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라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하루 너무 늦게 잠면 하루 종일 힘들어 슬라임 챕터 7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개 남았네 챕터 8이랑 9 남았네 와 근데 이런 게임은 아 다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끝이 안 보여 끝이 재미는 있어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6에서 7시간 달려야 끝납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 아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의 장점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수 있다 결혼의 단점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슬라임이 재밌어 재밌는데 안 끝나 사식 안 나온다고? 그럴 줄 알고 미리 먹었어요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는 하루 저 채 타고 명조 못 떴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봐 컨텐츠를 만든다고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컨텐츠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와 나 진짜 스타레일 스토리 정리 영상 한 개 만들라고 진짜 며칠 동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명조도 아마 뭐 할 텐데 자신이 없어요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10만큼 고생해서 조회수 10만에 나오고 100만큼 고생하면 조회수 100만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100만큼 고생해도 조회수는 30만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굳이 그런 노력을 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거죠 근데 그러면은 좋은게 안나와요 그냥 하루하루 싼 똥을 영상으로 만들 뿐이야 100만큼 고생해서 뭔가 만들면 보람은 있어요 설명회 같은거 설명회 같은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100만큼 노력해서 만든 영상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근데 정말 유혹이 있어요 대충 살고싶은 대충 살고싶은 대충 살고싶은 대충 살고싶은 대충 안사는것처럼 보이겠죠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 진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라 애니 7화까지 중 가장 공들인 장면 애니메이션도 어딘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약간 그런건가 근데 애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주술회전 2기급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써야될까 궁금하네 주술회전 2기급으로 만들려면 한 100억 필요할까 100억 1000억 1000억이 에바인데 근데 나도 그거 들었어 주술회전 그 제작진들이 그 외주 받은 사람들 있잖아 감독한테 그랬대요 다신 부르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당신이랑 이제 앞으로 일 안 한다고 힘들어 뒤시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라 찐텐으로 찐텐으로 진짜 안 한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빡세 쓰면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그 퀄리티가 나온다는게 진짜 무섭다 화이트 5 뭐야 화이트 5가 실제로 있는 말이야 원래 리카 유행어야 화이트 5 딸 최적화 캐릭터 뭐뭐이 되게 오약해서 뭐야 이거 공식이에요 퀄리티 개 좋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옷이냐 얼탱이 없네 지금 보니까 심판 매수한 부정경기 레전드 아니 이게 물리엔진이 작동을 하네 개어이 없네 레슬링 게임 저렇게 나오는구나 요즘은 쓰르라미 폰게임 아 이런거 있다고 들었어 레나 케이치 퀄리티 좋은데 니니 와 니니 표정 봐 니니 머리 왜 이렇게 커 어깨보다 넓은데 머리가 엔젤모트 레나 엄마나 레나 엄마나 쌍년 와 레나가 개인 스탯은 최강인거 같아 아무리 봐도 희람이 자와를 이끌어야 되는건 레나에요 레나에요 미쳤다 이게 뭐야 근데 왜 짤박을 뽑는거야 마법카든가 아 인형 준세계선 뭐지 이거 뭐야 뭐 겨드랑이 꽂은건가 아니 이런게 있었나? 누가 미온이게요 맞춰보세요 다 맞나오네 다들 오른쪽 왼쪽 이러고 있네 이건 시온이네 시온이 약간 옷입는 센스가 약간 아줌마같아 빨갛아요 약간 약간 큰 누나 느낌? 야 이 기모노 되게 특이하다 이거 문양 신기하네 나도 기모노 입어보고 싶다 기모노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남자가 입는거? 그 유카타 유카타 입어보고 싶다 카사이 남자 기모노 있어? 뭐야 물음표 친 새끼들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행복한 짤박만 있으면 좋겠네 2리에 얘 누구지? 타카노인가? 타카노 레나인가? 타카노 레나도 조합이 좋긴 하죠 둘이 썸싱이 있으니까 얘는 누구야? 뭐야 얘? 콜라보인가? 나 순간 한윤인 줄 알았다 한윤은 또 근데 아닌데 와 미친 근데 쓰르라미 IP가 확실히 좀 아까워요 뭔가 근데 그렇다고 확장을 하기도 아까워 뭔 말인지 아시나? 그냥 두기도 아까운데 그렇다고 뭔가 더 찍어내기에는 아까워 왜냐? 너무나도 깔끔하게 끝난 명작을 확장시키는 것도 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쓰르라미가 지금 딱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 딱 깔끔하게 완만하게 우상냥하다가 이제 딱 끝날 것 같거든 약간 보루토 느낌이죠 보루토 확장하려고 안게 괭이갈매기 울적이 아닌가? 괭이갈매기 울적이 아예 다르다고 그랬나? 명조 스토리 애니메이션 곡드 전쟁 이건 것 같아 내가 봤던 거 한번 봐야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오 그렇습니다 네 legislature 그러면 저희랑 오레오 먹어야지 먹으면서 보라고 회생명 시켰다고요? 나 오늘 물회 먹었어 물회 점심때 와이프가 너무 물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물회 먹고 왔습니다 개비싸 왜 안되지? 됐다 금주의 영윤데이는 수호신인 용의 별자리가 뽑은 한주의 주인이네 역대 영윤 중 소수만이 용의 별자리의 공명자가 되었지 전임 영윤데이의 퇴임 후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네 용의 별자리의 선택이 없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곡도 전쟁부터 해야 할 것 같구먼 북쪽 무덤엔 끝없는 모래 검과 유해가 널린 들판 어두운 하늘이 있었네 금주는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싸우기가 힘들었지 그 가증스러운 더 액시오는 병기의 주파수를 흡수해서 자신의 힘을 증강시켰네 망자의 잔향을 잔상으로 바꾸는 무시무시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 이 난국을 타게 한 사람이 야귀의 전임 장군, 가서림 장군이었네 두 개의 달이 뜨는 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장군은 핏비탈을 바라보며 귀신을 죽이겠다 맹세했지 가서림 장군의 칼날은 검은 불꽃으로 빛났고 모든 잔향을 불태웠다네 전쟁터는 거친 황야가 탔고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이때 북락 광야에 역류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네 비가 쏟아지고 귀신이 울부짖더니 생지옥이 펼쳐지며 핏빛 모래가 유고를 덮었지 가서림 장군은 최후의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최후의 방어전을 치렀다네 장군은 자신의 몸이 불타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더 액시온과 사투를 벌인 끝에 전장 속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지 나중에 나오겠네 그렇게 모든 병사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용의 포효가 정적을 깨뜨리더니 한 소년이 황룡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야귀군을 이끌었고 포위망을 뚫고 전장에서 빠져나왔다니 이 전투로 용을 불러온 소년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 후로도 많은 공을 세웠다네 그리고 용의 별자리는 소년을 새 선봉 장군으로 선택했지 가서림 장군은 잘못된 군령을 내려 야귀군을 전멸에 가깝게 몰아간 죄인이 되었네 황룡의 역사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역죄인이 된 것이지 전투는 금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로 인해 집권지 오래되었던 용이 행동을 재개하면서 자기 영윤대인을 선택하게 되었다네 모든 사람들이 용과 영윤대인의 지도 아래 금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거라고 믿었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전투는 금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그 공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믿었지 그 공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믿었죠 모르겠는데 진짜 뭐라는 거야 . . . . . 나 약간 수능 공부 다시 한 번 잘할 것 같아 금주에 영윤되어 있는 수호신이 용의 별자리가 뽑은 한주의 주인 역대 영윤 중 소수만이 용의 별자리 공명제가 되었지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도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수호신이 아니라 세주였어요 세주라는 단어가 수호신으로 그나마 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듣기 쉽게 좀 많이 풀어준 거예요 세주한이 할 때 그 세주 금주에 영윤되어 있는 세주인 용의 별자리 용의 별자리도 원래 영의 별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용어가 있었는데? 용... 무슨... 원래 테스터 때는 달랐거든요 다 한자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상 영윤되이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책장군 경원 이런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돼 영윤되인 금이 뭐 이런 거 아닐까? 신책장군 경원 뭐 이런 식으로 암튼 특별한 신의 선택을 받은 금이가 신의 선택을 받은 금이 끝 영윤되인이 직책이네 지금 보니까 직책 금주라는 나라가 있고 주가 있어요 주 금주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 대빵을 영윤되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주가 있어 주는 나라예요 그 주 킹이 영윤되인이야 전임 그 영윤되인이 퇴임하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 신이 선택을 해야 신이 후계자를 무조건 선택해 그래서 곡도전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뜬금없네 북쪽 무덤의 끝없는 모래 검과 유해가 널린 덜판 어두운 하늘이 있었네 북쪽에서 전쟁한다고 그랬어 더 액션 뭐지? 양키놈들인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 더 액시오는 병기의 주파수를 흡수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명조가 음악 관련인 거 아시죠? 명조 게임 자체가 진동과 파동과 그 연주 그걸 기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울리는 듯한 연출하고 이런 게 많아 그 이거 아시죠? 이런 거 있지? 약간 파동을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변주, 반주 이렇게 하거든요 스킬 이름들이 변주, 반주 그 다음에 애초에 명조 자체가 그 소리의 울림 간조, 만조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울리고 파도 치고 약간 이런 거 거기서 좀 영감을 얻었나봐 그래 애초에 포켓몬들이 에코잖아요 에코 시스템 울림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에너지인 거지 변기들의 주파수를 흡수해서 자신의 힘을 증강시켰어 망자의 잔향을 잔상으로 바꾸는 무시무시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 더 액시온 얘가 이제 그런 나쁜놈이겠죠 음악 마왕 데스메탈 데스메탈 그런 놈인가 봐 모든 주파수를 흡수해 얘가 경기들의 음악을 다 흡수해버려 근데 야기군의 전임장군 가서림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신경원 같은 놈 얘가 이제 액시온이라 맞짱을 떴겠죠 되게 개척자 같네 뭔가 구도가 그 화요매렌스 옷도 비슷해 두 개의 다리 뜨는 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장군은 핏빛다를 바라보고 귀신을 죽이겠다 망세했지 가서림 장군의 칼날은 검은 불꽃으로 빛났고 모든 잔향을 불태웠다 근데 솔직히 얘 갑자기 나오는데 좀 짜쳤어요 너무 미소년 스타일이라 작화가 작화가 그런 작화 같은데 지금 이때 그래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북락광야에 역류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거 아냐 거꾸로 올라가는 비 약간 그런거 아닌가 그건 이미 못생겨서 무슨 소리야 나도 여기 있으면 잘생겼어 비가 쏟아지고 귀신이 울부짖더니 생지옥이 펼쳐지며 핏빛 모래가 유골을 덮었지 가서림 장군은 최후의 병력을 내갔고 병사들은 최후의 방어전을 치렀다네 장군은 자신의 몸이 불타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더 액션과의 살투를 벌인 끝에 전장 속에서 행방불명됐지 무조건 무조건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놀라운 점 주인공 아닐까 왜냐면 주인공이 뭔가 약간 그럴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스토리 왜 행방불명됐을까 참 궁금하네 그렇게 모든 병사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용의 포유가 정적을 깨트리더니 한 소년이 황룡의 깃발을 높이들고 야기군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전장에서 빠져나왔다네 어? 이거 완전 육안의 전설이랑 똑같은데? 혹시 주술회전 보신 분? 이거 진짜 똑같은 게 그거 아시죠? 아침에 육안을 죽였는데 저녁에 다시 육안의 후계자가 나타났다 그거랑 똑같아 용의 후계자를 행방불명시켰는데 저녁에 다시 용의 후계자가 나타났어 진짜 똑같잖아 이거는 너무 똑같잖아요 아예 똑같아 이 전투로 용을 불러온 소년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그 후로도 많은 공을 세웠다네 용의 별자리는 소년을 새 선봉장군으로 택했지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장군이랑 대인이 한 명씩 있나봐 정치킹 군사킹 이렇게 한 명씩 뽑나봐요 그래서 금희가 정치킹 그리고 군사킹이 기염 그런건가 봐 이제 용한테 선택받은거죠 가서림 장군은 잘못된 군령을 내려 야기군을 전매를 합격하게 몰아간 죄인이 되었어 누가 봐도 누명 쓴거죠 그죠 가서림 장군이 큰 뜻이 있었겠죠 아마 지금은 약간 가서림 장군 선대 장군을 약간 욕하는 분위기인데 그건 이 기염이 만들어낸 기염이 전임 장군을 깎아내리기 위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거 같아요 내가 볼 땐 기염이 쓰레기새끼 황룡의 역사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정도의 대역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누가 봐도 억가잖아 가서림 장군은 멋진 사람인데 전투는 금주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집과한지 오랫던 용의 행동을 제기하면서 차기의 영윤대인을 선택했어 아 그래서 금위가 탄생한거야? 모든 사람들이 용과 영윤대인의 지도 아래 금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거라고 새로운 내일 일로 나갈거라 믿고 있었지 명조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주에는 정치 킹 정치 킹 군사 킹이 있는데 근데 정치 킹 없었어 정치 킹 없었는데 군사 킹은 있었어요 가서림 얘가 이제 마왕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멘탈 터져서 바론 오더 잘못 내렸다가 다 죽었어 병사 그래가지고 존댔어 금주가 이제 망할 위가 됐어요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면서 신기염이 용의 힘으로 갑자기 다 쓸어버리는거야 다 갈아버려 그래가지고 더 액시온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그래서 지금 금주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용이 야 그럼 정치 킹도 지금 비효했으니까 이쁜애로 하나 뽑을게 해가지고 금시가 당첨 그래서 금이랑 기염이 지금 금주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 봐요 이런거 같은데 가서림이 개새끼야 공식적으로 내가 볼 땐 기염이 만들어낸 뒷소문인거 같아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 음흉한 놈 에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 픽업이라 그런거 아니야? 자기 픽업이라 지금 자기 되게 돋보이게 만들려고 이런 찌라시 뿌리고 있는거 아니야? 오늘 영상도 나 1.0인데 매출 재료만큼 뽑아놔야지 이런거 아니야? 약간 총선 직전에 국회의원들 열일하듯이 얘도 지금 출시 직전이라서 막 갑자기 화들짝 여기저기 다니는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게 그나마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거기 하거든요 그냥 보면 몰라 정지해놓고 봐야지 다들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거 같아 근데 멈춰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바로바로 이해되진 않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못알아듣는게 나아 다알아듣으면 난 뭐 먹고살아 어? 못알아먹어야 나도 먹고살지 이거 나왔던건가? 공방 때? 흔들린 선을 되돌려 운명을 바로잡아 흘러가는 빛속에서 난과 마음을 이어 쉴 새 없이 느껴지는 진통들 속에 고요함을 깨고 이 밤을 환히 빛내 우리들이 가진 울림을 모아 한껏 세상을 뒤흔들어 볼래 지구이야 복잡한 아 안들렸어? 아 말 꺼져있었어 쯧 아니 이름 외우고 있었거든요 능향 감심 얘는 안해도 돼 음림 기염 크라우였나? 이름이 뭐더라 크롱? 크롱? 얘는 처음 봐 지난번 공방 때 처음 봤어 금신해 이름 뭐더라 장리 방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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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스카 여긴 몰라 광돌이 이 금무 뭐야 당근 온림 카카루 이게 누구냐? 얘 가서림인가봐 얘가 얘 가서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가서림이네 얘가 얘가 그거래요 줄건조 하다가 넥서스까지 주자고 했다가 생방빛무대 그래가지고 지금 개새끼인걸로 악명이 높아 지금 내가 볼텐데 억가야 넥서스 주자고 안했을 것 같아 아니 넥서스 주자는 게 사실은 작전이었을 수도 있어 넥서스 주기 작전 얘가 명식이 이름 찰지죠? 김명식 명식이야 명식이 이름 그거보다 본대 한타하는데 혼자 백더어 하러 간다고 갔다가 사라지네 아님? 그런거임? 기대하겠습니다 명주 제가 오픈월드 모바일 게임이 오픈때 달려보는건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왜냐면 오픈월드 게임이 그동안 안나왔어 생각해보면 원신 발자취 PV도 처음 나올 때 뭔지 하나도 몰랐어 그치 갈수록 이런 영상들은 빛을 발하니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게 문제에요 나 UID 먹을건데 오전 10시부터 대기타겠다 지금 다운로드 할 수 있대 와 이거 드디어 나오네 구독자도 3만명이네요 구독자 3만명 찍기 쉽대 않아 우리나라는 11시 43분전 다운받을까? 어떻게 받아야되는거? 다운받을 어디서 받아? 님들아 이거 쿠키 이거 맨날 확인하라 그러잖아 이거 확인해도 돼? 이거 뭐야? 이게 뭔 뜻이에요? 다운로드 버튼 어딨어? 다운받을까? 여기있다 윈도우 다운받아야지 뭐야 안되는데 다운받을까? 다운로드가 그지 고맙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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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공간 1487 기가 이게 이 테라의 위험임 아시겠음 필요공간 18 기가 양아 추가 8단어도 있지 않을까 내 핫 디스크 정도면 인류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도 있어 그러고도 반 남아 그 정도로 파 압도적인 용량입니다 아 얼굴이 밝아 아우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또 어두워 나 오늘 세팅 상담 받으러 왔거든요 서울에 아니 거기서 임시로 그 예시 세팅 보여주셨는데 아 완전 완전 무슨 남캠 세팅이야 아 씨 그거 한번 해볼까 나도 이제 돈 좀 벌어볼까 아니 근데 그 뭐냐면 대기업 분들이 하는 세팅 그거 하면 더 잘생겨진다고? 바로 해야지 아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가지 않는 길 공개 뭐야 이거 단편 애니메이션 계속 내네 얘네 뭐냐 이게 뭐야 가지 않는 길 야 둘이 새끼손가락 걸었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봐봐 솔직히 얘가 남자 같지 않아 얘가 더 여자 같고 난 그렇게 보이는데 여장 남행자라서 그래 운근의 생일 야 그럼 이제 명주 애들도 생일 다 챙기려면 그냥 에브리데이 버스데이에요 그냥 이제 그냥 생일 그만하자 얘들아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세상 문득 대단? 룸이네? 난 남행자야 뭐야 벌써 설치됐어? 뭐야 시작되는데? 안 되겠지 접속? 설마 어머 뭐야 명소 안 되겠다 접속 안 시켜주겠네 근데 눈 딱 감고 그냥 실수인 척 열어주면 안 되냐 오픈 열을 꼭 지켜야 되나 난 모르겠네 어차피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오픈 준비 이미 끝났잖아 지금 열면 뭔 차이에요 대체? 아니 민심 챙겨 일찍 오픈해서 2.1.1.1 2.1.4.2 3.1.1.1 2.1.2 4.1.3 방송도 이제 2시에 시작하죠 그건 차이 있어 다행이네 none of the mistakes 스파이크 뭐야? 본인인증해야 돼? 훈이 안경켈라면 또 해놔야겠다 아니 나 이거 진짜 이러고 나 본인 인증하다가 무슨 부가서비스 깔아버린거야 아니 미친새끼들이 무조건 깔아야 되는거 무조건 깔아야 진행되는 것처럼 되길래 알았어요 인증할게요 했는데 갑자기 1100원짜리 부가서비스 가위됐대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거 완전히 충신사 죽여버릴까 그래갖고 전화 안받아 그래서 나 겨우겨우 통신사의 비밀번호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와 아 들켰다 오픈일 알고있네 혹시 문 열어주나 했냐 10시옵 원래 11시옵판다 그랬어 그래 좀 땡겨졌네 그때 일어날 수 있으려나 아 중국 기준이에요? 아 두근두근하다 저는 방송은 방송에서 시작할건데 UID만 먹고 저녁에 시작할게요 저녁 8시에 8일 했던 때처럼 아 얘 진짜 장난 아니더라 잘 만들었던데 뭐야 히나미저와 이런 곳인가요? 얘가 좋아하는 만주가 이건가봐 놀중 뭔가 이상한 실사피규어 아 징그럽다 와 야 무섭긴 한데 이거는 약간 그거 같네 랩포드에 차죠 어떻게 픽업신키가 롤데뇨 좋아하는건 리그올프엘프 LOL 야 한국이 우승했더라 젠지 그 MSI 그 MSI 엄청 잘하나봐 중국 1위팀 3대1로 이겼대 아 그런거 보면 약간 롤마려운데 어차피 부실없는 지심을 알고 있어 리스틱 픽업 뭐지? 몸성이 전역한거 감사합니다 몸성이 전역한거 감사합니다 금일 수류탄 사고 발생 아니 진짜 수류탄을 썼어? 연습장 쓰지 않나요 요즘 미친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게 백번 던져서 사고 한번도 안나도 천번 던지면 또 어쨌든 나를 수 있고 만번 던지면 또 나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게 다치는게 진짜 에바 같거든요 너무 무의미해 물론 무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의미해 그냥 내가 볼 땐 진짜 수류탄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아 나 모르겠다 머리 아파 진짜 에바다 아 또 저러면 이제 또 당분간 또 이제 연습용만 쭉 쓰다가 또 이제 잊힐 때쯤 근데 왜 세열을 안써요 그래서 그래 세열 쓰죠 이러다가 또 사고나고 그리고 또 쭉 연습용 쓰다가 근데 왜 우리 세열 안쓰고 있어 이결로도 감사합니다 신난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아루로만 구성했네 미쳤네 이런 애도 있어 이건 재밌다 이건 재밌다 퍼니싱 유저라 명조가 더 기대되는 이유 얘네 액션 고점이 말이 안 돼서 명조 미래가 기대됨 얘네도 음파수는데 와 야 폭시만 어쩐지 화질 좋더라 나 지금 퓨이트 화면을 보는데 미치겠는데 아 비앙카 시문이네 이정도의 자유도는 아니야 명조 액션은 이건 진짜 미친거고 와 와 야 화질 너무 좋다 야 근데 눈뽕이 장난이 아닌데 신문 심은 재밌겠네 야 근데 퍼니싱이 몇 년 전 게임인데 이건 지금 남아도 신작들 다 썰어버리겠는데 미쳤고 미쳤고 그 리 초가를 있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진짜 안 지나는데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 퍼니싱 남캐들 퍼니싱 남캐들 진짜 멋있어요 퍼니싱 남캐들 내가 볼 때 퍼니싱 남캐는 남자들 좋아할만한 남캐들 낭만이 진짜 개 지려서 리 초갈 한번 볼까 초각 초갈이 아니라 초갈이 아니라 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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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리 초각 예전에는 진짜 엄청 화려해 보였는데 요즘 쓰르라미 하다 보니까 액션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네 쓰르라미는 육체 액션 씩 한 거 보고 나니까 그냥 다 이제 그냥 그냥 그래 나머지 다 그냥 가뭄이 없어 약간 자극이 않아 자극이 쌤에 여기 감? 저 가요 저 토요일날 갑니다 3, 4시쯤 갈라나? 종맨님도 가시지 않나? 모르겠네 갤럭시 S24 울트라X로 하실 분 뭐야? 오픈GL이 뭐예요? 아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허그가 나온다고? 삼성이랑 쿠로랑 협업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이야? 뭘 해야 돼? 지난번에 붕스 때문에 제용이 형이 삼성이 무슨 갔다 그랬었는데 그건가? 명주 또 못 떴어 뭐 계속 뜨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버스 채널의 특별 초청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리로 MC를 맡게 된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 이번에 저희가 초청한 특별 게스트는 현직 야귀 장군을 맡고 계신 기엄 장군님인데요 기엄 장군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엄입니다 남정성원님이네요 좋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 한마디 역시 기엄 장군님 소문대로 점잖고 믿음직한 분이신데요 금주 상황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장군님께 야귀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야귀는 금주성 변방을 지키는 군책부의 중요한 부대로 잔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어선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메스와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금주의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야귀의 주요 임무니까요 맞습니다 야귀군의 노력이 있었기에 금주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금 장군님의 설명 중에서 감염 부위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선행 공약 자료에 따르면 장군님도 한때 의사셨다고 하는데 의사였어? 어쩌다 지금은 아니 근데 무슨 기엄 약간 개초딩 설정 다 때려받은 거 아니야? 솔론이 지금 약간 빙의해 있는 것 같은데 웰트처럼 류웨이가 웰트한테 빙의하듯이 의사 출신의 용의 선택을 받아서 기엄 장군자리에 오르고 금주를 도탄을 위기해서 구해내고 이게 말이 돼? 고조사토로도 공부랑은 관련 없었어 이거는 에바잖아 고조사토로도 그래도 고졸인데 걔는 그래도 고조사토로인데 얘는 의대까지 나왔어? 의술의 길을 버리고 전사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집안 대대로 의학을 배웠고 저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의학 분야에서 작은 공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날의 잔상률을 직접 겪은 다음 비명으로 인한 재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장군님 긴급통신이예요 성악의 역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옷의 특별 초청도 뭐야? 마음에 안 들어 귀여움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스타일 별로예요 진짜 개비호감 난 가서림 장군이 마음에 들어 가서림 장군 뭔가 정치의 희생양 같아 귀여움 이 새끼 뭔가 이게 적당히 적당히 잘 나야지 무슨 뭐 축지법 쓰고 세 살 때 탱크 몰고 이 정도급인데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놈이네 이거는 못 믿겠어 난 이제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난 케이크 아까 과일 많이 먹었어 이거 초코 맛있겠다 글카사기 레전드 와 나 진짜 그래픽 카드인 줄 알았어 순간 원래 초코맛이랑 바닐라 맛은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어쩐지 맛있었어 고당도 수박 5kg 그럴 수밖에 죽이고 싶네 아니 실화임? 아니 실화임? 아니 왜? 도대체 뭘로 받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운로드 또 어떻게 53K가 나와 한국에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잠깐 뭐 렉 걸릴 거나 뭐 약간 그런 거 같은데 핫스팟으로 받고 있다고? 애화야 핸드폰이야? 아니 컴퓨터인데 핫스팟으로 받고 있는 건가? 이거 중간에 끊기면 멘탈 나가요 왕자 영유 차렷 뭐야? 던파야 이거? 귀검사 같은데? K 던파가 간다 던파는 원래 K야 아니 근데 던파 정도면 그럴 수도 있어 던파는 던파는 좀 다르긴 해 던파는 진짜 불후의 IP야 중국에서는 셀만 해요 국민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세 던파가 옛날에 그 그거 보고 나 진짜 개충격먹었어 15분 동안 2억원 쓰는 현금 증폭 쇼하는데 15분 동안 2억원을 쓸 수가 있대 현실 돈으로 나 그거 보고 개충격먹어 근데 우리나라 던파랑 달리 되게 악독하대요 패키지 시스템이 이벤트 패키지도 무조건 다 사야되고 약간 리니지식 도감작을 해야 돼가지고 패키지를 패키지가 도감작이 있어 자 8시 됐네 할 거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던파는 악독해봤자 중국한테 안되지 중국 던파에는 오늘 쓰라미 챕터 7 끝내겠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방금 롱에 다 봤는데 타이밍 예술이네요 그걸 다 보네 점심에 올라갔는데 대단하네요 집합 장소에는 삿토쿠와 리카징이 먼저 딱 어제 그... 시 읽는 장면까지 했거든요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집합장소에서 사토코가 리카짱이 와있었다 얼굴 여기저기 반창구를 치닥치닥 붙인 모습이 애처로웠지만 사토콘은 그 상처가 너무 설치와 돌다가 다친 것이냐 기운 차 보였다 자, 유베야, 결국,診療所에 도맀다の까? 예,私は全然平気ですのよ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 監督たちが一晩様子を見たいなんておっしゃりますもので お医者さんがそうしろって言うんだから 素直に従った方がいいと思うけどな 하하하, 알겠습니다 診療所で一人でお泊りするのが怖かったんでしょう 夜の診療所には成仏してない霊がいっぱいいるそうだからね 리카가 지금 보니까 은근 드립이 좀 매워. 다 맛있구만. 다 배운 드립들이야. 시온이 뭔가 묘한 말을 꺼내라는 순간 대화가 날아왔다. 사토코가 시온의 추격자.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한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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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머니들의 연령을 3으로 나왔다면 적당했을텐데 뭔소리야 유카타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자니 아직 6월이건만 한여름이다 경내로 여전히 계단을 올라가니 완전 축제 풍경이다 포르드의 신사는 이전에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봄볐다 색색 연등이 줄지어 월요일을 가로지르고 늘어선 노점에 몰려진 사람들로 혼잡한 분위기가 아늑했다 그렇지 공감이다 축제에 꽂힌 노점에서 잔뜩 있다 타코야키, 야키소바, 빙수, 과일사탕 뭔가 이게 과일사탕인가 소스샘벨, 초코바다나 물품수석나시, 근본원지기, 사격장 정말 잔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로댄샹은 마치에서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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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못한다 그거를 내가 그 외국에서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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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어떤勝구가 췄워, 내가 내가 가게 되지 그렇네 이곳에서 왔을 때 이곳이 수업을 가고 싶다 하늘은, 잊지 못했대 제가 비리였다? 그러면 이거 모두 함께 한 명이 다 왔을 때 왔을 때 이 멤버가 서로가 넘비로 마취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이번에는 또 가요! 또 6명이요 6명! 아아 이거 6시 됐어 시온까지 와서 이제 생각하는거지 제가 챕터 1때는 오형폭투였는데 모두 같이 같이 놀고 싶어요! 모두가 만나면 1주일이야! 맞아 맞아! 이번에는 모두 같이 놀고 싶어요! 뭔 상황이야 이거 거의 약간 블루아카이브 느낌 나는데 블루아카이브 스킵할 때 우리 전에 놀며 돌아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토코에 말을 걸었다 어떤 사람은 사토코에 상처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사토코를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의지하면 가슴을 두들렸다 끝?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니 마을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 걸 보여줘 왜 이러고 스킵이야 작가야말로 사토코로 혐오하는 거 아니야? 모든 일이 사토코에겐 낯간지러울 정도로 신선했다 사토코는 모두가 묘하게 상냥해서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말했지만 실은 부끄러움을 생길 뿐이다 모두가 이 정도로 대해주는 쪽에 마을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토코 받아들이기 딱 좋을 거야 오야 미나산 자석 하샤기 마와떼 리오드슈네 야 니가자 에휴 씨 아가샤는 거니까 아가샤 Pleim 약속 siellä 약속돋이니 세이대에 진지 않고 많다 요금서 그럼요? 리카가 만드시나요? 네 아가샤기는 function하기 싫은 moment 사용하자 오 잘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아니 진짜 오이시가 완전 잘했고 이번에는... ...아카삭 진짜 쓸모없어... 사실은... ...아카삭이 온천에 가고 있는... ...헉만 1주간 정도는... ...먹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도쿄에 가야 돼! consultants 아카사카가 왔을 때 나는 운명이랑... ...여공적인 개인의 힘에 불 열차 버릇을 빚었다... ... 하지만 그건 오해였다... ...기적은 개인이 일으키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카사카 한 명이 있다고 운명에 맞서 이긴다는 생각은 내 착각이 지나지 않았다. 혹시 곁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말았을지도 못했다. 딱히 아카사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고 쓸모없다니 내 험한 입에 조금 기가 막혔다. 오늘밤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몇십 년 만에 재회를 축하해야 하지 않겠어? 와 몇십 년 만이야 리카한테? 난 그래도 오려오는 바아산과 일본을 붙여앗고 낫독하셨다고 말했잖아. 점점 가족락한다고 하던데? 잘하네. 서..そんなこと을 하지ないっす! 에이와니話을 하였다. しか시 에라이 나아. 민나을 히히いて, 오약書도ちゃんと交渉하였다. 마에바라 노오니ちゃん, 안자아매 서비스 쓸으요. 난보일으? 오, 진짜 마을 인심 좋아졌어? 케이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토코를 구하기 위해 선두에 서고 리더십을 발휘한 그의 공정을 이야기했다 마을에 와 오류까지 설득한 사건은 이미 전설적인 무효동작이 되어있었다 얘네, 그러니까 마을이 극혐인 게 억가도 점점 과장되는데 억가도 되게 과장돼 그렇게 사실은 마을 전체가 사토코를 홀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뎀전쟁이 끝난 후에도 불합리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 불합리해서 상쾌하게 때려부순 케이치의 활약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느끼고 남녀노소 가리잡고 영웅적 행위를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지금 히나미자와에서는 마을바라 케이치의 야근할지 끊이지 않다 소문이 자자한 마을바라 케이치를 한 번 버리고 떠리경 매장에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다 처음에 얼굴이 새빨게 뜨던 케이치도 머리를 한 번 흔들어 마음을 다잡고 진명먹을 발휘 분위기가 기세만으로 회장을 끌어오르게 만들며 슈우와 58년 와토나가씨의 분위기 한층 더 뛰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케이치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했다 아니 근데 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원신식 전개로 갑자기 케이치는 이후로도 마을을 휘저고 다니면 대활약하겠지 마을의 노인들은 젊은 인도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와 여기서 인맥갈피네 와 여기서 인맥갈피네 아 근데 소모자키 정도면은 현의원도 이게 아니라 현통령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듣는다 요거는 멀맨은 양욕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들을 사토크에게 머리를 숙이면 지금까지 한 일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라도 힘이 돼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때는 호조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한테 득이 되는 대로 행동할 뿐. 사람들은. 호조 욕하면은 죽인다니까 이제 안된다. 안하는 거야. 정말立판한 어르신을 얻고 싶어하는 거야. 예, 예. 케이티는 전혀 없네. 약간 손은정씨와 손흥민의 할보라, 그 약간 축제 참가랄까. 어, 리카. 케이티의 냐아냐는 랩입니다. 리카아라입니다. 도, 도, 도무, 하지마마시대입니다. 호조와 사토코입니다. 아! 랩킴이 자아게? 아! 아, 랩킴이 자아게? 내가 올 때 아빠 잡혀갈 수 있다니까 충분히 여긴 왜 다 어른들이 다 입꼬라지냐 봐봐 이 정도만 돼도 오히려 상위 1%예요 이 정도면 상위 1%야 K.H의 부모님들도 축제에 와주셨다 이번 일을 해낸 영웅의 부모라고 훌륭한 자제를 두신 분들이라고 실컷 떠받들어졌다 K.H의 말로는 바빠서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마을과 접점이 생길 좋은 기회라고 자식 칭찬은 가불기지 K.H의 아버지는 마을의 포스터가 필요하면 부디 자신을 불러달라며 자신만만했다 K.H의 말로는 누가 훔쳐갈 정도의 포스터를 그린다고 했다 K.H의 아버지는 마을의 포스터가 필요하다 K.H의 아버지 K.H의 아버지 K.H의 아버지 K.H의 아버지 한유가 죽여버렸다 킴훈이 사독으로 괴롭히고 죽여버린 세계가 바로 얼마전에 있었다면 그런 무서운 세계도 이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세계도 모두 같은 히나미자와 이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히나미자와는 항상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렇게 믿겠지 하지만 나와 한유만 알고 있다가 반가진들은 알고 있다 이 히나미 자아가 그래 금붕어 건지게 그물보다 얇은 한겹의 차이로 참극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 나까라 이곳이 얼마나 고마운 세계인지 분명 다른 누구보다 온전히 얇을 수 있다 KH 일행이 모두와 함께 싸우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달렸다면 오늘이란 날은 찾아오지 않았다 KH가 성급하게 나섰다면 분명 오늘이 범행을 벌이는 날이다 시온이 성급했어도 오늘이 범행일이다 레나라면 세수는 앞서서 오늘 이미 매장까지 끝냈겠지 미혼만은 성급하게 나서지 않는다 신중하다고 할까 패기가 없다고 할까 아 참 말을 가려야지 물론 사실은 내가 성급하게 나선 세계도 있다 죄갚은 당했다 한심하게 하지만 어쨌든 어느 세계에서도 이룰 수 없었다 행복한 세계 그래서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나 이외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힘을 합쳐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고 일으켰다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하면 잘한 척 같지만 나 혼자 힘 모으기를 거부하고 포기해버렸다면 분명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마지막 전화 때 내가 KH에게도 수하르기를 뺏기지 않았다면 사투코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지 그동안 계속 탈주해 있었네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일으키지 못했을 기적 누군가 한 명이라도 포기했다면 일으키지 못했을 기적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나에게 운명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KH도 분야 모든 게 운명이고 KH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알고 있다 운명을 거스리라는 의미 그리고 싸우는 법 난 다시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아 다시 그건 어떤 일에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한유와 상반된다 한유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면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유에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고집을 부르면서 아우 아우 얼벙렸다 좌우 아우 아우 뭐야 이거? 언제 빛이 내리쬐게 될지는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할지니 항상 자신의 안에 깃든 하나님을 믿으라 노력을 아끼지 말라 항상 부지런 힘쓰라 환경인가? 정열을 담아 탐구에 임하라 언제보다 빠질지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약속대로 찾아올리라 약속댄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데 열정의 불꽃을 꺾지 않으리라 히푸미티 귀여운데 히푸미? 티? 히푸미 히푸미가 누구지? 히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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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히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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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행윙인가? 아, 아,そんなこと言ってたね 토미타케 성 뭐지? 아, 지로지? 아, 이름이 지로지? 아닙니다 어? 어? 키우미 티? 영어 CBT가 성 아니야? 히후미가 근데 이름 아니에요? 일본에서 보통 히후미가 이름 아닌가? 이게 블루 아카이브를 해놓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 히후미티? 역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오늘 밤 살아야겠다는 말 만질지 못했다 내가 그날 재구절 안을 보여주는 대가로 한부탁 중 내 주변 경비는 확실히 보강해줬지만 정작 자신들의 경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 이상했었다 그렇게 간단히 믿어준다면 운명은 훨씬 쉽게 붙어졌겠다 더 이상 말할 것이다 히후미티는 엎을 깎고 탁노는 어디까지 깎아버리고 죽고 죽을 수 있다 엎을 깎아버리고 그건 레벨5의 맑기症状인가요? 아니 대놓고 정보... 뭐야? 아니 뭐야? 괜찮아요. 저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아니... 제 말은... 들어가는 건... 모든 사람을 cerce할 수 있 gol건. 그럼 으... 무슨 말씀이였어? 아마도 반응이 되었나? 지금 넌... 아니... 아니... 제 말은... 어떻게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저의 몸에 걸릴 것인지도 꿈인 것인가? 괜찮아요. 당신의 근처에는 야마이누가 좀 겨우하고 있어요. 오늘 8명이 당신의 근처를 겨우하고 있어요. 탁카노가 내가 볼 때는 너무 강해 탁카노가 99.9% 애가 최종보스 무슨 야마이누? 이거 너무 이상해 왜 간호사가 갑자기 이런 어? 떡대들을 보아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 말고 없어. 1위에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1위에는 내가 볼 때는 0.1% 감사합니다. 제 경고는 충분히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카노가 똑같이 노력하고 싶어요. 1위에는 탁카노가 불닦아 저런 sten 2위에는 convene 정부가 한 거 아니야? 그 화산가스 사건이 정부의 테러 아닐까요? 왜냐면 이 L5라는 바이러스 있잖아 이거를 내올 때 막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히나미자와에서 정부가 협조하고 있어 근데 호미타케가 그 중간짜리 역할인데 얘가 죽어버리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질 걸 염려해서 정부가 그냥 생화학 테러를 해버려서 마을 전체를 그냥 싹 죽어버린 거지 마치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마을의 미사일을 그냥 쏴버린 거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내 불안을 지으려는 행동이겠지만 그런 근거 없는 웃음은 허무하고 슬프게 느껴질군요 방관장의 섭취란 분 미래를 알아도 전할 방도 같구나 마치 세계는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 인간의 기본적으로 케이실을 비췄는 でも、死ぬのです。 富武と高野が死ねば、次は僕が殺されるのです。 二人が死んだら誰が僕を守ってくれるのですか? どうも相当悪い夢を見たみたいね。 大丈夫よ。もし万が一、私たちが死ぬ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ヤマイヌがあなたを警護するわ。 ヤマイヌは本当に僕を守ってくれるのでしょうか? 守ってくれた試しはないのです。 そんなことないわ。あなたが吹っかけた喧嘩にも現れたでしょう。 あなたの近辺を常に警戒してくれているわ。 もちろん、平時にはそこまでの警戒はしていないけれど、 先日のあなたの要望以来、あなたへの警戒体制は、 非常に高度な状態を維持しているわ。 本当に変わらないのですか? 彼女の警戒のような状態をどう維持するのですか? 彼女の警戒は何を維持するの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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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江署長の警護よりも厳重なくらいよ。 富武と高野が死んだ後も、その警戒態勢は維持されますですか? 無論よ。あなたの身ほど大事なものはないんだから。 アハハハハ。僕たちは今夜殺されてしまうともう決まってるのかい?まいったな。 富武に生き残る意志がないのなら、死んだ後の私の身にしか興味がないです。 富武と富武と高野が死んだ後の身にしか興味がないです。 表情が少し真実になって。 行け、行け、分かったよ。せいぜい今夜気をつけるよ。 沖宮へ戻るときは僕にも敬語をつけることにする。 二人の時に襲われるのだと思います。 だから今夜二人きりになってはダメなのです。 あらあら。焼いてるのかしら?おませさんね。 共鳴ることからでも Wochen性を発心したこと。 日本の力を破壊すのは不可能だ。 在宿泊琥を救える時はみんな危機感を誰かを生き残した。 そのために、そのために大きな力を心を生き残した。 達先に人間は逃げる前でくっつけたくが不可能だ。 予想してきた。 家の自分の味に遭くのために。 預言が危機感の性がない。 無理性がない人の人の心に無く言いのか。 나는 가벼운 단념을 담아 한숨을 내쉰다 야 사요나라는 그거 아니야? 뒤지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신혜 아니야? 아닌가? 나 일본어 잘 몰라 암튼 다시 만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예의 바른 신혜 그런 거 아니었나? 교토식 신혜 오늘까지 고마웠어요잖아 이거 진짜 다시 볼 일 없다는 거잖아 역시 그들에게 더 말해봤자 의미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해두자 두 사람만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비해준다면 운명을 좀 흐트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 어차피 물이라면 포기하지 말자 금부어 건지기에 막만큼 얇고 무르다고 생각하자 잼병의 뚜껑이다 열리고 마음먹어야 돌려야 열 수 있어 이건 진짜 개빡색이네 잼뚜껑 아니면 꿀뚜껑 끈적거려가지고 한 번 굳으면 절대 안 뜯어져요 근데 고무장갑 써야 돼 진짜 고무장갑 진짜 신기해 고무장갑 쓰면 진짜 바로 열려 그냥 뽕 하고 열려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지 않으면 바뀌자 당연히 토미타케나 타카노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이리에게는 몇 번이고 말했었다 이리에는 토미타케에 비하면 비교적 진지하다 하지만 의지가 되는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다 오야시ロ様の巫女の僕가 嫌な予感がするから では理由になりませんですか? 아하하하하 알겠습니다 そうおっしゃるなら 오야시ロ様のご神託かもしれませんね 今夜そんな事件があれば 五年目のたたり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お二人には注意するよ 私からも伝えましょう 일에 갈 수 있는 건 두 사람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한 정도다 그건 내가 직접 두 사람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과 별반사라지 않다 다시 말해 그 정도로 효과가 없다 일에는 연구자일 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능력 없다 그건 본인의 탁한 역할이다 탁한호가 위기관리자로서 능력이 있어? 일반적인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 간호... 킹? 암튼 뭔가 간호왕? 뭐랄까요? 암튼 더 상급의 그러니까 삐삐가 아니라 그... 그거 있죠 뚱뚱한 걔 누구지 해피너스 그 정도는 된다 아니 모르겠네 누구라면 진지하게 들어줄까 누구라면 토미타케와 탁한호의 죽음을 막아줄까 오야시로님의 저주와 싸우겠다면 정열을 불태운 남자가 나 있다 아까나 흐르데스 찾고 있었어 아카사라가 추구하는가 예전의 오아카르의 반응을 따라서 찾고 있었는데 암튼 더 상급은 아카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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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베기기인가? 선지지つ 논생노 견오 쥐이븐 위랄맛이 리온명 알파노? 나는 안에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약간 이런건가? 아카삭하산 모 나니몬가이시가 되기 나갔다 고도오 꾸야맛이 마시타요 나가이 야스 미가 토르다라 아라타메 히나미쌌 니키라이 니키라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서로 옥산이 간치관이 사려했다 미타이 대 카와이 결도 아는 옥산 이에니 가을도 고와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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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오이시 진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맞아 맞아 오이시가 낫겠다 얘는 우주인도 믿었던 유 진짜 유일한 새끼야 레나에 이어서 두번째로 싸이비 잘 믿어 얘가 오이시에게도 몇번 상담을 했었다 오이시에게도 몇번 상담을 했었다 이야기도 제법 진지하게 들어준다 이게 진지하게 들어준게 진짜 진지한거였어 우리는 그때 약간 에이 하면서 그냥 대충 리액션 해주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믿었던거야 하지만 토미타케와 타카노가 죽고나면 나를 의심해서 집요하게 따라붙다 보니 최근 짜증나서 피알을 했었다 오이시가는 꿈속의 얘기가 아니라 인파속에서 우선이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내게 이상한 오해를 품지 않을까 희나미자와 오키노미아와 오키노미아를 잇는 도로에서 포장도로가 자갈길이 뒤바뀌는 부근에서 매번 발견됐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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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미타케 타카노한테 죽은거 같은데 백포 오우씨는 크게 의심도 하지 않고 이야기에 응해줬다 오우씨같은 인간이 이런 헛소문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대다수의 사람도 놀랄 것이다 토미타케가 죽을때 구타당한적이 있거든요 여러명한테 야마이누인거 같아 아무래도 마을사람들이 갑자기 토미타케에 지금 때릴만한 사람이 없어 맹목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때릴 사람? 소모차키 가문이나 야마이누 둘중 하나야 아무래도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랴 좌우명 사문바양이라 이런 류에 밀고는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그래서 규사기를 빼앗고 구타해서 죽인거 아니야? 목을 뜯게 만들었어 그 사실을 나는 수많은 세계를 통해 깨달았다 이 유쾌한 안주름 버릇때문에 몇몇세계에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걸지도 몰라 오랜시간 오야시루님의 저주를 파헤쳐왔건만 올해가 정년을 눈앞에 둔 마지막 기회 활령 헛소문일지라도 헛소문일지도 모른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못벽인다 그런 점은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데 입장에서 무척 다행스러워 아... 아... 우주인까지도 믿어주는 경찰 이런 경찰도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오황 출동하고 허탕쳐도 기뻐해라 이게 경찰이야 이거 히로로크네 완전히 이거 히로로크네 완전히 뭐야 난 정말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돌팔인 것도 똑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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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장난전화인줄 알고 막 무시했다가 사건 진짜 터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우이시 마인드가 진짜 맞아 좀 피곤하고 구르더라도 만에 하나를 위해 이스키 진짜 양치기 소년도 세번 다 믿어줄 놈이야 진짜 오우이시 나름의 철학이 있기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가 어찌됐든 지금은 그 철학 덕분에 더없이 든든하 겁니다 이걸 계기로 내일 토피나키와 타카노가 살해당한 이유 나를 범위 취급하지 않아준다면 더욱 교랍니다 지금은 그런 건 생각 쓰지 않아 이스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면 누가 더 상담할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볼까 어차피 소용없다는 일 생각말고 상담해보도록 하자 약간 대전쟁을 앞두고 선택사항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최대한 다 챙겨먹는 느낌 마을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불謹慎이다 나 그게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噂の 親代사님의 다다리 그 사람일까 응 계속 4년 일을 할 수 있을까 やっぱり今夜も怒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る人も少なくないみたいだね 怒ると思うのは勝手でございますけど 富武さんと高野さんを名指しするなんて失礼な話ですわね 富武さんと高野さんにも念のため伝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 もう伝えましたですが信じてもらえなかったです そりゃそうだろうなでも万が一何かあった後じゃ遅いしな 大石さんに話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 もちろんもう話しましたです へえりかちゃまはなかなか手際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 でも確かに用心に越したことはないです今夜だけは 雛見沢村連続開始事件通称親城様のたたり はっきり言って何年も続かれちゃ困るんだよね 面白がって模倣するバカも出てくるし何より村のイメージダウンにしかならない つまり今夜何も起こらなければそれで連続はついえるわけだろ なら今夜起こらないように何かすればいいわけだ なんかって何ですの悪い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に村中で見回りでもしますの 見回りなんかしたらかえって無用心な気がします そもそも手の内容なんてあるんですか 一応渡永市の準備会の方では連続開始事件を模倣しようとする変質者が紛れ込む可能性もあるので 見かけない顔には警戒しようってことになってる ひなみ沢はよその人の顔はわかるからね 見慣れない人がいたらすぐわかる だからきっと大丈夫だと思うけどな でもそれでもきっと 富武と高野は殺されるのです りこちゃん そうだね 私たちにもできることをしてみようよ そうだな 一晩中を護衛はできないだろうけど せめて祭りが終わるまでの間近くにいようぜ 人が近くにいれば悪い連中も おいそれと手出しはできねえだろ 友達は本当に理解できないのかもしれないけど 無理かもしれない やはりあの二人が死ぬのは私の命運が尽きることを知らせる時計の時報なのか でもさっき高野も言った でもダメなら 潔く死ぬしかないわね とにかく今回は最後の最後まで諦めない あがける限りあがく どうせ無駄だから残りの時間をワインで過ごすなんて後ろ向きなことは絶対にしない 理かの好きなようにするといいのです ハニューは相変わらずどうせダメだと思ってる 僕はいいもダメもないです あるがままが運命ですから 期待するから心が痛むか 理か何があってもどうか気を落とさないで あ、いやでも意識するわね ハニュー なんだか今回もどうせダメだって 遠回しに言われてるみたいね 最近あんたと話してると イラつくことが多いわ あ、あ、あ、あ Instead アドア крутいた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 상처입다보면 언젠가 마음이 피해져 난 죽는다. 그 말은 한유가 겨우 얻은 발열을 잃는다. 누구도 소통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오는 존재인 한유에게 나를 잃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일은 없다. 난 운명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의 운명은 미로와 같아 수백 번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그 끝에 출구가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사실 한유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사실 우리들은 금붕어고 이 운명은 어항이라 출구 따위 애초 없다는 사실. 어항 속에서 영혼이 함께하는 내가 언젠가 유리병에 깨지리라 믿음에 계속해서 몸을 부딪힌다. 그런 짓을 해도 소용없다고 깨우쳐주려는 한유. 내가 상처입다 혹여 죽어버리기라도 했을 때 그 뒤에 고독감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생각을 고치하고 싶겠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유의 운명에 대한 인식이나 뭔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의 온도 차이도 이해가 된다. 한유는 나보다 훨씬 더 길게 살았다. 이 무한이 퍼져나가는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훨씬 깊이해. 하지만 이번에는 해봐야지. 다같이. 모든 군붕어가 힘을 합쳐서. 주인 입장에선 존나 무섭겠는데요? 갑자기 쿵쿵 소리나 가봤더니 어항에서 군붕어들이 한 점을 향해서 모여가지고 몸통 박취하고 계시네요. 어휴 씨발. 어휴 씨발 무서워. 그리고 진짜 금 가고 있고 막.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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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붙은 무기는 신념이라는 창. 믿으라는 강한 마음이 창 끝을 단단히 하고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테니까. 난 친구. 난 친구들과 함께. 토미타케를 찾아내 가급적 붙어있기 위해 수달을 떨먹고 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자 그들은 떠나가려 했다. 지금 떠나가게 두면 그걸로 끝. 다시 만날 일 없겠지. 미혼이 오늘은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지만 토미타케는 끝나 사양했다. 처음에는 다들 암살자가 노릴지도 모르니 인격척 없는 곳에서 가지 않는 게 좋을까라고 말했지만 토미타케와 타카노가 어른의 사정으로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겠냐는 성스러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 결국에는 내게 사랑을 꽃피우는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을 방해해서 안 두느냐는 지경이 되었다. 다이좀다. 다이좀다. 리카채. 토미타케의 아버지들은 남자다. 이따가야. 이따가야. 탁노의 사정으로 시시픈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만약에 기기가 있다면 二郎이 지경이 지경이 지경을 지경하고 지경을 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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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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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στο 서비 ocup에요 암usuanya ista... 하 disappoint. 이익 standard의 수nar에 내 특산 servers 가다별을 speculative 이제 그러면 다카나산이랑 같이 식사원에 이쁘다. 이거였어. 에이! 토미터케의 형님. 나아스프레이트는 너무 깊이야. 違うよ、シオン。きっと文弁台を使ったお医者さんごっこなんだよ。 クワッ、バチッ、チン! ハウー!な、ナウスプレーって何だろう?何だろう? ガッチリ理解できてるなら、照れ隠しに殴るのはやめろ。それからミオンとシオン。お前ら、今までそんな目で富武さん見てたのか。 じゃあね、みんな。本当に忘れ物を取りに戻るだけだからね。ついてきちゃダメだよ。 wwwwww ふー、トミタケ。本当に用心するのですよ。 理科の心配しすぎてはございませんね? ふー。ふーふー… 딱 좋은 마침표였다 주사 가지러 가는구나 언뜻 보기엔 나도 나는 조금도 그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나 큰 소동을 벌어가며 전한 죽음이라는 운명에 그들의 마음가짐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사소한 일들이 변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질지도 본다 이젠 빌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플레이어까지 렛나가 박탈카징 여기까지가 와타나가씨의 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전부 볼 이제 좀 보인다 토미타키가 주사를 가지러 갔었네 증여소에 부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주세요 그건 예를 들자면 고양이를 넣어둔 상자 부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상자 안에 고양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몰라 부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상자 안에 고양이는 죽어있던 거예요 부르데리카 베른카스페 소미타키는 자료를 엮어서 파일처를 넣고 그걸 자신의 휴대 가방에 집어넣었다 베른카스 리카를 의심해? 리카한테 뭐 있다면 대단한 일일이 될 것 같아 타카노는 토미타케의 손에 슬쩍 자신의 손을 포했다 어머 진짜야? 훔치느라 얼굴 붉기며 딱딱하게 굳는 토미타케 타카노는 간지러운 손길을 느낄 정도로 얼굴 가까이만 말을 걸었다 뭐지? 딱딱하게 굳었어 그 행동이 몹시 가능적이다 네, 지郎さん とても真面目な話があるの 聞いてくださる? え?なんだい? 타카노さんまで真面目な話があるってのかい? 하하하 まさか 타카노さんまで 僕が喉をかきむしって死ぬ夢を見たなんていうのは なしだよ その まさかだとしたら え? 타카노의 위험한 눈길이 장난스럽게 토미타케의 눈공작을感じ 연희가 뇌세적인 말로 속삭이는 그 입술을 토미타케의 귓별로 속삭였다 あなたは驚かれているのよ あ、あなたは本当に好きだな あ、あなたは本当に好きだな あ、あなたはあなたのことが好きだな あ、あなたは怖いな あなたは本当に好きだな あ、あなたは いろいろな男と付き合ってきたけれど 野心も野性味も私には合わなかった あ、あなたのような あなたは本当に理解してくれるって信じられるの あ、あなたになら みよの全てを捧げられる 私の全てを あなたに抱き受けてもらいたいの この気持ちが わかるかしら うん? た、たかのさん 急にどうしたんだい? 愛の 속삭いも何と同じ タルブルに言った タカノが 이렇게 じゃかい嘘を見るため トミタケは 彼女を 헤아릴 수 없었다 いよいよなの モジキナの 뭔가不足 즐거운 일이 생겨 참깁니다 タカノ의 웃음は 그런気性を 뛰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도록 奇妙해서 그게 정말 私の夢が叶う日が やってくるの 君の 夢? そう 私の 夢 話したことがあったわよね それとも ベッドの上で話したことは 記憶に残らないのかしら? あい いや 覚えられよ 君の夢 あ、いや 覚えられよ 君の夢 あわ トミタケは 잘 기억나지 않거나 그때 이해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휘가 불분명하고 말을 뻘버린다 아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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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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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の当たる世界のあなたと、日の当たらない世界の私が出会えた。 でも、もうそれが終わるの。 陽光の降り注ぐ日中に訪れたつかの間の月食が、日の当たる世界の人間と、日の当たらない世界の鬼を引き合わせた。 私が何を言っているかわかるかしら。 高野さん、まだビールが抜けないのかい? あははは、酔ってるね。 お別れの夜が来たの。日の当たる世界を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 あなたの暖かさは、日だまりの暖かさだったわ。 騙し合ったり、疑い合ったりしない、本当に暖かい関係だった。 だから、あなたと別れるのがとても惜しい。 だから、あなたが私の耳元で囁いてくれたことが、 私のそばにいることを選んで、 日の当たる世界のすべてを捨てる勇気を見せてほしい。 あなたが私の耳元で囁いてくれたことが、 あなたが私の耳元で囁いてくれたことが、 私のそばにいることを選んで、 どれも本当だったなら、 ジローさんに戸惑いはないはず。 大きな話がいつまでで、 トミタケとタカノが、 重要な決断を要求したのは、 まさか、 君や。 あははは、 そのまさかなの、ジローさん。 トミタケの 자리에서 일어난、 タカノを、 あなたが私より、 仕事が大事なの。 やっぱり。 信じられない。 君のことを、 信じていたのに。 仕事を信じていたのに。 トミタケは、 親代様は、 人と鬼を融和したそうだけど、 その親代様でも、 私とあなたを融和することはできなさそうね。 あははは。 あははは。 タカノが、 会議室の門を、 庭川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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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当annt escrito、 光彩に、 藐。 彼は、 空川。 庭川達到軍は、 導火線に火が付いた 爆弾と同じ。 L5? それが爆発する前に東京はあなたに爆弾を解体してしまうことを命じた でもね東京にはこの爆弾が派手に爆発して欲しがっている人もいるの 馬鹿なそんなことをして誰が何の得をするんだ 得のないことをする人なんてこの世にはいないわ 損得があるからベクトルが生まれるだから私を前にそれを問うことは無意味ね 信じられないそんな馬鹿なことを考えている連中がいるのかい 雛見沢商工軍はとても危険な病気であることは君も知っているはずだ そうよ爆発すればとても大変なことになるだからこそ東京も失態を隠しきれない 君はその連中に買収されたというのか 元からそういう目的で送り込まれているの申し訳ないわね 出会った時から私とあなたは住む世界が違ったの それで僕をどうするつもりだ あなたの協力があれば私の仕事はとても楽になるわ もちろんそれはあなたにとっては裏切り行為にあたる 僕に寝返れというつもりか 二郎さん私に囁いてくれた愛が本当なら 黙って私に協力してはくださらないかしら もちろん報酬は望みのまま あなたが私を望むならば一生をあなたのためだけに使えた あなたが望む時あなたの望むところであなたの望むようにどんなことでも従うわ 私の体はあなただけのものだ あなたの重力を満たすためだけに独り占めをしていいのよ あなたにならあなただけのしもべになってあげても 私の臭いにあなたの臭いを染みつけさせたいとは思わない しまるな 私の臭いにあなたの臭いを染みつけさせたいとは思わない 그 말은 남자로서 저항하기 힘든 감정의 틈에 깊숙히 스며드는 일종의 폭력 마음의 틈새를 스며들어 내부에서부터 상대를 녹여 농락하는 악의의 찬 주문 소미타킨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미지한 감각에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유혹을 느껴 그래도 그것에 필사적으로 저항 이성의 벽 사이에 틈을 막고 자그마한 틈에라도 파고들은 타카노의 마술을 필사적으로 틀어막 고도와드 포미타김아 거절하려는 사진 처음으로 알아 설마 남잔가? 굳이 거절할 이유는 뭐였지? 그러나 타카노의 웃음은 승리를 만끽하는 웃음이었다 그렇다 소미타키는 주저없이 거절했어야 했다 그러나 타카노의 달콤하고 위험한 독이 오염되어 그런 당연한 답변까지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니 소미타키가 거절할 말을 내뱉기까지 들인 모든 시간이 타카노에게는 흡족하게 그지없는 시간이었다 소미타키에게는 유혹에 고랄뻔했던 굴욕의 시간이 그렇게 타카노는 웃었다 유효하게 마음을 녹이는 말이채 뭐야? 이게 야마이누야? 개무섭네 아니 뭐야? 질라탄이에요? 신현준 씨인 줄 알았네 타카노가 오른손을 휘저질 내리자 야마이누들이 천천히 토미타키에게 다가오기 시작 출발할 인간에 따라하는 kinda 고로키 군인들인가 설마 아 뭐야 토미타카 중이었어? 중명했으면 달랐다 난 최소한 중장쯤은 되는 줄 알았어 너무 큰일을 하길래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한 몰라 아무튼 엄청 높은 사람인줄 아니 중장 해군 중장 이런거 보면은 많던데 대안소나 다 중장이잖아 원피스에서는 아니 이리에도 소장인데 못할건 뭐에요? 선설이 지지 않으면 탈출할 방두가 없음을 깨달음 토미타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번개가 번쩍에서 주먹을 내질러서 한 남자를 눈 깜빡할 사이에 쓰러트렸다 그러나 남자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 머리숨을 이용해 토미타카를 압도하기 위해 실제에 달렸다 아니 토미타카 뭐야? 설마 토황의 원조가 피지컬 기프티드 몸을 속박하려는 남자들에게 팔꿈치로 반격을 가했지만 머리숨차는 뒤집지 못했다 힘껏 싸웠음에도 발버둥치던 토미타카는 곧 바닥에 널브러져 바닥을 마주한 채로 제압당했다 본 관자를 고정당하자 토미타카는 더이상 몸부림치 몸부림치다 치지 못했다 자식아, 지郎さん 6명만원으로도 손을 뒤집지 못했다 멋지다 다카는 완전히 소란에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는데 우아하게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발치에 터미타기를 내려왔다 네, 지郎さん 도우세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역시 의견을 변경하고 제 상자에게는 안 되는 것 같다 타카는 어느 순간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상자를 읽고 그 안에 수납된 물건을 토메타케에 보여준다 주상가? 아! 설마 바이러스 주상가? 해석제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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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 . . 버틴거야? 정신력으로? 운동으로 그냥 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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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타카노가 지시하자 남자가 손수건에 약물을 적셔서는 그대로 통일타케의 코끝을 막았다. 죽음 앞에서 미친듯이 발버둥치고 저항하지만 갑자기 덜컥 힘이 빠지며 마침내 해변에서 건져어린 해파리 듯이 잠재해졌다. 타카노는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통일타케가 더이상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확신했다. 주사바늘을 악독하게도 묵은에 가져다줬다. 익숙한 손을 힘으로 주사바늘 종이장만 한 틈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피스톤을 짜놓자 주사바늘 끝머리에 살가시 안쪽으로부터 불풀더니 이에 곧 내용물이 차닫고 빨래들듯 사라진다. 사요나라 지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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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남자들이 통일타켓을 놓아줍니다. 토미타켓은 더이상 꿈쩍도 하자. 누군가 그를 내 차량에 운송하자. 남자들이 리더로 보이는 자가 턱으로 신호를 보내자. 두사람이 토미타켓에 몸을 덮으며 하... 거기서 아주 그 때 챕터3에서 만났을 때 자전거가 있었어 지국에 잇때만 스키나게 사이클링이 가능해 남자들이 소리 없이 웃어 그럼 이것부터 마지막 작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남자들이 웃음을 멈췄다 이게 더 소름이야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다들 웃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웃음을 멈춘게 더 소름이에요 그거나 그러고 싶다 이 원인은 이후의 인 나누고 궁금해 이리에所정에서 전하고 그리고 후에 할리카까지도 Idee 제 이켄이 비록같은 무엇보다도 다른 그녀는 없을까 aco는 그는 그녀의 죽는 것 그녀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보다 그는 다잘 there 이를 좀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리에 무죄 이리에 무죄 이리에 무죄 그 훈련만 가능한 놈이 어떻게 보았을까 잊어버리지 못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는 걸 깨닫고 표시값대회 남자들도 껄껄 웃는다 타카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다 22시 조금 전 축제 뒷정리 촬영도 왕래가 끝났어집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고 뒤풀을 마시는 사람들은 신사에 취해서 그런 시간 다른 사람에게 보기 껄끄러운 행동을 하기엔 탑승은 시간이었습니다 맞네 이때 와타나가시 때에서 챕터3 때 태페이 죽이고 맞나? 모르겠다 어? 이거네 그 말만 남겨서 타카는 홀로 진여서를 나왔다 진여서 뒤쪽 입고 나간다 벌레 음술과 로야 달빛 그리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개울소리 그 외엔 아무것도 없는 희남이 자아의 판 이를 탐매하며 타카는 찰로 향했다 트렁크에 잠든 토미타케가 뒷좌석인 토미타케가 애용하는 접이식 자전거 쿡쿡 미안해 당신보다 자전거 쪽에 우아한 자리를 차지해서 금방 내게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잠깐만 설마 챕터3 때 토미타케가 트렁크에 있었나? 퍼기로 하자 도중에 딱 좋아보이는 장소를 찾았지만 순찰치 한 대가 서있어서 그곳은 포기했다 5년째 저주가 일어나지 않지 경계하는 건가? 수고하시네 경찰씨 설마 내 차의 트렁크에 오래 저주가 실려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 타카노랑 만났을 때 타카노도 오히려 지렸던 거 아니에요? 토미타케 놓으러 가는데 갑자기 처참한 몰골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모는 저승사자가 타카노도 지렸겠는데? 한 길로 들어서 치르게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 주변 논이었다 개구리들의 합창만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어서 컴컴한 논의 갓길에 차를 세운다 이쯤에 서지 않으면 주택이 늘어난다 어지간히도 오키노미아가 가까이 와버렸다 좀 더 이전 구간에서 버릴 생각했지만 순찰체가 방해였다 타카노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트렁크를 열고 토미타케의 몸을 끄집어내 갓길을 놓았다 이래서 몸에 상처가 있었네 이미 싸웠었네 6대1로 그래서 생긴 상처였구나 토미타케가 신음했다 머자 눈 뜨겠지 자요나 라, 지ロウさん 아낮다 너의 기끌샥した恋의語りも楽하셨다 もっと聞かせてもらいたかったからとても残念よ もうじきあなたは目を覚ますわ その頃にはあなたはレベル5の末期を迎えてる あなたは桜の挙句きっと哀れな死に方をするでしょうね 氏脇病が語るようにやはりあなたも 喉をかきむしって死ぬのかしらそれを観察できないのがとても残念 そしてあなたの異常な死と私の失踪はこの地に5年目のたたりとして刻まれるでしょう そうしておやしろさまのたたりはますます強固なものとなって残る ああたかの目的に具合が具合が具合だ 本当に信仰を作るようになるのね その石杖となれるなんて 二郎さんこれはとても名誉なことなのよ あなたはこれから命にどうしたら身をいっぱい 永遠の存在の一部となれるのだから あーあるかっ ひいちゃった その言及した ああかの対策に를束した 헤드라이트 외에 아무 빛이 없는 컴컴한 눈두렁은 눈 깜빡할 새 백매로 쏙 칠흑의 어둠 속으로 삭혀졌다. 핵한 오키노미아 도로를 벗어나 가느다란 길에서 몇 번 꺾고 불빛 하나 없는 산속으로 향했다. 피남의 자유 출발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24시 이후 또 머지않았다. 현경 계열이 지나 옆편에 들어섰었다. 가끔 헤드라이트 너머로 나타나는 표지판 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의 산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사카는 정말 어둠컴컴한 길 한 폭판에 차를 세웠다. 시동 다 라이트를 끄자 자신이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는 공포감에 몸을 감싸라 했다. 이 암 속에서는 시간도 얼어붙은 것만 같다. 상당히 긴 시간인지 아니면 황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인지 좀처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자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두 분 차례 반짝였다. 타카노는 사전에 정해둔 수준에 따라 변칙적인 타이밍으로 신호를 돌려준다. 건너편에서 그 신호를 보고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더니 그 빗속으로 몇 명인가 인형이 걸어왔다. 택배기사 같은 푸른 복장을 하는 남자가 이 인조가 나타나서 타카노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타카노가 창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손에 든 자료를 확인한다. 고고루사마, 타카노요. 뭐야? 도쿄쪽 사람들인가? 택배기사 하는 fashion 택배기사 택배기사 veterans 택배기사 택배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시키자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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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에게 무專군의 불빛은? 애범기에 исс 비니 수고하셨습니다. 파 coral developments iß 수고하셨습니다. Regina NG 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러 realized 수고하실 하러 하러 저 시인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 작전... 그게 이 작전의 명칭이다. 제1단계 작전 목표 타카노의 히나미자와 탈출 특정 비밀서류 18건 반출 문제없이 달성 로켓에서 파견된 전기 연락은 토미타케 안성 타카노의 취향대로 비정상지인 방법을 달성 타카노 뭐하네요 소령이라니 그러나 비정상적 죽음의 연출은 타카노의 취향때문 아니다 설마 송소령의 모티브? 레벨5 말기 증세에 의한 비정상적 죽음에는 도쿄가 이리에 기관을 향해 의심을 연출해 보내게 하는 목적도 있었다 상부에서는 연구 종류와 예산 감축을 불쾌히 여긴 이리에 기관이 누군가에게 연구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연출해봤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네 정부가 이리에를 의심하도록 토미타케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그렇게 이어주도록 만드는 건 또 다른 공작원의 영향력 그리고 상부에서 사망을 요구한 건 토미타케뿐만 아니라 타카노도 마찬가지였다 타카노의 경우 자신의 목소로 잃을 필요 없다 작전의 결행일에 맞춰 자신을 대신할 시체를 준비할 체제를 갖춰놓았다 이 과정에 어떻게 준비될지 타카노는 알지 못했다 들은 바로는 기후의 공작반이 수배해뒀다고 한다 연락은 토미타케와 감찰은 타카노라는 두 중요인물이 변사한다면 목표는 이리에 기관의 위심의 눈치절을 보낼 수 없다 모든 사건을 이리에 기관의 폭주로 유장한 것이 말해 중말전의 충전 목표는 이리에 기관의 위험한 것이다 문제는 이리에 기관의 위험한 것이다 문제는 이리에 기관의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시체로 제한을 및이 미스한 것이다 그리오 24시간을 제한한을 보냈다 이 고정의 위험한 것이다 타카노의 시체는 오늘 살해당한 시체에 선발될 예정이었다. 아 미친놈들인데? 위장을 위해서 불에 타 죽은 시체처럼 신호 확인이 곤란한 시체가 발음식하다. 조건하는 시체가 낫기에 위장 공작에 행해졌지만 상태를 보니 사후시 24시간이 지나서 불에 탔다는 사후 소각으로 반납했다.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 친절한 시체처럼을 지키는 시체는 아프다. 그 헷갈리와 시체처럼을 지키는 시체처럼요. 하? 그런데 그 헷갈리와 상태를 지키는 시체처럼을 지키는 시체처럼의 시체처럼을 지키는 시체처럼을 지키고 있다. 아프다. 꽁 하고 생긴 애가 정말 놀랍.- кра가나는 잠시간 소리를 죽이지도 않고 살짝 기 mos을 만져와서 웃었을때 지 2차쪽 사람들은 타카노가 오는지 États하tober 이제 타카노만이 홀로 무채하게 웃었거든 構わない。岐阜にはそれを私にしろと伝えなさい。そのくらいのほつれがあった方が面白いわ。 よろしいのですか?万が一ということも。 万が一なんてないわ。だって、鷹野美代は現に今日、渡流氏のお祭りの会場を活歩していたのよ。 たとえ検視の結果、死後24時間以上経っていると出たって、おめでたい連中は、検視結果のほうが間違ってると思ってくれるわよ。 ふふふふふ。 ふふふふふ。 了解。現場へその旨連絡します。 それより、私の死体はドラム缶の中で焼かれていたの? はい。高速道路近くの山中で、ドラム缶の中で焼けていたのを発見されたそうです。 ふふふ。 おやしろ様の生まれ変わりは、伊達じゃないということなのね。 あの子にはやはり、陣地の及ばない何かが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ひなみざわの山犬に、Rの監視体制を厳重にするように連絡を。 타카우 지렸을 것 같은데 솔직히 리카 예언 다 맞았으니까 오우씨가 주위를 들었으나 방석판 쪽으로 들어온다 아는 감식원이 시신을 온갖 각도에서 촬영하여도 기록했다 투미타케 지루의 시신 옆에 몸을 굽히고 있더니 이리아가 일어졌다 그 얼굴은 창당했다 信じられません そりゃ私だって信じられませんよ 初見で見た限り ホトケは喉をかきむしっています それも自分の手でです 그 자 맞頭な死に方じゃない ジュチュハク 何らかのヤバめな薬物でしょう 彼は何らかの薬物の 常習者だ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1 챕터가 아닌가 2 챕터가 아닌가 そいつを調べるのは どうやら我々の仕事になりそうです 오우씨さん この角材は 多分 ホトケが振り回し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で 途中で捨てて 喉をかくのが 楽しくなっちゃったんじゃないかと 角材を 何のために振り回したんでしょう 自衛のためと考えるのが 怪しげな注射とか そういうのをされて その結果 サクランさせられて 死にいたらしめられます わー 맞췄어 장소만 주사 맞은 장소만 빼고 喉をかきむしるように 誘導できる薬物なんて 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 私もそっちは専門じゃありませんが 薬中のマッチ少女に 自傷行為ってあるらしいじゃないですか まあその辺は うちの監視器の爺様が 調べてくれるでしょう おいしさん失礼します ここから数百メートルのところに 富武二郎のものと思われる 自転車が見つかりました おおそう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か手がかりとかは いえ 初見では特には 今監視器が行ってます じゃあつまり その自転車があった場所が 襲撃場所と考えていいんでしょうね それで 戦ったり逃げたりして ここまで来た うーん 1位エンは トミタケの自体に 隠している 相撲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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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 何か言うことが ありえない 絶対に ありえない ありえない アリエンは 이러한 トミタケの 不正常的死に ヒダミイジャー ジュウグンの マルキ症状に 倦覧が 違いが 異なり 悪魔が 무시드렸던 적은 실존한 적이 아니라 레벨 5에 의해 심화된 그 위에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망상 속 적일 것이다. 말기환자가 피해망상이 폭주하여 주위를 향해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사례는 몇 안되는 전체 케이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토미 타켄은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예방약을 투여했다. 그런 말씀에도 단기간 내에 레벨 5 증상을 보이렸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눈과 악의적으로 병원치를 투여했다. 레벨 5를 발발시킬 정도의 정도로 떠오르는 바가 있다면 H173 급성 말병을 일으키는 살인력 유일한 용도는 사람을 창란에 빠트려 무시무시한 말기정세로 이끄는 것 사상 최악의 악마 희남 미자와의 악마 그러나 그런 위험물은 과거 방침 전환 때 전량 파괴했다. 지금은 예방약이나 치료약 등 인체의 긍정적인 물품만 축하한다. 게다가 토미 타켄은 도쿄로부터 파견된 연락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해를 한 인간은 토미 타켄가 누구이며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지 모두 알면서 범용을 쳐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가 도쿄의 연락원이란 사실을 알았지 거기에 일어났을 때 이리에의 뇌리에 타카노가 떠올랐다. 타카노도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파견된 감차론 타카노도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파견된다. 타카노도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파견된다. 타카노가 은행을 했다. 타카노가 도쿄에서 파견된다. 타카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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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의 전화번호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물론. 예, 그... 괜찮으세요? 쿠마가 이대로 번호를 듣고는 복창한 뒤 방수포박으로 뛰잖아. 선생님, 탁ANO와 호떡은 사실 친한 분이었어, 네? 뭔가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건 좀 있었어. 맞다! 듣지 못했어. 다가가의 좋은 분이었어. 소메타카 타카노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정도가 아니다 두사람 다 도쿄로부터 파견된 동료야 두사람은 이리에조차 모르는 정보도 다루는 사이다 그런 두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다는 이리에로서는 상상도 못했다 와, 오이시가 미쳤는데 이 새끼 음모론자라서 음모 꾸미느들이 하필 아다리아 땅 맞아가지고 계속 걸리는게 웃기네 말도 안되는 음모론 믿는데 진짜 그 말도 안되는 음모를 실행하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맞아버렸어 이거 대사 기억나 야 그러면은 레나의 기생충설 이거 맞는건데 진료소에 있잖아 이리에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필사적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리에로서는 도쿄 내의 사정 알턱이 없었기에 그 이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다 이리에를 우물속 개구리라며 비웃어도 할 말이 없었고 공부대가 현지의 학교에 직업을 공개하고 상사,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그 마음대로 가르치세요. 당연히 그냥 그 마지막이야. 누군가 한 명 더 죽인 지을 때를疑은 때 누군가 한 명이 잃을 때 전혀 죽는거에요. 아니 군부대 중 특정 부대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건가? 뭐지? 왓타다시 다음 날 오이식 학교에 와있었다 이날에 오이식 학교에 와있는 건 꽤 자주 있는 일이다 야구깨도 그 세계의 중심인모를 부르곤 했다 케이치가 발병하는 세계에서 케이치를 레나가 발병하는 세계에서 케이치를 맞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였어 접근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오이식 나를 부렸던 아 간밤에 진짜 아무 일 없길 바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이 궁금해 베미타켄 예 좀 진정이예요 지니깐 대신에 약무수가 나니깐 대사고란状態 다인자 나니깐 自分で自分の喉をかき破るというショッキングな亡くなり方でした。 やはり抗えないのか。 オッチャー取りがった。 알고 있었った。 タカノドクロッケット。 タカノは? 彼女についても残念なご連絡があります。 岐阜の山中で小死体で発見されました。 死体の状況から多分考察された後に焼か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 いや、いろいろな死体を何処理するのですか? 本当に死体の状態を死にするのですか? 彼女は? どちらにせよ。 気の毒な話です。 大石の考えはわかってますです。 僕が何か知っていると思っているんでしょう? いやいや、まさかまさか。 疑うとしたらこの一点だけです。 あの人混みの中で小耳に挟めるようなところでこんな物騒な話をする人がいるわけがない。 僕が何かの陰謀の片棒を担いでると思っていますですか? と思い込みたいところですが、それも引っ込めました。 彼女は何処理するのですか? 本当にその気なら、あなたは私にあんなイレジエ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すからね。 少なくとも今回の事件を起こそうと考えた何者かとは、 相対する位置にいると思ってます。 それが本当なら、とても嬉しいのです。 おいしんせいちょうなめ、 シベンを 던져놓고、 ジョウムを振っていると捉えないことは言われました。 どうか今年こそ、 ひらみざわ村連続開始事件を終わらせられますように。 そのために、僕に協力しろと。 今のは、おやしろ様にお願いしたんですよ。 私がおやしろには、 ほんせいらぶるのがおいしだんだ。 おいしだるめけえぐいか。 僕も、こんなたたりは、 もうこんりんざいに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です。 おや、なら、 ふるでさんと私の求めるところは一致するようですね。 僕は昨日、 トミタケの死体が見つかりそうなところを予言しましたです。 そこにパトカーはいなかったのですか? いいえ。 ちゃんと、 巫女様の予言に従って配置しました。 ほら、 舗装道路と砂利道の境目になっているあたり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通称、村境とか呼ばれているあたりです。 あそこらへんはとても暗いですからね。 なにか、やばいことの起こりそうな臭いが一番プンプンするあたりです。 では、 トミタケの死体はどこで… 配置場所よりも、もっとずっと、 おきのみやよりの水田地帯のろかたです。 では、 までその場所よりも、 トミタケの死体を破壊したのです。 おいしいの? おいしいのが、 戦艦と死体が、 戦艦と死体が、 雰囲気が、 戦艦と死体が、 戦艦と死体に、 戦艦と死体が、 戦艦と死体を、 더 멀리서 죽었어 토미다캐? 아니 이게 순찰차 때문에 더 멀리갔다 순찰차 때문에 더 멀리갔어 그런데 그곳에 미리 순찰차가 배치되었다고 불별이라 생각했던 토미다캐의 죽는 장도가 바뀐다는 말은 순찰차를 꺼려하는 의사가 분명 운명에 개입했다는지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바토니는 제가 통로를 체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탁아노의 차량이 마츠리가 끝난 후 오키노미야의 차량에 통과했습니다 나갔다 탁한거가 사는 곳은 오키노미야다 게임 오바! 싹 다 구속시켜 이거 끝났어 이번 세계선 조저도 돼 다음판의 범인 알고 시작하는데 어쩔 거예요 축제가 끝나고 귀가하는 건 드문일이 아니다 다만... 운명은 1명이었다 토미타캐는 운명이 없었다 토미타캐는... 히나미사와는... 항상 운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속시키냐고요? 듀얼로 그래서 케이치한테 태워주지 못하겠다고 하던거야 그런데 자전거를 트렁크에 stick 힘을 주지 않나요? 흠 내 자전거가 있어 약간 뭐 이런 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오히려 타카노가 지린 거 아니야 진짜로? 타카노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말한 척 하지만 했지만 사실 타카노도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했던 거지 뭐야 왜 얘가 왜 여기 있어 모두 의미심장을 Beateda 갑자기 파트에 간지못해 главное 역시 말아웃 그 광야 ції 내년으로서 너무 HEL요 이제 제 처음짓 inability 어디 내가 먹을 테이 quella 어디 안 パトに気づかれずにカイドウを抜けるしか考えられない 古手さん、タカノと仏の関係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恋人同士、それしか知らないです タカノがね、恋人との最後の夜の王勢を一人で帰るというのが腑に落ちないんです 富武はその時、トランクの中に詰められていて、あの真っ暗な森の中に捨てようとした でも、その後のパトカーがたまたまそこに行ってるので、仕方なくそこを通り抜け、もっと先でトミタケを捨てた 토미타키와 타카노는 연인 사이기 이전에 도쿄에서 파견됐다 그들의 진짜 정체가 뭔진 모른다 그래서 타카노에게 토미타키를 죽일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그런건 지금까지 한번더 생각해보지 못했다 타카노가 토미타키를 죽인다? 어째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짐작가는 맛도 없고 죽이자는 안될 정조로 타카노가 궁지에 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역으로 사랑에 미쳐버린 토미타키가 차갑게 대해지자 격분하여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추측이 그렇다 그가 그 카프를 그녀를 사랑해고 싶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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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칸들에게 상관없는거고 싶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쪽은 오미타키를 죄송합니다 타카노가 이가 그는 상관없는거고 싶어요 이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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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상관없는거고 싶어요 이는 정말 더욱더 낫다 ен 나 나 근데 말해 시사 알 수 쟤 近づいていたとかそういう話を村の中で聞い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ねないですでも話は聞いてみようと思いますです何かわかったら大石にも知らせます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村の内部に詳しい方それも御三家の当主で親しろ様の生まれ変わりの協力がいただければ鬼にかなぼうですよ でもその高野も殺されたのですよどういうことなのですか 私はもしあなたから垂れ込みおっとお告げを聞いていなかったら多分きっと富武武と高野は共に犠牲者で親しろ様のたたりの5年目ってことになったんだろうと思い込んだと思います ですがこうなってくるとどうも違う どうやらこいつは親しろ様のたたりの5年目ってことにしようとした 巧妙な事件のように見えてきました つまり...高野が犯人? 오우씨가 말하려는 것은 알겠다 둘 다 피해자는 아니다 신은 피해자 한 명과 범인 한 명으로 범인도 희생당한 척하여 도망쳤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내 자신이 말하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타카는 어째서 그랬을까 내가 오우씨보다 더 내 무사정을 잘 알기에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면 타카노의 소사체는 어떻게 된 걸까 기후위원회 경찰들이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나 소사체의 식별은 파가타 소호가 가장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식의 지지이가 말하는 것은 それでも100%ではないという まあそれよりおかしいのが 岐阜県警 간식의死亡時刻입니다 当初死亡時刻가合わなかったらしいのです 死亡時刻가合わない 네 祭りの前夜にはもう 殺されてたっていう 간식が 出ちゃったらしいんです 内容物とか そういうのから調べるらしいですね ですがこの時点で 岐阜さんには 타카노の話を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 だから岐阜さん 渡永氏の日に 彼氏とデートしてたはずの死体が シンは24時間では 話が合わないって言って その鑑定結果を 握りつぶしちゃったらしい 이생게들은 100%를 사랑한 死亡時刻の鑑定なんかより 死体の歯型鑑定の方が よっぽど精度が高いですからね まあ現場には たまにある話です ですが タカノが犯人かもしれないって 目で見てみると こいつはタカノの死体じゃない 可能性が出てきます 死体をごまかすことなんて 可能なのですか 小死体の鑑定は 基本的に歯型以外は 絶望的です 例えば これは推理小説的な 荒技ですが 沖宮のデンタルクリニックに 残されていた タカノミオの歯型のカルテ これが 巧妙な手口で 捏造されていたら 誤認もあり得る よく死 まあそんなのは抜きにして 単純に岐阜さんが タカノに間違いないと 決めつけてしまった可能性の方が 高いですが 警察組織内では 往々にして 書道時の鑑定ミスが 後々まで 往々引くことが少なくない 伝説的な冤罪事件の ほとんどは これに起因します 私は どうやらその可能性が 拭えない気がする つまり タカノは生きてる? タカノミオは先日以来 車ごと行方不明です 岐阜の死体が タカノでないなら これはなんだか 面白そうな話になってきます うわぁ 포미타케의 일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리에에게도 전해졌다 이리에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건대 도쿄도 진료에서도 혼란스러웠다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서는 사람 목숨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주제에 내부자의 죽음에 소란을 떠는 모습이 우스웠다 타카노의 부하 오쿠노기의 모습도 있었다 오쿠노기는 야마이노의 대장이다 이 남자가 지금 내 경우를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내 최대의 복잡이었다 과거에는 상사인 타카노가 죽으면 그들은 날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쿠노기 타카노가 죽었지만 僕は大丈夫なのですか 大丈夫ですよ 리카산 我々が今後も厳重に警告してますんで ですから 警察に頼ろうとしなくても問題ないです 나 죽이려고 엄중하의 경황당이 이런 게 맞나 내가 오이시한테 얘기하는 걸 그들이 들은 모양이다 오이시に聞きました 타카노가 実は死んでいないというのは 本当ですか まさか 現地の検刑の正式な発表ですんで 오이시という刑事は 今年で定年 おやしろ様のたたりを 何とか解決したい一心で 何でも話をおかしくしようとする 癖がありおります 오이시를 억가한 새끼가 범인이야 あいつの言うことに 耳をかさんほうがいいでしょう では おこのぎはこの事件をどう見ていますですか 現在 上が調査してますんで いい加減なことは言えません 殺された二人の関係を知る以上 内部犯行の可能性が極めて高い中は 間違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 あ 설마 억울해서 자살하나 억울함を 풀려고 ああ 理加さん すみませんね だいぶお待たせして ああ いや 어떻게 해야 돼 ああ イリエも大変なことになったようなのです あ 잠깐만 メイドボーグ도 입을까 지금 예 지금メンタル 터졌을 거예요 お聞きになった通りです 富たけさんたちの死は 何かの陰謀による可能性が 非常に高いです そして 東京はその黒幕が 私であると思っているようです 全く どうしてそういう方向になるのか 大いに疑問です イリエ는 드물게도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으니 은혜를 원수로 돌려받는 게でき지 하지만 イリエ는 연구 축소에 따른 예산 사건을 완강히 정하는 인물이다 연구자인 이리에 입장에서 당연한 주장이라도 독교에선 그렇게 살가시합니다 모두 수상한 페어리다 リカさんの心配は分かってます タカノさんたちを殺した 何者かが 次に あなたを狙わないとは 限らないですからね 東京も そこは特に気にしていました ヤマイヌにも あなたを狙わないとは あなたの犯人に心当たりはないのですか 東京の皆さんも調べられています 状況を見る限り 内部事情に精通した人間の仕業です どうやら真っ先に疑われたのは私のようです 富田家にああいう死に方をさせられるのは 入江だけなのです そ、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 おそらく 東京の方も H173の話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 あれは危険な目的での研究が中止された時 全て破棄されたはずです あんなことは不可能だ ですが 所長 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しまった以上 東京は疑わざるを得ません それに 富田家には予防薬があらかじめ与えられていたはず にも関わらず発症したんです 天文学的低確率で起こった偶然だとしか言えません とにかく 絶対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んです 以前は平時に接着します 東京へ 의심の仕様を 받기 시작한 渡辺がしような接着感を得るのがある 高野が犯人 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すか 高野なら内部の人間です 高野さんが ま...まさか そういう意味が起こったのに そういう意味が起こったのに ドラマは地獄に起こったのに 悪魔が起こったのに 悪魔が起こったときは 人を全体に脱卑することがある 人を悩むことが起こったのに 恐らく想像して... だからこういう意味が起こったのに 大きな理由が起こったのに 理由が起こったの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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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큼 친해지게 해주셨지요? 그것을疑으면 나쁘지 않군요 오코노기가 웃으면서 하지만 나에게 배흥망덕하다고 말하는 듯한 불쾌한 눈이 껴들었다. 확실히 난 타카노기가 완신을 쳤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의심하는 게 배흥망덕인가? 그렇다 해서 제외를 쳤다. 아니면 나도 옷이 참 나쁜 버릇이 들었나? 어떻게든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병을 친 나머지 온갖 헛소문에 달려두나? 이 네가 쓴 섬지였다. 뭐야 자꾸 명령이 자꾸 생겨. 아마 마음속으로 감시를 경호로 잘못 말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지. 내가 부주의한 말을 하는 상태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이 새끼 안 숨기는데? 새삼스레 할 말 할 일도 아니다. 나가, 혹시 정말로 타카노가 범인이라면 타카노 부하 오코노기도 그 일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타카노가 범인이라고 하는 말을 오코노기가 바로 부정하고 막 히파한 것도 납득한다. 그렇다면 무섭다. 타카노가 적이고, 야마이누도 적. 이 진료수는 말 그대로 적의 속구이다. 이래는 어차피 소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구자에 불과하니 무슨 일을 하나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모르겠다. 타카노가 왜 그런 짓을 하지? 정말이지, 돈겠다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계속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카노는 범인인가? 아니면 오이시에게 감화돼서 묘한 방생에 흘리는 걸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야마이누 인루의 경우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일지 모른다. 난 오늘까지 100년간 자신을 죽인 누군가의 형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망어로 궁극히 하기 위해 이리에 기관에 도움을 철해왔다. 그게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면? 아니, 이리에에게 악이나 다른 속도가 없는 건 틀림없다. 수많은 세계에서 그의 진지한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이리에만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지 못해서 문제일 뿐. 오코녹이 아드니 마주 흔배에 탄 것처럼 안심하이소 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여유를 어필하는 웃음이 지금 나에겐 악의가 가득히고 있는다. 나도 어느새 희남이자 증후군이 발병돼 의심 암구에 빠진 걸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누가 악운이고 누가 적이지? 한시만 말하지마. 수많은 세계에서 알게 된 신녀를 수 있는 상대를 믿자. 확실하게 내 적이 아닌 건 이디에 오이시 그래 내 친구야. 하지만 오코녹이 타카노의 앞잡이라면 타카노로 의심하기 시작한 나를 엄중하게 감시하겠지. 서투르게 접촉하다 발격되면 그들은 본래의 임무에 따라 간단하게 나를 제거한다. 난 이 세계가 다시 시작될 때 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생기냐 하면 한탄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얼마나 길고 밀도 높은 이주류였는가. 그래 아마 내가 마지막 재산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난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밟아버칠 수 있지? 한유가 포기한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틀렸나? 이번에는 던져. 됐어. 그냥 끝났어. 이거. 다음 세계선 가서 한유한테 사카노한테 붙어있으라고 하고 패러사이드 붙여놓고 증거 나오면 털면 돼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커피 한잔만 시켜볼게요 목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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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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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해당하는 날짜는 편차가 크다. 살해당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 실행 날짜는 재밌을 정도로 불확실하다. 죽이는 쪽도 그쪽 사정을 사정이 있을 거로 납득한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많은 세계에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건 내일 낮까지고 내일 밤부턴 매일 밤 언제 자신이 살해당할지 떨면서 지내야 된다. 떨어져봤자 의미는 없다. 떨어져봤자 의미 없다. 정신을 차리면 또 다른 세계에서 들든다. 어떻게 죽어온는지 같은 기억은 난잡하게 찍혀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 그 자체는 크게 무섭지 않다. 자신은 인생에 망가진 레코드처럼 같은 장소에서 배운 되돌아가는 것이 불쾌할 필요다. 하지만 부나다. 친구들은 다들 틀림없이 오늘과 같은 평범한 내일이 찾아온다 생각한다. 나만은 다르다. 그게 부나고 슬퍼서 역시 죽는 건 싫다. 한유는 아마 빠르면 내일 밤에 죽는다고 말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만 한유가 마치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왜 이래 진짜 맨날. 그리고 이번 년의 왓아나가씨는 제가 생기고 있는 중에서 가장 즐거웠다. 그런 세계에게 더더욱 이 세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1,2주 안에 끝나버릴 땐 용서할 수 없다. 다음 회차에서 또 언제 그 지랄 해가지고 사토쿠 구하고 막 아 머리 아파. 친구끼리 절친하다. 케이치가 이산한 소외감을 느끼지도 않고 레나의 가정도 만사용도 미혼 자매도 사이좋고 시온과 사토쿠도 상상도 못하며 금치해졌어. 그리고 숙부의 문제도 해결됐고 사토쿠를 냉대하는 마을 분위기조차 깨졌다. 진짜 역대급 희남이자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세계. 그 세계가 마찬가지로 끝난다. 리카는 제가 특별한 존재하지만 리카는 자신의 일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리카를 빼앗긴 게 무서운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거리두고 자기한테만 나대나대 거리는 걸 원하는데 나만의 작은 리카를 하고 싶은데 자꾸 떡상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원래는 울면서 자기한테만 매달렸는데 지금도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막 울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래도 규모 작을 때가 저희끼리 한적하고 좋았어요. 리카는 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 새끼 이 악물고 붙잡네. 이 악물고 붙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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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상 hissing이 높은 듯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眠ればまた明日の朝になるそしてまた色々と楽しいことが起こるのです パーティーが終われば消えてしまうシンデレラなんかいない 私のせいへの個室をそんな風に例えられるなんて知らなかったわ 今のリカはパーティーから帰りたくないと泣いて椅子にしがみつく子供と同じなのです どうして泣いたり悲しんだりする必要が またパーティーはやってきます リカは死を越すことを未だに意味嫌っているけれど 僕たちにとっては一眠りのまたぎだというのに ハニューは昭和58年の6月より先に何があるのか 見たくないの リカの方が心配すると 見たくないと言えば嘘になりますです でもそれに固執して 裏切られ傷ついていく リカの方が心配なのです これ本当にスンデーインで 何があるのか ここから 何があるのか 前においしいのか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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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 ... ... sposób.. 근데.. 리가의 연애도 못 죽음 내가.. 나의 Eins, 애매아가 남아있지 말아 ajudar? 내가.. 아직 갈게.. 다시 리가.. 언젠가.. 드디어.. 딸 낳아주고 가라고? 너가.. 응.. 거듭할까.. そんなのは嫌なのです。絶対に、嫌なのです。 ハニュー。 だからリカ、あの悲しい約束を取り消して欲しいのです。 この世界でも運命に打ち勝てなかったら、もう全てを諦めるというあの約束を取り消して欲しいのです。 アニュー・・、ごめん。あの返事を待てください。 私は少し早く返してくれよ。 最後の終わりは決められます。 最後の終わりに続くきを見続けます。 一緒に後悔しなければ、 私は失望しないためにある私たちを前に、 私たちの復 speakerは、私に常を見ることに寄るの。 あなたは全部不在意で、 逃げることにあります。 僕は末年を残りとすると、 あなたに的によく壊されてしまうことができません。 あなたはそれにそこまでに強い運命を蓄えることができたら、 それをよく伝えられます。 하느님 그만해 듣고 적어도 내 마음이 하느님과 바라마의 방향으로 변화에 시작한 걸 느꼈는지 약간 만족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됐어요? 레나, 리카채을 주변을 상단대로 하는 게 있어요? 네, 케이츠 군, 리카채이... ...전기가 나아지 못할까... 어떻게든... ...고노 엠부는疲れ가... ...너지 못할까요? 역시 객관한... 리카채가 울벌한 표정하면 외로워 버렸다 아직енно, 리카채이 만족한다고 했지만, 리카채이 입었을 때 피우고 나오는 거야 Satokoちゃん가解放されて踊り上がってもいいくらい 나느니 ...난나가,昨日, 리카채의 상황이 오かしい 눈이 떠오르 mindset 내 이야기 안에서 아웃지 inform precis이 usable ...더러서 그리카채을 Roduckleading 사이가 완전히 정의적소지 리카창이 나야무용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 순간 사토쿠에게 새로운 친군자나 후견인이 정해지만 사토쿠는 리카창과 살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고 갑자기 떠올랐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소모자키와 키미오시가 중 한쪽이 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조정적이라고 한다 와 진짜 리카창도 실제로는 키미오시 촌장이 후견이로 되어 있었다 만약 소모자키가 후견인이 되면 정식 여동생이라면 시온이 좋다고 춤을 춰지 어? 첫 추겠지가 아니라 첫지? 이미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 들으면 들을수록 리카창이 고민하는 모습을 이유를 알 수 없다 아 무슨 말투인지 알겠어 맞아 소모자키가 후견인이면 정식 동생이라고 시온이 좋다고 춤을 춰지 약간 이런 건데 진지하게 과거용으로 말한 게 아니라 렌나가 하하하 미안이라고 말하면 혀를 내밀었다 렌나가 하하하 미안이라고 말하면 혀를 내밀었다 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리카이가 말을 걸었다 뭔가 트러블이 계속될지도 몰라 그렇다면 남일이 아니다 리카창은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었는데 내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 시간이 걸렸다 진짜 리카창은 내 나 아니어로 대답하면 될 질문에 꽤 긴 시간을 썼다 생각에 따라서는 평백한 금지 리카창은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다 어? 프레데리카 베른 카스텔이겠지 리카창은 생각해내다 눈을 감은 후 짧은 시를 읽었다 그건 이런 내용의 시였다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향유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이해 나에게도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타협 과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밑줄 기억 어려운 것은 그 향유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이해 나에게도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타협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향유 이건 알겠다 행복하게 지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뭐야 역시 K-E치 누구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이해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권리나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마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겠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걸 실험시키려는 쉽지 않다 나에게도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것은 그 타협 단순하게 끼워 맞추면 행복의 타협이라 파악할 수 있다 행복도 더 많은 행복을 바라면 끝이 없다 계속 원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행복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걸 원하면 끝이 없다 지금으로 만족하자고 하면 공정적인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행복을 타협하자는 말에 뭔가 쓸 수 없는 책임을 해 주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좋아 지금 이렇게 반복되면서 다 같이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 6월을 넘어서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고 싶어 근데 그걸 타협해야겠지? 참아야겠지? 그러니까 K-E치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더 큰 행복을 바래도 돼 앞으로 나아가 뒤돌아보지 말고 무대 위에 올라 이 시는 아마 틀림없이 리카장의 지인이시고 리카장의 지금 신경을 말한 게 분명했다 아는 사람 얘기 아무리 내가 둔간 마음을 타고 났어도 그 정도는 안다 참 좋은 시는 나쁜 시는... 最初の二つは分かる。幸せに過ごす権利は誰にだってあるが、だからといって、誰でも簡単に幸せになれるわけじゃないもんな。そういう厳しさを謳ったものだと思う。でも、最後の一つは毛色が違う。 妥協ってのは諦めるって意味だ。この死の私は、幸せになることを諦めて、今を妥協して、幸せだと思い込もうとしてるんだ。 幸せだと思い込もうとしている、ですか? 幸せだと思い込んだ。 今、ハニューは何をしているのか? 天一家様! 私のリーカーを返して! それも、未来いっぱいにな。 誰だって努力さえすれば、きっと幸せになれるのに、自分だけは、それが絶対届かないと分かっている。 そんな諦めが漂う、悲しい歌だ。 なら、ケイチ、この死の。私は、どう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挫けるな、ってことだな。 挫けるな、ですか? この詩を歌った奴は、自分がどういう風になれれば幸せなのか、悩んだ末に、しっかり見つけてる。 それは、決して高望みしたものではないと思う。 どうやったら幸せになれるかを延々。 三段も考察してる奴なんだぜ。 真剣に考えてるんだ。 あ。 だから、ここまで幸せになりたいと、一途に思ってるなら、絶対に諦めちゃダメだと思うぜ。 リカちゃん、俺たちは、絶望的な状況を、ほんの数日でひっくり返したんだぜ。 みんなで力を合わせれば、きっと奇跡が起こせる。 リカちゃんだって、それを目の当たりにしたはずだぜ。 あるんだろ?悩み、打ち明けてくれよ。 打ち明けたいことはあります。 でも、打ち明ければ、みんなはもう、ひなみ沢でのんびりと暮らすことはできなくなるでしょう。 私にとっての幸せは、みんなと楽しく、昭和58年6月以降も過ごすこと。 だからこそ、6月をくぐり抜けるためだけにみんなを巻き込んでも、それは、私にとっての幸せではない。 ひなみ沢に、のんびり暮らせなくなる?どうしてだよ。 打ち明けたことを知られたら、やつらは必ずみんなを殺す。だから、助けを求められない。 殺すって… それは、あんびりの話じゃないな。 まさか、リカちゃん、誰かに脅迫されてるのか!? 誰が敵かもわからない状態です。 誰が敵かもわからない状態です。 一つわかるのは、誰かが私を必ず殺すということです。 それから、6月と4日までやっぱり、私たちは、私たちのということがある人々だったら、私たちが無事だったら先輩の計画も終わります。 普通は、私たちの monsterと5月に戻る事があると、私たちが負けることがあったら、彼女たちが勝ちしているので、私たちのソリーは私たちの人々だと思いません。 彼女が落ちることがあったら、私たちの人々の試合を、彼女はもう、彼女の優先が成熟することがあるので、彼女が変えることです。 듣게 되죠 그건 바로 한유 그리고 이제 9챕터에서 한유가 최종보스로 등장하는데 한유의 목적은 진정한 강림 그래서 그동안 리카를 붙잡고 있었던거 그걸 깨닫고 리카는 한유를 공략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김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친구들이 그 고통을 나누겠다면서 함께 먹어요 그래서 다같이 모든 희나미자와 사람들이 김장을 하면서 사실 와타다같이 붉은 내장을 흘려보내는게 아니라 사실 김장을 하는 전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희나미자와 사람들은 조선인이었고 모두가 김장을 했던 전통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김치를 싫어하는 악귀 한유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희나미자와는 희나미자와의 진정한 풍습이 부활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보니까 희나미자와 제구전에 백제의 근초공항이 하사했던 칠지도가 숨겨져 있었고 그게 단순 고문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우리는 백제의 우선이었고 몰라 몰라 고, 고맨 리카창 말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설마 태폐에게 협박당하고 있나 그럴 리 없다 경찰 확실히 체포했고 소녀자키가가 두 번단 희나미자에 오지 못하고 단단히 꺼보셨다 그런 상황에서 리카창을 협박했다면 이번에 말해 소녀자키가에게 담가지겠지 이게 담가진다는 표현을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리카창도 그 정도 협박은 리온에게 말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카창의 심각한 얼굴을 보니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게 아마 내가 원하는 행복을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원하는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리카창가 아까는 뭐를 말했을까 사진만 리카창의 그 말은 그 말은 어제까지의 사톡子에 서클이 사톡子에 사톡子에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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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가 멀어진다. 그래도 리카가 멀어버렸다. 리가가 멀어진다. 잠시 후 리카가 멀어진다. 나이도 리카가 멀어진다. 그래. 죽을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면 리카는 꼭 죽을때는 죽일지 그럼 나도, 리카가 없을때는 죄송합니다 리카가 내가 내가 막힐다고 생각하는 듯 내가 리카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듯 수로대가 문, 수로자키가 문 둘 다 다음때부터는 마에바라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구만 알아보다는 대단계입니다 그리고 3명을 모자면 문주의 지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직업 멤버들 모두 상담하면 꼭 묘안이 나올 수 있겠지 if my team memberでも 俺たちを巻き込みたくないから 打ち明けられないんだな なら リーカちゃんは俺たちに打ち明けず 一人で死ぬってことなんだな 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耐えることを美徳だと勘違いするな 戦う勇気思い出すんだ 心の整理がついたら いつでも何時でもいいから相談してくれ 리카책이 슬픈 웃음을 주기며 고맙다 말했다 그건 마치 동정받는 것에 대한 답매였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카책은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다 그것도 본인이 생사를 걸 정도의 고민 서로는 것조차 고민을 할 만큼 성가신 문제다 하지만 리카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리카책은 궁금해? 매우珍해 리카책은 궁금한 거 같은데 리카책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야? 리카책은 무슨 말이야? 리카책은 나를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참 모두의 말을 들면 들러서 리카짱의 목숨을 노려실만한 집행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나이사나 고개를 갈등했다 리카짱은 나이사미와 우주하게 되다 와이잖아 하지만 나이카가 나이사미와 마치가 나그 서로가 나리 신곡라시인다 리카짱가 오레다지 오신 라이 스테레이르 나라 히트 치카우진이 우주하게 되다 그 정도야 도둔 도피오시 모나의 하나시대 아프고 히트 신지다는데 치카라니 낳다 게요 히트다 세 친구들 서로 얼굴 보며 강의 끄덕했다 뭘 색바노 투 쓰리 와 재밌다 졸라 재밌어 모든게 밝혀지고 있어 연참 실화냐? 개꿀이다 2편 3편을 같이 주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3일 후에 부활할 거라 예언했습니다 죄인들은 병사를 시켜 무담을 봉사하고 그 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했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데 부활이란 육신이 다시 생을 얻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과 가르치면 되살아남이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의 헌신의 흔들림이 없다면 자신은 반드시 되살아내리라 그때가 오면 자신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을 얻으리라 또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절벽으로 내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그 몸을 지켜주지 않겠냐?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 케이치를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그 몸을 지켜주어 케이치는 살아남았다 이를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의 들개함은 곧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악마의 속성이며 귀를 기울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성과를 의심하지 말라 스스로의 인생을 의심하지 말라 스스로의 헌신을 의심하지 말라 야 잠깐만 설마 희남이자와의 서양인들이 유입된 게 모티브였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선교사들 아니었을까요? 왜 갑자기 기독교 2개 나올까? 또한 자신의 실적을 타인이 평가하도록 그리하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해선 안된다 이를 시험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의심과도 같다 히프 미티 탁카노 유미 유미 이수 이수 이수미 ㅋ Son 소음 듀 우 뷀 스스로의 시로 신의 부활을 하려는 건가? 그래서 리카를 죽인 건가? 부활하는지 보려고 3일 뒤에 그래서 진짜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C 눈을 뜨자 마침 인력식 달력과 사투가 보였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찍기로 했었다 그래서 가끔 잠에서 덜 깬 둘이 2장을 떼서 이틀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사투코는 내심 이달력을 찢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최근에 자진해서 빨리 일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흐뭇한 광경도 사투코가 떼고 나서 표시된 22일에 상탐정화 났다 아마 오늘이다 6월 22일 내가 죽는 날 yeah . .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ですわよリカ お、二人ともおはようです 二人? あらあら、まだ寝ぼけてるでございますの ふぃー サトコの他にもこの部屋に住んでいる人がいますのですよ その人にもおはようを言いましたのです ふぃー もう 朝から怖がらせるのはなしでございますわよ うふふふ これでサトコは今晩怖くて僕の手を握ってないと寝られないのです うふふふ ふぃ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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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カ そろそろ学校に行きますわよ 僕は 今日はお休みしますです リコ リコ あの ケイツさんに聞きましたけど 何か悩み事があるって本当なんですね? あると言えばあるし ないと言えばないです ん? え? ちょっと取り返したい 있을까. 그래도 초조함을 느낀다는 건 어떤 미련일까. 하지만 동시에 발버둥치고 싶은 때가 있다. 나는 이 세계에 오고 며칠간 운명과 싸우자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보고 그런 건 소용없다고 포기하기도 했고 가을 하늘처럼 생각이 리저리 바뀌었다. KH나 모두가 그만큼 강한 걸 보고도 난 운명에 저항하려는 굳생의지를 가지지 않았다. 가장 자신감이 넘쳤을 땐 여러 개의 주사위에서 유기연속으로 나왔던 뜻하지 않던 생운이 줄져 나왔을 뿐. 결국 나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용기를 갖고 싶다고 바라봤었다. 그래도 결국 높은 운명의 표에 굴복하고 오늘을 맞이했다. 친구들은 모두의 결속함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던 전체가 하나 있다. 그건 굳게 믿는 것. 자신감이 없으면 운명이라는 견고한 벽에 칼을 찔러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해하기도 좌절하기도 했다. 자신의 입장을 무대 위에 배우인지 무대 아래 방관자인지 확실히 하지 않았던 결과. 어제 한유에게는 이 세계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방관자가 할 수 없다. 무대 위의 사람들이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계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러니까 운명과 필사적으로 싸우겠지. 그래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인생을 간단히 리셋할 수 있는 나에게는 그 필사적인 자세가 항상 어중간했다. 불행한 운명에 취해 자신의 운명은 부술 수 없다는 입버릇.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게 됐다. 그건 마치 여름방학 숙제를 쌓아두고 내일 열심히 하자고 말하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아이와 똑같다. 그럼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러네. 방학 마지막 날 방학 첫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방학 숙제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계약이니까 좋댔으니까 죽어라 방학 숙제를 하죠. 그냥 죽어라고. 근데 난 방학 첫날으로 돌아가면 끝만이야. 날깍.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제때 못 맞추니까 조금하든 안하든 혼나는 건 똑같다면서 뻔뻔하게 평소랑 같은 여름방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혹 똑같이 혼나더라도 조금이나마 해두면 뭔가 다를 거라 믿고 이제 와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숙제를 전부할 것인가. 만약 숙제를 전부한다면 계약이 온다. 숙제에 기적 따위 없다. 숙제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한 만큼 할 수 있다. 자신 이외의 힘으로는 학습지 한 페이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녀에게 있어서는 여름방학 숙제가 아니라 여름방학은 그 자체겠지. 내가 여름방학이 끝나는 게 싫다고 때렸어도 여름방학은 반대 정해진 날에 끝난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흑들갑을 떨며 조금이라도 하는 것과 뻔뻔하게 하지 않는 것 중 어떻게 더 좋겠냐고 묻는 게 정말이지. 웃어왔다. 게다가 여름방학이 끝날 밤에 죽겠다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다. 반대 입장했다면 배를 잡고 웃었겠지. 숙제를 끝내기 위해 모두의 힘을 빌리라고 케이치가 말해줬다. 그걸 나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빚을 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선생님 알면 큰일 난다면서 거절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착실히 숙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노력할 마음도 없었다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지치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체면 세우지 말고 모두의 힘을 빌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제 한유에게 말한 세계의 선택지 난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 100년 이상 살았는데도 그것조차 정하지 않았다. 그런 쓸모없는 100년이었다. 사토코 보크와 기호 카즈을 히いてしまったので 오야すみします desu 법규 전감로 법규 전감로 지고로 법규 전감로 이ärtom 오늘은 ゆっくり 사せて 그려 법규 전감로 bras digitally 폭살유 commands 지혜 には 僕は 風邪で休む と伝えて 欲しいの ですよ 她 Really 風邪 何 です 에바야 아니 왜그래 진짜 야 사토코는 퇴페이한테도 되들었어 니가 하라그래서 넌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짤 떠오르네 좀 나가 사토코도 휴먼이야 휴먼 야 내 한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토코는 시계와 내 얼굴을 번갈아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지금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카가 일어난다면 제가 어떻게悲しい 세상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よく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네 리카의 이 세상이... 정말辛고 이 세상이... 생각도 못했다 자신이 죽으면 세계는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남겨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단 한 번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どうか自分을... 리카가思っている以上に大事にしてほしいんです 리카一人の不幸じゃない 리카に悲しいことがあれば 私もそしてみんなも 不幸になることを 決して 忘れないでくださいますですのよ 사토코... 리카 今日はそっとしておきますけど 悩みがあるなら 絶対に相談するんですのよ 仲間が悩んでいるのに 自分を頼ってくれないことも また... 悲しいんですから 사토코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그 이상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은지 고개를 숙였다 사토코가 말하고 싶은 건 전부 제외졌다 나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를 무대를 비유한다니 얼마나 오만한 짓인가 하지만 전부 늦었다 全部 사토코는 손으로 달려나갔다 그 오로는 나는 한유만 남았다 僕もお邪魔でしょうから 리카が呼ぶまで 消えていますのです 気が利くのね 100年生きても 리카はリカです 100歳の仙人には なれないのです リカには 年相応に悩んで 考える時間が あっても いいと思います 僕が リカに 背伸びを 敷いたことも あるかも 知れませんのです ハニューは悪くないわ 私が勝手に 天狗になってただけよ 僕と おしゃべりしたいときは 呼んでくださいです もう泣きつかないの 私が この世界で終わりにするのを 撤回して欲しいって リカは 頑固な人ですから 言えば言うほど 逆効果になりますのです 今は リカ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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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ゥジを 撮った時は リカが リ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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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 好き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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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をしても しなくても 朝が来て 夏休みが 終わるように この世界も 終わります でも リカが 望めば 次の朝も 訪れる そして それは またしても 今年の 6月かもしれない けれど 朝は 朝 もっと小さい頃 毎日が 退屈で 毎朝 起きても 同じ日が 繰り返されてるん じゃないかって 思ったことが ある それが本当になる だけのことだしね 今日 有意義に 生きてください とだけ 言いますのです これ以上は 僕は 何も言いませんのです 多分 今日だろう と思っていたけど あんたにはっきりと言われると 答えるわね やっぱり終わるのね 今回も はい 今回も 終わりますのです いつもと同じように 何も言いません 오늘은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가짐을 끝으로 맞이할까? 기한이 코앞인 숙제를 지금이라도 손을 대볼까 아니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반나절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살자 마지막 순간은 생각할 게 있다면 생각해보자 세상은 이치로만 따질 수 없다 누구나 속 편하게 살아간다 나는 삶을 더 즐겼어야 했다 삶을 즐긴다는 건 속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더 진지하게 와주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겠다면 죽을 때 어떡하지? 다시 같은 생각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는 마지막 순간이 끝났다 그건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헛된 시간을 영원히 지낼 수 있는 내가 와라니 너무 값게 되었다 서투과 등교한 후 나는 아침 설벌지를 했다 한유는 서투과 없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함으로 혼자가 되는 건 오랜만이었다 혼자 식기를 씻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 어차피 나는 오늘 죽는데 끝날 세계인데 어째서 식기를 씻는 거지 그건 내일부터 혼자 남겨진 사투코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사투코는 매번 새로운 세계의 사투코다 하지만 나는 아까 사투코를 듣고 처음 깨달았다 내가 죽은 후에 안겨진 사투코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내가 리셋하는 느낌으로 내던진 세계는 나에게 있어 마지막 막이 내렸을 뿐 각각의 세계는 그대로 겠어 그 세계의 사투코는 내가 없어도 밥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장은 제대로 겪고 빨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눈을 돌렸을 뿐이고 내가 죽어도 슬픔에 찬 사투코나 친구들의 모습이 내가 죽은 후장한 급이 있었던 거다 헉 이제 와서 그런 걸 생각해도 소용없는데 슬퍼졌다 그건 아마도 이 세계의 미련이었겠지 이 세계야말로 내가 바란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6월로 넘어니 계속 이어진 것인지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 세계를 긴 여행 끝에서 겨우 손에 넣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건 단 하룻밤 아타 나같이 죽지 않을 밤 뿐이었다 오늘 내가 이 세계를 떠난 것으로 네 세계는 부서진다 친구들은 드디어 사투코를 구하고 앞으로 다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오늘 나는 죽는다 리세계도 진짜 리카가 어원인가? 리카의 세계 계속 반복되는 리세계죠 아 맞아요? 하 진짜라고? 리세계 어원이 리카의 세계야? 아 와 잠깐만 친구들은 슬퍼하겠지 모토념 다같이 뭉쳐서 일으킨 기적을 얻는 이 세계를 다 하루만에 읽는 걸 슬퍼하겠지 난 태평양의 다음 세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걸까? 그런 내가 3일을 보내는 동안 이 세계에선 슬픈 시간이 3일이나 지나간다 너무 딱 맞잖아 특징이 계속 반복하고 풀리지 않으면 또 반복하고 5성이 안 나면 또 반복하고 성공할 때까지 안 돼 무슨 생각을 해도 엉망진창이라 갈 필요 못 잡겠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어서 난 아직 계지 않은 2부 자리에서 사토코의 베개를 안고 울었다 사토코의 머리카락 냄새가 났다 아 아니 근데 이게 가족의 냄새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봐 샘주니어 원래 안 그랬는데 나랑 쌤 와이프 베개에 이제 얼굴 파묻고 계속 냄새 맡아 끌어안고 계속 하지만 내가 죽으면 분명 사토코도 똑같이 내 베개를 안고 울겠지 다들 울어주고 분명 울겠지 그리고 그리고 슬퍼한 내가 죽어서가 아니다 고민이 있는 걸 모두가 눈치고 있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은 것을 봐내 다들 후회할까 어떻게 하면 리카짱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카짱을 구할 수 있었을까 울어줄까 슬퍼 분해서 난 사토코의 베개를 안고 계속 울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전화가 울렸다 무시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나를 걱정한 친구들이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괜한 기대를 하며 수확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를 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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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름 쫙 돋았어 나 소름 쫙 돋았어 이 한순간만을 위한 빌더 오코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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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이 눈에 오코노기 그가 직접 나에게 전화한 경우 처음이었다 갑자기 왜 찾을까요? 갑자기 왜 찾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은 고맙습니다 네? 간비야 원래 집에 있는 게 오코노기에 있어서 왜 잘 된 건지 몰라 난 조금 못 쓰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죄를 관리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조명인지, 일본의 추모가 김 Mireya 그로막이 되었을 때 김 Mireya Agung, wins Nara Face. 진짜 이새끼 이런 연야받은 건 많은 세계 중에서 처음이었다 가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는 건 무슨 변덕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돌을 던져서 일어난 파문 때문이다 이번 세계는 평소와 다르다 그 중 어떤 게 작용한 걸까? 그런 드문 이벤트가 있어도 내 운명의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변화가 있을지 어떨지 의심스럽지만 오코녹의 가짜 히나미자 말투는 듣기 피곤했지만 요약하지만 이랬다 가짜 히나미자 말투 이리에는 히나미자 증후군의 연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몇 년 안에 완전히 끝낸다는 결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실은 그 뒤에서 이리에가 도쿄에서 받은 연구비를 실제보다 불리적 청구하고 횡령했다고 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구를 중지하는 게 결정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구를 팔아주셔서 큰 돈을 얻으려는 꿈꾸나 했다고 한다 그건.. 진짜..? 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리에 소장은 어디에 있는 장면이 많았다고 한다 genre.. 근데 할머니랑 속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리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 세계에서 이리와 교열했지만 적어도 이리의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배짱조차 없다 연구를 위해 내용 칸척하면서도 이런저런 후회를 떨치지 못한 쉽게 말하는 좋은 사람 이리와 시름 뒤에서 도쿄의 위험한 동네에 행영하고 있었다니 갑작스러워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겠지만 내가 지금 의심하는 타카노도 이리와 다른 타입이지만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다 겉보기에 심플거워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은 왜 이래 진짜 우리가 그 생각에 기후의 사체는 타카노가 아닐지 모른다고 오이시 한마디 흔들렸다 그 타카노 애프가 오코녹 오코녹은 신용할 수 없고 오코녹이 나쁘게 말하는 이리에는 반대로 신용할 수 있다 라는 논법은 첫 존재가 틀리면 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토미타케와 이리에는 정말 평범했다 도쿄가 이리의 자금 생명을 의심하고 있다면 토미타케와 이리를 더 딱딱한 말투로 대했었거든 적어도 도쿄에서 온 토미타케는 이리에게 그런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리의 기관은 이리와 도쿄의 토미타케 친하다 도쿄의 토미타케와 도쿄의 타카노 친하다 도쿄의 타카노와 도쿄의 오크노기 상사와 보안 도쿄의 오크노기와 말하는 도쿄는 이리에를 의심하고 있다 난까 오카시 얼핏 보면 다들 친할텐데 마지막과 처음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리에는 도쿄와 평범한 관계했을텐데 도쿄는 이리를 의심한다고 한다 하... 오카시 오카시 선은 제대로 이어져있는데 어딘가에서 한바퀴 빙 빛들려서 이상한 원인이 만들어져있고 선이 대리에에 대한 대거지 선은 도쿄가 당체육에 착취해서 서비에 있는 것들뿐은 후 Kindernancer 저는 더위한 상황을 이리에에면서 이리에는 어떤 고장의 제거는 암아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한 것들 아니다 당신이 대이상에서 기후에 따라서 오늘에는 더욱더 기효시 더욱더 강화하다고 합니다 그리에 대회를 당하는 것들 그렇게 가야하십니다 이리에跟你 applies 古出神社の周辺は山犬が3交代、20人態勢で警護に入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ん。 20명? ん? もちろんご安心ください。それじゃわからないように気を利かせてますんね。 凄い警護体制なのです。その警護はいつまで続くのですか? 東京から解除の命令が来るまでずっとですんで。今回の一件が解決するまでです。 今日の命運命がなりにいそくは本当に幸せになる理由だ。 私は今の命運命がなりにいそくは本当に幸せになる理由だ。 でも、心の中での理由だ。 ドキューのなりあごん。 私の意味はあかりの意味がある理由だ。 ちょうの差が de脱していて、一度きれいのは大きなのだ。 今度を考える理由だろう。 理由は一位が好きな関係を表した。 そして一位を失いません。 一位たしは悪い人や、 民の人を災いた人や、 私は一位の人を負けた人が死んでいる。 私は一位と一位の存在だ。 私は一位への感覚を想いりました。 私は一位の意味がある理由だ。 私は一位に意味われたら、 私は一位の意味がある理由だ。 私は二位にある理由だ。 私は一位の意味がある理由だ。 신문 정치란에서 자주 보는 단어야. 파벌이다. 도쿄도 이리에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파벌과 이리에를 깎아내리려는 파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어쩐지 이 이상한 원의 피틀림이 설명될 것 같았다. 내가 선입기 때문에 오이쉐에게 너무 감화됐나? 오이쉐에게 타코노가 수상하다는 얘기만 듣지 않다면 오코노기 이 말을 좀 더 잘 받아들였을까? 아 진짜 왜 이래? 아니 그렇지 않다. 오이쉐의 이야기를 빼더라도 오코노기의 이야기 역시 이상하다. 이리에는 희남미자와의 기이한 병에 대해 헌신을 다하는 연구자다. 그걸 도쿄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토미타키와 이리에가 온화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리에겐 횡령같은 대법원 짓을 할 배짱이었다. 변실함과 선의가 신조인 소심이다. 물론 한 연구자로서의 야심은 다소 있다. 하지만 그건 연구자라면 누구나 가질 상식 범위 아니었고 큰 규모의 횡령같은 범죄에 손댈 만한 배짱과는 달랐다. 다수의 야마이누가 내 경우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세계선에서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선지 솔직하게 깃발을 수 없다. 마음속의 검은구. 성빈 닭장. 입가에 닭털이 붙은 여우. 나는 자신을 지켜주는 상대가 정말 신용할 만한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크노기에 대한 기억도 되돌아왔다. 야마이누는 오늘까지 몇 년 동안이나 나를 경호했다. 오크노기의 실적은 여러 세계에서 증명됐다. 나는 특별하다. 자칫 잘못하면 대첨사해야 한다. 그렇게 히나미자와 죽은 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의의 기간이 은폐하고 거기다 나에게 어떤 악의 마수가 뺏지지 않도록 오크노기의 야마이누가 지킨다. 어째선지 지금까지 지켰던 야마이누가 태서를 바꿀까? 젠제마크라노에. 어쨌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나는 야마이누의 경호를 안심할 만한 신경은 아니다. 도쿄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경호가 필요하다. 아카이누? 아니 아니 아카사카? 아카사카 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나를 믿어주지 않았구나. 아니. 아니 혹시 오우이시라면 어떨까? 저번 이후로 오우이시와 나는 적잖이 연계를 하고 있다. 오우이시는 연속해 산 사건이 마을의 음모라 믿고 있고 나는 그 내부에 있는 반대파라 생각하고 있다. 음모라고 믿고 있다면 도쿄라는 존재의 설명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에 위협받고 있다는 걸 믿어주지 않을까? 오우이시에게 있어서 지금의 나는 귀중한 정보원이다. 확실히 야마이누는 경찰을 싫어할 거다. 속부를 암살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경찰에 감시가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면 꽤 신중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도 이중으로 날 경호해달라며 든든하다. 그러네. 야마이누가 실은 도쿄의 악의적인 파브레스와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있으면 손을 쓸 수 없다. 만약 야마이누에 대한 의심이 오해였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상적인 경호다. 빅과 그림자의 이중경 오라인 간단하게 돌파를 썼다. 알기 때문에 今日は、おとなしくしていますです。 ええ。そうなさってくださるとうちらも助かりますんで。 町へ繰り出して、変なチンピラにケンカでも売られるとうちらも苦労しますん。 みぃ、寝にもたれているのです。 ははははは。では、そういうことです。風、お大事になさってください。 風の診察に診療所に行ってはいけませんですか? 万が一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 入江診療所には当分近寄らないでください。 妙な注射でも打たれあすと大変ですかいね。 入江はそんなことしないです。 しないとうちらも思いたいですがね。 その疑いが解けるまで、ちょいとしばらく慎重にしてほしい中古店。 安城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スッタランシャもないのです。 おくのぎもいつの間にかすっかり地元言葉になりましたです。 最初は普通の東京なまりだったです。 直せと言われれば直せるつもりですがね。 地域に溶け込むのが仕事ですから。 だから行きたいんですよ。 そしておくのぎは夜行き経てなかった。 スワーケに置いてくれると同時に、 私のその手にに手納を押してて、 そしてドナー bull文を開けたくて、 奥に君が来て電話を出していた。 知らない時の朝が来たくて、 昨日の朝が来た時代に戻っていた。 昔明明といった時代に電話を出していた。 回復したい時代に見つけて、 回復したくて。 うん混ぜてい really。 전화로 싸우는데? 서울의 몸인데 진짜?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나의 강한 의지 죽고 싶지 않으니까 발버둥 친다 그 발버둥이야말로 힘껏 살아나간다는 친구 삶을 징기는 행위다 나는 처음으로 힘없이 와인을 마시며 지내는 나라가 별별했다 네 오이시 나 후루대 리카입니다 와 갈 뻔했어 기프 탁노의死体의 말입니까? 네 周り은勝手に納得して 탁노의死体에間違이ない 라고繰り返すんですが 나는 지금 どうにも腑이落ちない それで直接行って 見てこようと思います 死体が 탁노가나는 없으면 話은 일기히急展開 오우이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이다 타카노이시가 본인이라면 타카노겐 미안하지만 야마이너를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 반대로 타카노의 사체가 위장이라면 타카노야말로 흑막이다 어느 결과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알았을 때 얘기다 난처하다 그렇다면 오우이시는 기후에 간다 나를 지켜줄 수 없어 오우이시는 이게 좋아 아무리 허무 맹락한 거라도 과몰이 펴줘 그냥 진짜? 진짜? 아... 그거 대박이다 아, 이 새끼 그냥 믿는다니까? 아, 뭐 의식도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주말이잖아? 가즈가? 응 집에 가고, 도지마리 해주세요 바로 주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사카 진짜 와라 마지막이다 같이 이랬끼, 아휴 오이, 사아, 도시탐스까? 선포우와 약속의 시간, 기리기리죠? 이러고 리카 죽으면 또 몇 년 뒤에 오윤씨랑 다시 만나가지고 리카징 일은 참 안득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카사카공 자네의 잘못이 아니네 아닙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럼 같이 일단 온천 들어가실까요 지금 네 후르데 리카카로 전화가 되었습니다 특명의 전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命을 누군가가狙여있다고警告했습니다 후르데 리카카로 전화가 되었습니다 왜요? 마스코트는 아니었습니까? 계속 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결하고 있었다는警告입니다 어? 야 나 엄청난거 발견했어 이름 색깔은 무조건 그 사람 머리색이야 정말 죽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나요 그녀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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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인분이예요. 대시킬에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주사님에게 연락해주세요. 그녀에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폴드 리카는 연속해서 사건의 유일한 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살해당하게 나버려들 수 있다. 그녀에게 연락해주세요. 이제 가르침에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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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힘든 시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이렇게 하얀 수 있네요! 여기, 히바리.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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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주사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宅에向かっています. 了解. 응? 아닌데. 引き続き監視されたし. Rと接触. 사실은 금발이라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은 염색? 위장용? 케카を中に入れました. 沖ノミヤ署に Rから連絡があったようです. R. 니카가 오다. 自身の身辺敬語を依頼したと思われます. 우ちらのことは喋ったんかいね? 命を狙われているとの匿名電話があったと言っています. 作り話でしょ. 니카가 오다. また, それとは別に沖ノミヤ署から 私服警官が数人派遣されるようです. 何年? 病犬だけじゃ信用できんてこっかいね? 厄介ですね. 監視態勢にも支障が出ます. まさか. 気づいたんじゃねんかね? そんなわけはないとは思うが. 全般に職室に注意しろと伝達. 疑われたら意味ないんで. 暗状警戒しろっちゅう伝えてえな. 了解. 本部より全般 古出神社周辺に警察介入の動きあり 職室には特に注意されたし 今夜の結構ですが 様子を見た方がよろしいのでは? 連絡はするが 散査はやるっちゅう言うだろうな. 明朝にアールの死亡が発覚して話が進むよう もうお膳立てが済んでるって話だ. わ! そう思うのは警官に不信ないことだね。 疑われたら 大人の証拠を追うことだよ。 오이시는 바로 연락해준 모양이다. 전화가 끄었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파출소 경관에 달려왔다. 중간답게 어떤 전화가 걸려왔는지 자세하게 해봐. 적당히 틀어졌다. 교신기록을 조사하면 끝이겠지만 오이시는 그런 자질구라는 일을 할 상ją가 아니다. 나를 연속괴사 사건의 중요한 정보원 위치에 놓고 있을 테니 그래도 지켜줄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4초에서 경관관은 마을 주민이기도 하니 나와 허물없이 지낼 만큼 안매니까 지원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같이 했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오이신 내가 협박 전화를 두려워해서 집에 틀어박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30분 정도 지나고 서해에서 4명의 사부 경관이 왔다 나 이렇게 경찰이 일 잘하는 작품 처음 봐 뭐지? 폭력사건 일어나자마자 30초 만에 들이닥치기 대기 타고 있다가 다져버리기 미친놈들이야 그냥 그제서야 8초에서 경관은 인수로 마치고 돌아왔다 금발이네 오이신가 직접 오는 건 맘이 든든하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1명은 이곳에 계실 수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그곳에 그곳에 주소는 야 1명은 좀 불안한데 내 집은 창고 1층은 마을의 방지 창고다 거기에 반드시 경관 한 명이서 준다는 것 경관들이 경내에 지도를 검토하며 1층에 한 명이 상대 경내를 두 명이 순차해 경내를 향하는 계단 앞을 한 명이 지키기로 하고 각자 담당한 자리를 향해 이 세계의 오이신은 정말 믿음직했다 다른 세계는 아니죠 평소에 오이신은 나를 어느 쪽이냐 하면 저게 아깝다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이 세계의 오이신은 나를 아군이라 생각하면 됐다 와 오이신은 나를 곤옥스럽게 만들던 여포를 영입해버린 기분이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든든함 그런 점에서 생각하니 석부가 돌아온다는 치명적인 사건마저도 필요했던 이벤트도 아니었을까 하고 유한 생각이 듭니다 여포가 아니라 비주얼만 따지면 동탁에 가깝네 동탁 오코노가 말했듯이 정말 이래가 나쁜 사람이었다 해도 야마이누 20명과 경관 4명의 경우를 뚫을 수 없겠다 반대로 오코노가 나쁜 사람이었다 해도 그들이 상징하는 경차를 꺼릴 수 없다 특별계획이 있어서 마늘같은 것이다 백년간 한번도 일어내지 못한 엄중한 경계가 됐다 이래도 나는 살해당하는 건가? 아무래도 좋다 바방 훔친다 인내는 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면서 포기하지마 이번에 글렀으니까 다음을 노린다는 생각 설마 진지하게 그것이 버릇이 즐긴다는 것 하늄 いる? いますのですよ どう思う? 今回 確かに 僕もこういう展開は あまり見た記憶がありませんのです 今回はひょっとして って思うことは やっぱり 罪なのかしらね 何かしらね 何かしらね 한유가 에일리언? 우주진? 한유의 부활? 부화? 저는 기타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가마마에 관한 결과에 관한 결과입니다. 그런 무수특한 대답은 예상대로 했지만 그래도 한유에게 이번엔 괜찮았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거기에 조금 실망하면서 동시에 한유가 어째서 방관자인지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한유는 특별한 존재에 있기에 방관자라는 입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한유와 가까운 존재에게 방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죽기... 죽는 날로부터 며칠 동안의 기억은 사라져요. 하지만 나는 막상 방관자가 될 수 없어. 한유처럼 순수한 방관자가 될 수 없어. 아무리 냉정한 척해도 후루데 리카의 인생이 더 좋아지길 바라겠다. 그리고 그 기대가 몇 번인가 무너져서 상처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기대하는 걸 그만둬야 했다. 한유도 그런 걸까? 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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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100년 정도의 시간으로도 기대하는 것에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 이상으로 긴 시간을 살아온 한유라면 그럴 거야. 나는 한... 나는 한유를 계속 특별한 존재라 생각했다. 이렇게나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만질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말곤 나하고 다를 바 없네. 그럼 다른 거지 뭐 다를 바 없어 나머지는... 특별한 존재라 믿었다. 특별한 존재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과 좀 사람과 다를 것이란다. 때려 생각했다. 내가... 리카와 비교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喜びより悲しみ가 후에 남았다. 期待했으면 裏切られる方が多いこと을 知りすぎ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뭐, 何이起こっても 心을傷つけたいと思았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에도 期待하지 않는다. 내가... 혹시라도 이 운명으로 이 운명으로 逃げられるかもしれない という 期待을... 하늄은 내가 또 내가 또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늄은 정국을 짤했다는 표정이었다. 하늄은 틀림없이 이번에도 누가 살아나간다 생각한다. 그게 바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분이 상할까 말로 못한다. 하늄은 사토코도 同じなのね. 하... 何かの 幸運か 誰かが 助けて 奇跡を 起こしてくれるまで 耐えて 待っているだけ 戦うこと 恐れているだけ それを 強さだと 勘違いしている つい 最近までは 私も そうだったけど ね. 하늄은 입술を 깨물며 고개를 속였다. 그 얼굴엔 슬픔과 희미한 분노가 있었다. 그녀에게 나 같은 여유를 빼고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게 큰 슬픔과 트라우마이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당하는 거 싫어해. 죄송합니다. やめましょう. この流れは 喧嘩になるわね. 치겠다. 自分が 殺されるまでの 貴重な時間を あんたと 喧嘩して 過ごしたいとは 思わないわ. 僕も リカと 喧嘩をしたくは ないのです. でも これだけは 言わせて 私とあなたは 友人だと思ってる. だから 友人の人生が 乗るか 剃るかという時に 期待しないとか あるがままを 受け入れるとか 言って欲しくなかった. そのことは 謝りますので でも 期待するか しないかは 僕の心の中で 好きにさせてください なのです. 한유는 또 묘한 곳에서 고지를 폈다. 한유는 언뜻 보면 연악해 보이지만 그건 겉보기만 그렇고 실제로 그녀 나름대로 독특한 룰에 따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한유는 일단 사과했지만 俺は 真心に対応しない だから この世界を 期待しないと 期待しない だから 私は 記憶を信じて 経済しない だから この世界を 期待しない 経済しない オコーヌグに どこに行ってきたら これから かに行ってきて 何度か って 잠재우지 않는 건 정말 아득해 오랜만이었다. 하... 안 될 것 같아. 오크모 기기가 너무 컸어. 감당이 안 되고 있어. 설거지와 방 정리가 끝나자 지방에서 살 게 없어졌다. 야만한 인호와 경찰에게 맡긴 이상 내가 할 일에만 평소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집에 남을 사토쿠에게 뭔가 남겨두는 걸 만드는 것뿐이다. 사토쿠에게 며칠 알려주지 못했던 요리법이라도 되져둘까? 뭔가 유언이라도 남길까? 좋아할까라고 되뇌이며 쓰는 숨지었다. 유언을 좋아하는 사람 따위 있을까? 내가 죽으면 당연히 어찌해서 말해주지 않았냐면서 분하게 여기겠지. 그건 일찍이 사토쿠가 속도에 곁에 있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걸 분하다고 여길 때와 같다. 사토쿠가 돌아오는 것과 내가 죽는 것 중 어느 쪽에 빠를까? 오늘 살해당했던 세계에선 이미 죽음에 가까워져 그 기억이 떠올라 허중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의 기억이 이미 없었다. 사토쿠가 돌아오기 전에 살해당했다면 괜찮지만 사토쿠가 돌아온 후에 살해당한다면 사토쿠도 살해당하는 걸까? 그것만은 슬프다. 불행은 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사토쿠가 사실 나처럼 매번 살해당한다니 너무 괴롭다. 나는 자신이 죽으면 세계가 끝난다는 무책임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무시해봤을까? 자신의 무거운 죄가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조용하게 무서워서 켜둔 TV도 내 감정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TV가 마치 한유와 내 생각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졌다. 하... 지가 늘러 3시가 된다. 이제고 학교 끝난다. 내가 없으니 북카츠도 없다. 사토쿠는 돌아온다. 아무래도 나는 사토쿠가 돌을 때까지 살아남았다. 만약 사토쿠가 돌아와서 아직도 날 걱정하며 고민을 들어주려 하면 난 모든 사실을 얘기한다. 얘기하면 머지않아 기밀 유지를 위해 야마이누에게 오니카쿠시 당한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는 친구들이 모두 무사한 게 전제다. 하지만 만약 모든 세계에서 사토쿠가 내게 휘말려 살해당한다면 사토쿠는 나와 같은 운명일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해당할 바에는 차라리 진상을 내는 편이 낫지 않아? 하지만 이 세계에선 아주 엄중한 경우를 받고 있다. 어쩌면 나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지 몰라. 그렇다면 사토쿠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결국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윽구 아래층에서 발소리와 사토쿠의 아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온 거다. 반응을 생각하며 돌아왔더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놀란 거지. 경관이 왔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건 내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할만한 것 같다.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말할까? 머리를 구리 둔차 계단을 오른 떠들썩한 발소리와 목소리에 놀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들 오코녹이 철수하겠는데요? 여긴 종달새 투입 불가 작전 작전 파기 모두 퇴약한다. 정말 약전 실패다. 진짜 종말 작전 실패하게 만난 사람 맞네. 먼저 죽이기 아니 케이치이 이름색이 왜 이렇게 구린가 했더니 머리색 때문이었어. 다들 너무 무신경하게 물을 몰려와서 일제히 같은 짐을 묻게나 무심코 웃었다. 뭐랄까 오늘 하루 쭉 내 머리를 싸매겠던 성가신 핑계들이 전부 바보같은 느낌이다. 다들 일단 내가 사랑한다 한다니 어쩐다니 말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해도 경악을 끊지 못했다. 케이치은 마치 내가 나쁜 짓이라서 저질러서 화내는 것 같은 말투였다. 케이치은 내가 친구를 믿고 공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도 없었는지 모른다. 얼핏 다른 모두의 표정을 보니 케이치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아... 무선가로 사토코가 말했다. 몰아야말렸렸다. 무선가로 사토코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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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무래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어. 리카책이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을 어떤 이야기도 웃어 섬기지 않겠다고 했다. 모두가 이렇게까지 유기 넘치다니 그럼 진실을 길러주자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믿겠다고 장담하는 모두가 진실을 듣고 믿을지 시험해보고 싶다. 내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저희룡과 탁野을 죽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하지만... 그 말은... 그 말은... 의미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저희룡과 탁野을 죽였다. 더위룡을 죽였다. 오이시가 말했듯이 타카노가 수상하다 해도. 오코노가 말했듯이 이리에가 수상하다 해도. 어느 쪽이든 도쿄사치가 내 목숨을 노르겠다 해서 정리할 수 있다. 타카노가 이리에 어느 쪽이 범인이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비장의 카드다. 그걸 설명하려면 도쿄와 히나미자와 그리고 이리에의 진료수 전부를 설명해야 한다. 믿음 믿겠지? 터무니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말고는 누가 믿어? 히이치가 그렇게 말해서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할게요. 모두의 각오를 실험해보자. 모두가 말하는 친구라는 말이 어느 정도일지. 나도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말할 뻔했다. 히나미자와 중후야는 처음 듣는 말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연히 아무도 모른다. 이 히나미자와 중후야는 명칭의 실은 전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하겠다. 전쟁 이전이라고요? 히나미자와 인근 출신자가 먼 지방에서 알리는 중증인 항소병과 그에 따른 정신불안증의 총칭이 이건 진짜 그럼 내가 말해도 그게 정말 맞단 말이야? 히나미자와의 인간은 오니가우치 마을 시절부터 밖에 나가기 꺼려했다. 마을을 버리며 오야시로님의 심벌을 내린다고 믿고 어떤 사람이 심벌 받았다고 믿으며 마을로 도망치려고 돌아오게 됐다. 그건 처음에 특수한 문화성에 기반을 둔 모중의 항소병을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 중 멍그새 전쟁터에서 히나미자와 출신의 병사에 의한 찬한 사고가 몇 번이었다. 그래서 폐급 취급 받은 거네 군대에서 자꾸 폐급 행동하는 애들 봤더니 출신지가 다 히나미자와야 그래서 이게 차별이 생겼던 거네 전쟁에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종종 그런 병사도 있다. 그래서 창란 자체는 딱히 드물지 않았지만 극도의 피해방성으로 동료를 살해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살하는 증상은 꽤 눈에 띄었다. 어느 회사가 그 증상에 주목하고 사건을 일으킨 병사의 신상을 조사한 결과 히나미자와 출신자 특유의 증상으로 밝혀졌다. 그 이상 이 특이한 공통점이 문화성이 아니라 외인성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가사를 세웠다. 외인성 정신질환이라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성과 다르게 육체의 물리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방화쇠로 정신의 뒤틀림을 주는 지환이다. 카테고리는 3개다. 기질성, 중독성, 증상성 기질성은 뇌의 손상이나 병이 생겨 정신에 영향을 준다. 머리 손상으로 인격이 바뀌는 케이스다. 중독성은 그 이름 그대로 약물, 알코올, 각성제 등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증상성 신체 어딘가 질환이 생긴 결과 체내 분비물의 인상이 생겨 정신에 영향을 준다. 과장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면 우울해지는다고 하듯이 질병에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 작용을 한 것이다. 증상성의 경우 좀 더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인간의 감정은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신체 기관에 피로에 따라 분비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 감정이 화학적인 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완전 화학반응이라고. 병이 그런 기관에 진입하면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는 갑상선이 유명하다. 그 갑상선이 병에 걸려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다양한 실현이 발생한다. 이는 신체적인 질환뿐 아니라 조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신입적인 이유만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피와 살로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살이 깃든 병은 마음에도 깃든다. 의사 한층 더 가설을 세웠다. 희나미자와의 모종에 풍토병이 있으며 그 땅을 벗어나면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 과도한 피해망상을 일으킨다. 희나미자와의 오야시로님 신앙을 그 관점에서 보면 오니가우치 사람들은 분명 예전부터 그 풍토병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을을 나가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타지인이 이 땅에 오면 감염당에 다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타지인은 마을에 들이지 말라는 결의을 만들었다. 헉! 배려해주는 거였어 타지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 실화하고 취소할게요. 이 병에 사람들은 이를 질병이 아니라 심벌로 이해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발병 시에 극단적인 피해방상을 거기서 나오는 반사의 적기입니다. 그리고 임파선상의 임파선 이상의 자유행기다. 아 자유행기 말기환전에 일어난 인상행기는 오니가우치 높여서 귀신이 솟아나 마을사람들을 덮쳤던 전승구절이 가스재해가 아니라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내성이 없던 급성 발병한 마을사람들의 피해방상 증세로 인한 살인을 묘사한다는 해석을 가능한 겁니다. 이에코 긴 시간 동안 전염병과 상상이 나쁜 사람들이 도태되자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의 병, 신벌의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적어도 당시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의 문을 닫고 외지 사람들을 가까이 들리지 말라는 교회가 생겼다. 이 병이 발병하면 극도의 피해방상이 시작된다. 그건 마을사람만 누구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오야시로님의 교리는 이런 현상을 마을사람들은 사람과 귀신의 피가 섞여있기에 종종 흉폭한 귀신의 피가 꿈틀거려 오야시로님의 힘으로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쳐다. 그러니까 오야시로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신벌의 뒷다른다는 말은 오야시로님의 가르침이란 철칙을 지키면 이 풍토병과 공존할 수 있단 말이다. 오야시로님의 강림에 사람과 귀신을 융양화시켜 마을을 살게 했다는 오야시로님 전설 첫 구절의 말을 그대로 잇드셨다. 가장 중요한 건 발병하지 않게 경기지에 이야말로 금기이며 금기력이며 오야시로님의 신벌이 될 거라고 엉망이 가르쳐다. 마을에 남은 장혹한 의식 풍습에 잠재한 이 금기를 더 단단히 지키도록 하는 억지력이었다. 그 가능성이 높다. 발병 조건은 몇 개인가 있지만 가장 수술해지는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심함기 누군가를 의심하는 마음은 피해망상을 부풀려 스스로 말기 증상을 느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신벌의 무서운 반이 감출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야시로님의 신은 혼인이나 이웃 사랑의 신이기도 한 이유다. 아 그래? 이건 후수라 또 하나의 발병 조건만큼 극적이지 않다. 개념적으로도 애매했기 때문에 히나미자와 본가에선 점점 택퇴해 지금은 오키노미아의 히라사카에 아주 약간 남아있었다. 또 하나의 발병 조건 이쪽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교리에 근간이 됐다. 히나미자와를 벗어나면 거리와 시간의 비례에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현대마을 사람들은 장기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서 발병한다. 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현저하고 극적인 발병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사회 온 지 얼마 안된 KH가 짧은 시간만에 감염된 것도 운이 나빴고 히나미자와의 진정한 의미로 금방 녹아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 아 이러내야죠. 에? KH가 어떻게 감염된 거야? 1챕터에서 KH가 원래 이말 출신인 거 아니야? KH가 여자애들을 괴롭혔던 것도 사실은 향수병 때문 아니야? KH가 여자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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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A.. 근데 그럼 다른 챕터에서는 장례식 갔는데 안 터진건가? 확률로? KH가 여자애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 규식들은 오야시로님의 저주로서 새겨진 희남이자와 증후군과 공존하는 고대의 지혜였다 이 정체불명 외인성 정신질환은 어떤 군사적 이용가치가 없을까 앞서 말했던 의사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군부는 상대해 주지 않았다 군부는 정황을 극적으로 바꿀 신병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병의 연구에 예산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 희남이자와 증후군을 연구하자는 이야기는 사실터였다 그리고 종전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려는 미국의 주도로 일본제국은 신생일본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제계 중진들 중엔 무조건 항복과 미국이 펼쳐진 세뇌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전쟁전에 일본을 부응시키려는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그런 중진들은 GHQ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 이게 그건가 봐 메가더 아직 중추에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연장자를 존중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흥막으로서 계속 군림했다 이었고 대동화 공연권의 부활과 전쟁 전 일본으로의 회계를 목표로 내건 정치 결사가 결성됐다 물론 처음엔 결사 정도의 이슈 수준이 아니었다 같은 뜻을 가진 동지 몇 명이 음식점에서 기엄을 토하는 두세 명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기엄? 그 두세 명의 모임 중 몇 개가 점점 의기투합해서 동창회가 됐다 그 동창회 수준이 서로 교열하게 되면서 연구회가 됐다 그 연구회가 연계하면서 초당파의 경치 결사가 됐다 어? 스무벌 뭔데? 제국주의 일본 회계를 목표로 내건 정치 결사요? 아니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결사였으니까 비밀 결사란 말이 어울린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결사의 종칭을 도쿄라 부르게 됐다 와 사람 헷갈리게 도쿄의 전문은 수수께끼다 허나 간접적으로 전부에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막대한 자격력으로 손해진 일본 정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다는 전반은 확실하다 그들은 온갖 업계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이 속한 업계에서 전쟁 이전 일본으로 묶여 재부응을 꾀한다 물론 그건 정말 가짜는 이야기다 종전 직후 영국과 미국은 짐승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둔근에게 머리를 숙이던 시절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이 전후 부응을 이루기 시작하자 도쿄는 점차 빈껍데기만 남았다 단순 쇠택 아니라 가장 위험한 망력만이 살아남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 진짜 지독한 악기들만 남았나 보다 일본이 평화로워졌는데도 회전하고 적재하는 시간이 흘렸데도 전쟁 이전을 이상으로 삼는 극우 중진만이 남아 오히려 뜻을 견고하게 통일하는 소수 중료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 이 도쿄는 여러 각도에서 전쟁 이전에 일본으로의 부응과 복귀와 부응을 키우겠겠다 지금 태어났으면 넷 윅 약간 이런 애들인가 그건 경제적인 면도 외교적인 면도 군사적인 면도 있었다 일본은 비핵 3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포기했다 냉전의 국제정세 아래에선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기만 하란 뜻이었다 도쿄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의 속국 처지에서 독립을 얻게 미국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으며 한편 핵을 보유했다고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지 않는 핵 이외의 대량 파괴병기를 가질 수 없는 아주 진지하게 얻고했다 그게 희나미자와라고? 그러는 차에 전쟁 중에 잊혀졌던 희나미자와 증군이 군사적인 가치를 주목받았다 물론 이 기이한 병을 공군이 연구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양해하기 위해서도 애초에 기이한 병의 존재를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내진 연구자가 이리에 교수켰다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이리에는 극우정치 결사의 말단 아니다 젊고 유노한 의사하면서 연구자였다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단이라고 무시랑했지만 그 논문을 본 도쿄는 희나미자와 증군군을 연구할 적임자는 이리에밖에 없다고 판단해 눈독들였다 이리에는 젊은 만큼 야심이 있었다 희귀한 병의 연구를 도맡았죠 연구자분과 스태프 시설을 제공받는 건 당시 이리에게 더없이 매력적이었다 연구를 맡게 되면서 자신도 그 질병에 감염된다 그런 위험한 열고를 승낙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리에는 젊었다 이대로 지방병원에서 야근으로 혹사당하며 젊음을 여길 바엔 자신을 발탁해준 스폰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스폰이었어 말도 안 돼 이리에 어쨌든 진짜 도쿄랑 한통속이었어? 믿을 수가 없네 최종적으로 이리에는 히나미자 증후의 정체가 가설대로 특수한 전염병이란 사실을 알아냈고 치료약과 예방약을 만들어냈다 이리에는 정말 유능했다 그냥 능력자네 그 연구를 위해 통칭 이리에 기관이 결성되었다 명목상 소장은 이리에지만 그는 일개 연구자에게 도쿄에서 감식이 여기 발견됐다 타카노미요 타카노는 도쿄와 이리에의 중계, 연구의 진척관리, 김일유지 따위의 일을 받았다 특히 김일유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괴질의 존재와 연구사실이 은폐하는 타카노의 최대임 이를 위한 존재가 야마이누였다 야마이누라 불리는 타카노의 직속보다 김일유지를 위한 실행보다 야마이누는 자위대에 막대한 영향을 가진 도쿄가 보유한 비정규전 전문의 특수부대 중 하나다 아니 근데 리카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아? 리카가 모르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도쿄는 비핵시대의 히든카드로 분쟁촉에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소수종의 비밀공작부대에 주목했다 그대로 활발하게 비밀공작부대에 이용산을 탄거였다 냉장구조가 심화되면 세계적으로 외국의 군대를 보내기 어려워졌기에 특수부대의 창설은 보편적인 흐름이었다 일본도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랬다 그 흐름과 58년 당시 경찰은 공공연하게 발급힐 수 없는 특수부대를 여러개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다 레나의 농성사건때 왔던 지방경찰 제2기동대는 나중에 영중대라고 이름을 받고 간사이공항을 중심으로 하이제킹을 담당하는 대테러부대로 성장한다 나리타공항에도 대테러부대로서 경시청 제6기동대가 조직됐고 이쪽은 7중대라고 이름을 받고 핵을 보호해도 쓸 수 없는 세계의 전쟁은 소수종의 특수부대가 수소를 교란하는 것이라 상정하고 경시청도 수소안정을 위한 비장해수로 쇼가 52년 SAT의 전신인 특수부대 SAP를 조직한다 해상보안청도 바다연안의 비정규전을 상정한 특수부대 SST를 조직한다 일본 내 일반인에게 알려진 특수부대만 세워도 이만큼이다 평화에 익숙해진 일본인들에게 특수부대는 만화야나 영화 SST를 폭탄 단어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특수부대가 빛과 그림자에서 활약하고 있다 유명한 노트 반도 미확인 선박 사건에서 총격전 전문부대가 헬기에 갔지만 매확인 선박에 침묵 있게 철수했다는 보도에서 나온 총격전 전문부대란 해상보안청 특수부대인 SST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SST나 특수부대라는 말은 쓰이지 않아 이들 부대는 모두 도쿄가 정부를 압박한 결과였다 치안이라는 이름의 전술연구는 겉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도쿄의 핑계로서는 죄적였다 그러니까 얘네가 도쿄의 소노자키 가문이네 히나미자와의 소노자키 도쿄의 소노자키 지금 그냥 장악하고 있네 완전히 정부를 미러전이었네? 보니까 하지만 슈가 중반에 반전 분위기가 이런 부대의 존재를 시작했기에 슈가 58년 당시에는 이런 특수부대의 존재는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특수부대는 모두 경찰에 수석된 부대 비공개 자위대 특수부대는 오늘까지도 일반인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채 비밀의 베일에 쌓였다 야마이누은 그 자위대 특수부대 중 하나 납치나 정보조집 정보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비밀 유지 전문 암탈부대 과거 땜전쟁에서도 야마이누 그림자 속에서 야마이누이 했다 어? 이래기간에 연구를 좌절시킬 땜계획을 도쿄는 온갖 방법으로 중지시켰다 오히려 도쿄 측에서 좌절시키려고 한 거였어? 아니 아니 댐계획이 이리에를 막기 위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싸움 있었던 거네 도쿄파 VS 반 도쿄파의 싸움이었던 거네 연구소를 좌절시키려고 야마이누가 일으킨 장관손자 유괴사건도 그 중 하나다 아니 오니카쿠시 얼리엑세스도 얘네가 한 거야? 어쩐지 어쩐지 너무 잘 싸우더라 근데 그럼 그 특수부대랑 싸워서 이긴 오이신 대체 뭐야? 오이신도 설마 특수부대 아니야? 반 도쿄파에서 보낸? 1인 특수군단 코드네임 오이신 적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붙여진 코드네임 뭔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면 흥망은 송우자키 감이 틀림없다는 모두의 믿음은 야마이누가 암약하게 더없이 처음 그러면 도쿄파가 활약한 거를 또 송우자키가 자기들 거인 척한 거네 송우자키 진짜 뭐냐? 개짜치네? 땜전쟁 이후 이들의 주된 일은 병의 은폐 종부방이 보급된 현대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면 매스컴이 뛰어들어 바로 전국에 알린다 도쿄는 군사적 관점에서 사건을 인해 궤질이 전국에 알려지는 사태를 꺼려했던 것이다 야마이누의 가장 큰 일은 급성 발병자 유기였다 어? 그게 오니카쿠지인가? 겉으로는 조경업자를 꾸미고 마을 안을 드나들며 이상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 오니카쿠지의 진범 그니까 병 증상이 발현한 사람을 납치한 거네 세상에 드러날까봐 아니 그러면 호조 부부는 사실 극우주의의 도쿄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열사들이었단 말이야? 땜전쟁에 찬성한 것만 법밖에 없다 근데 매도당해서 마치 돈의 눈이 먼 것처럼 여기서는 생각했지만 히나미자와 마을 연속 괴사 사건은 일부에는 그들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미타키 지루 본명은 모른다 어? 본명이 따로 있어? 그는 1년에 4번 도쿄에서 파견된 전기시차 연락원이야 진척 상황 확인과 방침 설명 도쿄의 요구 등을 설명하고 이리에의 요구와 예산을 보고 그리고 타카노에게서 이리에의 감시복을 받는다 그런 역할에 이리에의 연구는 히나미자와 주민시체 검사부터 시작하여 가설 영역에서 부서서히 벗어나 슈어 54년 야마이누가 납치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말기 발병자의 생체를 얻은 시점에서 이후 슈어 58년에 오면서 연구는 비약적으로 진행되어 아 범인을 납치한 거네? 범인이 갖고 있던 화를 받기 위해서 범인을 어떻게 알았냐 누군지 치료제 예방약의 발견 치료법의 확립이란 눈부신 성과를 한편으로 군사적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 히나미자가 죽은 분이 군사적 가치로서 특혜에 주목받는 이유는 숙주가 죽으면 병의 원인이 병원치에서 검출이 불가능하다 비인도적 수단이 아니라면 검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검출이 불가능하다 흔적은 거의 남자고 이장행위는 한없이 자발적이다 군사적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그때 도쿄는 완만한 변화를 맞았다 슈어 60년대를 앞두고 전쟁 이후 반세해야 지났다 도쿄의 중추의 군렴하여 정쟁의 흑막이었던 중재들도 조금씩 노세에서 자리를 떠나 간부들도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도쿄라는 조직이 바뀌었다 도쿄의 설립 추진은 변함이 없다 일본을 국제사회의 맹주로 만들려는 국수주자들의 결사다 하지만 대동화 공유권 부활 미국과 영국에 보국전쟁을 걸자는 정쟁의 망령이 조금씩 엿어졌다 뇌절이긴 했어요 도쿄는 점차 방심을 전화하여 경제나 외교 교육 등의 중점을 두기 잡겠다 하지만 정쟁의 망령인 중재들이 전부 없어지진 않았다 장로로서 몇 명의 군임했다 그들은 성경에 가까운 예산을 통해 현재 도쿄의 방침에 올리지 않는 군사적 연구를 계속했다 다시 말해 서서히 성격에 바뀐 도쿄에게 현재 이리에 기관 연구에 임하는 눈에깟이였다 아 도쿄 4군이 일어난 거네 MZ vs 틀딱의 싸움이었네 틀딱들은 미국을 잡아야 되니까 이리에 씨가 바이러스를 개발해주세요 MZ 도쿄들은 아니 틀딱 새끼들 미국이랑 왜 싸워 미쳤어? 이래가지고 땜 건설해서 연구소 묻어 이래가지고 둘이 싸운 거야 틀딱이랑 MZ랑 새로운 도쿄는 완강하게 이 연구가 진행되게 한 장로가 고령의 생을 마감하자 바로 연구 종료와 작은 원조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이리에가 강하게 반발했다 연구를 계속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오코노기아 바람하고 이리에와 도쿄에 대립했다 이 무렵 이래는 히나미자와 증군의 전모를 규명하기까지 한발적으로 남겼다 다양한 치료법과 검사법이 확립되어 모든 주민을 치료라는 계획에도 착수했다 원조가 끊어지면 이리에의 연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도쿄는 토미타기를 통해 이리에와 교섭을 거듭해 즉시 중지를 단계적 중지를 변경했다 다만 군사적 연구는 즉시 파기하고 연구성과 전체를 말소하라고 요구했다 아 그게 H17 그거다 애초에 선량한 소시민인 그는 군사적 연구의 중지엔 그다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락했다 근데 타카노가 파기를 안 했어 도쿄는 연구를 중지하고 발평을 방치하기보다는 이 병을 완전히 없애는 편이 장기적인 비밀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무렵엔 이리에 역시 한 연구자인 동시에 마을의 일원으로 녹아들었다 마을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병을 박멸한 행동이 마을에서 뜻하지 못한 연구를 하면서 존경받았던 자신에 대한 나름의 속죄였을지 보니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이리에는 수년 내 히나미자 중으로 완전히 방멸하여 연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리에는 3개년 계획을 입안했고 쇼와 61년까지 완전 치료를 계획을 제안했다 그 계획에 발표해 예산 요청이 쇼와 58년 6월 정기보고의 유지였다 여기서 결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리에가 도쿄와 대립해서 악의적인 비장의 수로서 후데리카를 암살하려 한다니요 혹은 타카노가 토미타케를 죽여 거기에 더해 어떤 비장의 수로서 후데리카를 암살하려고 한다니요 왜 초에 왜 후데리카가 비장의 수로서일까 이것도 히나미자에 남아있는 오래된 전생이 처음부터 주어진 답이었다 후루대 가문에겐 오야시로님의 피가 흐른다 오야시로님은 병과의 공생을 위해 규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계율을 위한 우상이 아니었던가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귀신들에게는 아니 병원치에게는 여왕에 해당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오? 그걸 제대로 이어받은 게 후두의 가문이었다 왕 바이러스였단 말이야? 으... 캐리건이었어 전생에 나오는 오야시로의 강림과 그 위강에 귀신들이 납작을 때렸다는 구절은 그러면 한유도 바이러스 모의화한 거 아니야 혹시? 리카가 마을의 고양이처럼 사랑받은 건 리카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여왕이기 때문이다 감염자들은 무식적으로 여왕 감염자를 지키도록 유도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부활동 멤버들도 지금 지켜온 건가? 이레는 그 현상을 일단 페로몬이라 부렸따 아니 진짜 갑자기 주민들 다 곤충 만드네 이 새끼 파브르임? 후드에 리카의 어머니도 어릴 적 마을 안에서 고양이처럼 사랑받았다 그런데 이 상황은 리카의 출산과 동시에 급변해 마을은 이번에 리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레는 그걸 여왕의 계승이라 불렀다 즉 이 마을에서 여왕은 특별하다 감염자는 희남의 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여왕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의심했는데 리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리의 연구에 의하면 여왕은 아마도 희남의 자리에서만 살 수 있고 일반 감염자는 여왕의 주변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것만은 가설로 시험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맨 처음 전쟁 중에 희남의 자라 증후군을 발견한 의사도 여왕의 존재를 가져야 한다 의사면서 동시에 민속하게 밝았던 그는 전생에서 일관되게 후드에 가문의 특별한 의미가 언급된다는 점을 주셨다 그럼 지금 시라카고에는 누가 여왕이에요? 누구지? 후드에 피해 잡는 여왕이 마을을 조종하는 힘마저 가진 거 아닌지 의문을 풀어 진상은 알 수 없지만 태구엔 그런 힘이 정말 있었고 후드에 가문에는 신주에 걸맞는 기적의 힘이 깃들었을지 후예인 리카에겐 기껏해야 말에서 사랑받는 정도의 힘밖에 남지 않는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여왕 감염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운 상상이 고갈린다 전쟁 중에 의사는 여왕이 만약 죽게되면 모든 감염자에게 말기 증상이 일어나 지역이 괴멸한다고 얘기하는 파고를 막기 위해 여왕 감염자를 엄중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리카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많은 수색을 밝힐 수 있는 살아있는 표본으로서만이 아니라 후드에 리카가 혹시 실수로 죽으면 희남의 자가 2천명 전원의 귀신의 피가 확성하게 됩니다 미칫 게다가 그 발병은 언특복의 자발적이고 자각 증상도 타인이 알아채 방법도 없다 왜 이렇게 간지나지? 전원 오니화 마을 전체 오니화 미쳤는데? 마을 전체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그냥 땀울림인데? 무서운 피해망상에 휩싸여 살기 위해 서로 죽이는 아비규환의 생지역으로 변한다 그 때문에 야마이누는 여왕인 후드에 리카의 경우를 최우선 임무로 정했다 그녀의 죽음은 마을 전체의 죽음이다 뭐야? 야마이누는 진짜 리카를 지킨다고? 근데 종말작전에서는 이제 리카를 죽인다던가? 그러니 후드에 리카가 여왕임을 아는 자에게 후드에 리카 살해협박은 비장애소가 된다 이게 힛나미자와라는 무대다 이 무대 상황 속에서 쇼가 58년 6월 도쿄에 연락원이 토미타키가 예방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성 발병에 비정상으로 죽은 제발입니다 그래도 도쿄의 감시자인 타카노도 같은 방 어딘가로 끌려가 살해당했다 정말 살해당했나 실은 살아있나 둘째치고 이 상황에서 후드에크가 살해당한다 이리에와 타카노 둘 다 수상한 이 상황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쿄로 의심했다 도쿄는 아군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군이다 내가 죽으면 대참사 일어난다 하지만 동시에 도쿄 내부에선 그 대참사를 비장애카드로 사망한 뭔가 꾸미는 사람입니다 도쿄에 파벌이 있다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아니 도쿄의 방칭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에서 세대교차와 관련된 신구 대립 구도를 그리지 못한 내가 바보였나? 아무튼 타카노의 시체가 가짜일지 모른다는 단어의 의심이 생길 때가 아무도 몰라 이 단 한가지에 깨닫자 단번에 진상이 보인다 나쁜건 물론 나쁜건 이리에고 타카노는 선량한 희생체일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야마이노 20명은 믿음직한 아군인가 나를 죽이는 암살자인가 도중하나 오물이 섞였을지도 모르는 와인통을 무서워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소 맛이 없어서 깨끗한 와인통이 아쉽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마치고 나니 정말 신용할 사람은 경찰과 친구들 뿐임을 깨달았다 난 정말 바보다 이리저리 생각했을텐데 백년이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모두에게 털어놓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간단히 정리됐다 맞아 이거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그렇게나 달라지는건가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예상대로 모두가 벌린 입을 담으지 못했다 아니 이걸 본인 입으로 이걸 믿으라고? 여러분 저도 한가지 비밀으로 밝혀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여왕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여왕감염차에 있고 모든 것은 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유언비를 좋아하는 오이시라도 이런건 못 믿겠지 아니 못 믿는 게 당연하지 보통이라면 재정이신가 이십하겠지 사토코 僕たちが毎週 診療所에研究のお手伝이 도전을 전해서도 알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入江의 연구원에 협력을 했는だけではないのです 사토코의 치료하기에도 아팠게도 네 그렇다 そういえば 사토코가 病気みたいなこと을 言ってたよな 저는? 제가? 아하하하 理科の話なら私だけじゃなく、この村に住むみんなが、みんながみんなその怪しげな病気にかかってることになるんじゃありませんの? でもどうして私だけがお注射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の?監督の作っている新型の栄養剤の実験じゃないんでございますの? サトコは一度末期症状を迎え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だから、日に2回のお注射がないと、すぐに症状がぶり返してしまうのです。 入江はサトコを救おうと、特に熱心に研究してくれていました。 でも、毎日2回の注射をしなくてもいい体には、どうしても戻す方法が見つけられなかった。 でも、いつか見つけると意気込んで、今日も熱心に研究を続けてくれていますのです。 ちょ、冗談じゃないですわよ。 私たち、貧乏だから監督の怪しげな研究に協力してお金をめぐんでもらってるんじゃありませんの? あんな注射、一生やれなんて冗談っぽいでございましてよ! あらば! サトコのリカが真実を遣らせたような事を、 何かの注射を受け入れば、何かの注射を受け入れば、 妨げの事を持っていたようです。 悪いような事を受け入れられ、 火星と貧乏にもらった。 全然を心配しげられます。 ケイチはブスクも言った。 その注射を、 一回でもしないと、 あの日みたいになるんだが... 사토코가 주사를 깜빡했었네 사토코는 복도에서 온 교장을 속보라고 믿었다 피해방상에 부풀어 속보가 학교까지 찾았다며 사토코가 그렇게 믿으면 사토코의 세계는 그런 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토코가 우주자을 잊어버리지 않게 매일 시트코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아... 그렇게 믿을 수 없을까? 대체 무슨 말이야? 마키少女은?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맑기少女이 된다고 말이야? 사토코가 얼굴이 점점 일부러지면 눈뚱자에 붉은 눈물이 맺힌다 역시 말사 안됐어 사토코가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올리고 말았다 미안 사토코 생각해내야지 그것은事고입니다 사토코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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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나도 모르게 눈물에 눈물을 흘렸다. 아니 그럼 레나가 했던 말 맞았네? 연구, 이 일의의 지 녀석을 털멸다. 비밀 연구소? 비밀 연구소가 있을 거라는 거? 저는 리카채에 비해서 전혀 없을 것 같다. 조금은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군요. 언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나스 리츠케 렛고 싶어서 잘 알 수 없을 것 같다. 모두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疑을까? 내가 다 믿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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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일을 좋아할 것 같다. 그 희나미쌤症候群은 감성적이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많을 것 같다. 네, 모두가 많다. 하지만... 옛날에는 달라요. 언니가淵村에 비해서, 이病은 정말 대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의심한 게 사로잡혀도 의심하지 않는 것. 믿는 것. 의심이 의심을 부르기에, 끝내 피해마상에 터져나면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의심하지 않은 이런 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근심이 병의 시작이지. 옛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면 심벌 반답이 됐지만, 현대인들은 저쪽 따위 없다며 우스 넘긴 점도 완만해진 증상에 조금 상관했다. 이게 플랍시브의 힘이네.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완전히平다.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仲間, 部活 멤버에서,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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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내 얘기는 방대로EM가를 종아이 sogenann. 생각해보니까 계속 얘기했었지? 난 작게 고개를 끄덕했다. 남아인우가 이방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 오코노기가 지금 내 대화를 들었다면 오늘 남아니라 친구들로 대화를 들었지 이데이 아타카는 어느 쪽이 흥망진 상관없어 마, 그렇다고 생각하면 すぐに部活メンバーは 린세인 타이세이 に入ったほうが良さそうだね 状況整理しよう 리카찬을殺すと第三次になると 리카찬의 삶을 믿고 리카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間違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必ず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리카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 삶의 삶은殿과의 왕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ですね 사토코 제 삶의 삶은 2枚 이상은 제 삶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삶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리카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殺されないなんて楽観はありえねえな 後で攻撃解けてた みーちゃんは山犬って人たちをどう思う? 敵かな?味方かな? それは問題じゃないだろうね 僕は善良な狼ですって人に羊の番を頼むかい? 疑わしきは黒でございましたよ その東京とかいう連中と全く関わりのない人たちに助けを求めたほうがいいですわね だなその意味ではリカちゃんが即警察に応援を求めたのは迅速ないい判断ってことになる 大石さんは俺たちの味方なんだよな はい大石には全てを話してはいませんので 僕の命を狙っているのを連続開始事件の犯人 つまり村大石さんにも真実を話したほうがいいと思うな 大石の力は重要だよ 大石の力は重要だよ リスクのある一手ですわね かえって嘘くさくなって手を引かれるとまずいんではありませんの? いや大石さんには話そう あの人今年が定年で 昔殺された友達の仇を討つ最後のチャンスだって言ってた だからきっとどんな嘘くさい話でも信じてくれると思うんだ 確かに言っている うん 大石さんはサトコちゃんを助けるときにも 警察の立場でありながら私たちに協力してくれた わぁ 本当に堅持ちね この人に頼むしな味方になってくれると思うな よし 大石には話そう 大石が怒かの馬シンで 俺の友達とは俺を怒かをして 俺の友達とは俺を怒かをして 俺の友達とは相対を怒かをして 相対が怒られている で 大石は今はしょ? いいえ 岐阜に行っています 高野の死体を確かめに あぁ 岐阜の山の中でしたっけ ドラム缶の中で黒焦げた話 でも なんでわざわざ 大石ともある人が 直々なんでしょうね 高野の死体が 違う可能性があるらしいのです 岐阜が協力的じゃなくて あやふやなことを言ってるらしいです そのヤマイヌって連中は 機密保持と情報操作が仕事じゃなかったっけ 私はなんだかその死体おかしいなって思うね というかあの人 おとなしく焼いたくらいで死ぬとは思えないんだよね もちろん 入江が黒幕で 高野を殺した可能性もありますです 山犬のお好きはそうだと言っていますです 監督が黒幕ってことはねえだろ あの人は悪い人じゃねえと思うんだ そうですわよ 目と意図と発言禁止にしてくれれば 基本的にはいい人でございますのよ ふっ 私もひなみ沢ファイターズの幽霊マネージャーとして 監督は黒幕なんてたまじゃないと思います ライト どっちかと言うと利用される感じの人です いい人すぎるというか 誰も高野さんの肩を持ってあげない いやさ監督と高野さんどっちが悪い人ですかって聞かれたら やったら 俺は信仰を持ってあげないことを知らないことを感じる 私は怒ったら怒りたいわね 良い話だけど 君は怒りたいから この状況の状態でも 彼女は仕事を赤まり zn化してくれました 父親の行きでたら 僕は迫りたいことを言って 今までは言っていたら 彼女は暑いことを言っていたら 你で最小さを言っていたら 君はいないと言ったら 彼女は君に似ていたら 그가, 불안듯이? 하필 관할이 달라서 서로 알아보기도 힘들게 そのヤマイヌって人たちはそういうのが本職なんでしょ? なら構図が見えてきたぞ ヤマイヌってのはタカノさんの部下なんだろ?ヤマイヌの隊長は 監督が黒幕なんだって主張してるんだろ? タカノさんとヤマイヌってのはグルだな トミタケさんのあの死に方は監督が殺したと思わせるためなんですわね そしてそれがわかるのは東京だけそして本当の黒幕のタカノさんの死体も見つかり 監督は東京に2人を殺したことを疑われて濡れ衣を着せられる なるほどこれはなかなか凝った罠でございますわね タカノさんとヤマイヌってのにもヤマイヌって連中が関わってそうだね なあそうとわかったら監督に直接話を聞いてみないかその方が早いぞ そうだね 監督が真実を話してくれるか嘘をつくか私目を見ればわかるから レーナーちっちゃってみちかだ ああレーナさん嘘に敏感ですよね 入江は 願うねえ ああよくしすぐのじゃっけ 死体に口なしだね どうしよう大石は 岐阜の話が終わったらすぐに戻ってくると言ってましたです だから時間はわかりませんが 今日必ず来てくれますのです タダシゲロールドバッタ 時間は6時半以上 늦った なんだか腹が減ってきたと思ったらこんな時間なんだな 平処らも意味は減った でもおいしげまるらご意味をおとけやるか ちょんはるってかじ 기다려よ ごめんねリカちゃん電話借りてもいい? お父さんに帰りが遅くなるのを電話しないと そうだな 俺もおふくろに電話しないとな ああたしもバッチャに今夜は出前でよろしくって電話しないとな こんな時間にぬけぬけとそんなこと電話したら あとでこってり絞られますね あと警察の人たちの夕食も考えてあげないとね 本家のつけで寿司でも頼むかね ひょう 初札이라는 말을 모두が敏感に反映했다 もうと部屋が悪かった 그렇다면 그건 경貫と同じか リカ?うちも出前にしますの? そんなお金の余裕はありませんでしたよ ああぺこぱ えっ?む、無理ですわよ こんな大勢になんか作ったことありませんわ サトコの野菜炒めか 指さえ入ってなけりゃぜひ食ってみたいな ふっく えっへっへっへっ れなもんサトコちゃんのお料理 久しぶりに食べたいかな?かな? 食ってやっぱしちゃまうれ もしもし?フルでなのです よかったーご無事なようですねー 大石です 岐阜の用事を終わらせましてねー 今沖宮に戻っている途中です 途中のガソリンスタンドから電話しています それで、高野の死体はどうでしたか? うむむむむむія やりましたよー!やっぱりそうでした 岐阜の死霊がとんでもないげーじー ミスをしていました 連中間違いを認めはしないッ… ガソァーンと決めてやりましたよ! 이러면 야마인누가 나쁜놈들이다 오우신의 의기항행했다 스스로 말했듯이 겨우 잡았다 과연 끌려나간건 장어일지 미꾸라질지 아니면 커다란 뱀일지 아 좋아좋아 안심이야 안심이야 우리 모두 얘기하셨다고 생각했다는 뜻 아... 오이 오이 오이... 어느 날 말 할 수 있을까... 아마 한 시간 정도씩 가끔 오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황색의 옆에서 이곳은 가게가 아깝다 우리 친구들도 또 다른 곳곳에 오신다고 생각했어? 네... 모두 걱정하셔서 우리 집에 오신다 そうですか皆さんは本当に素晴らしいな私も皆さんと一緒にいてくれ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賑やかなだけで犯罪の抑止効果は大きいものです では今から迎えます後ほど 今の大石さんか はい今から刑事と二人で来るそうです はぁ はぁこの部屋にこんなに大勢なんて初めてだね 何人になるんだろう 私たち6人に二人来て8人ですの? 床が抜けそうで怖いですがね 9人目なのです ハニュー聞いてた? 私は本当に素晴らしいですが 何だか今回は本当に凄いことになってきた 今回は行けそうですか? うん 行けるわ絶対 絶対という言葉は なって当然 ならなければ失望する 悲しい言葉ですよ ハニューはこの状況になっても やっぱり今日 でも 死んでほしくないと思っていますので 今日のスタンスは分かってるわ 傷つきたくないから信じない 이 새끼 진짜 약간 무서운 놈이네 마치 한국을 이겼으면 좋겠어 하면서 돈은 브라질한테고는 약간 그런 모순이 있달까? 마이너스思考なら 마이너스에 도움라 락키なら大喜びってわけ다 아님과 생각의 짓을 가만히 말아야 아님은 믿어 아님은 봉한자라식 네, 저는 봉한자입니다 근데 락키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응원해가 오는 거에요? 기타이 월아기 랄래 나이 으아우 아우 아우 리카가 이지와를 오이마스 데스 왠지 평화롭다 위화가문 근처까지 다와있다 와아 깨빨려 와아 비치겠네 아 랄래 나이 아 근데 오이 씨 조심해라 너 3차 때 너 실종 당했었어 도중에 식지에 연휴 하재가 좋았을ني? 그 Genau 몬스가 8시가 오후를 가기 때문에 eten아지 적개를 더 하고 호타국에 오차漬けでも 가기 보러 가 frequencies 경관을 4명이였고 있었군요.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후르데가 생각하셔서, 도착하셔도 좋습니다. 헉, 오이샤 쿠마가에 자동차 오키노미아 시가지를 빠져나와 겨우 희남의 자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불빛도 거의 없어, 새까만 어둠이 뒤덮은 길에서 희남의 자로의 와로에 귀환을 서두른다. 후르데, 리카의 모든 것을 말하려는 것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知지 않으면 그게 넘은 것이지요? 요즘 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의 문화가능이 있는 것은 鬼가淵이 국이 국이. 鬼가淵은 강의지로 폭력한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의하男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지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 리카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afar이로 인실 paper, 그러고 싶어요. 彼女の話し次第では秘密の場所にかくまっ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ね。雛見沢ってのは村が丸ごと魔物の腹中と同じなんです。あの村の中では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とにかく聞いてみないことにはわかりません。 古で家の党首が命を狙われていて、その崎家次期党首はそれを守ろうと思っている。そんな状況下で誰が古で理かを。あとは君よし家くらいしか勢力が思いつかないです。 君よし家には臭い話は聞いてないんだけどな。 いや、君よし家 뒷소문は 없어?君よし家も? 미쳤네。 やっぱり村には信仰を軸にした狂信的な勢力が隠れてるってのがな。 沼の底がどうなってるのか、楽しみです。 バッチ 펼쳐진 풍경は車が 살려나がった。 トミタケ地への死亡場所が、20時間で100メロロス撃ちながった。 タカノがトミタケを放置した。 そこまで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が、トミタケのあの異常な死に方は一体何だってんでしょう。 監視器の爺様、覚醒剤は出なかったって言ったんですよね。 確かに薬物反応は出なかったそうですが、 だからって絶対なかったって保証はありません。 この世にはおかしな薬なんてきっと無数にある。 それら全部が間違いなく使われていないなんて保証は誰にも出せませんよ。 自分が知らない薬だから実在しないなんて、 この件で決めつける捜査がどれだけ冤罪を生み出してきたか、 よく分かったでしょう。 はっはっはっはっは、ありゃひどかったっすね。 あいつ、うちの署に居やがったら俺でも許さないところです。 結局最後まで間違いは認めてませんからね。 え、岐阜県警はあくまでも、 あの死体は鷹野実雄だったで通すつもりのようです。 でもうちは、鷹野実雄生存で行きますよ。 あとは県警同士のトップ階段で決着するでしょう。 向こうのボンミスは確定してるんですから。 認めると怒られると思って、 平常。 いいえ、いいえ。 そういう体質は改めないといけません。 卓空の中が動き蝌づられた。 補程道路が結構など、 下回りを入れました。 下回りを 접어들ったら、 ビルドヒナメジャーの入れ替わったん気になりました。 그대로、 寂しい時の車が、 熊ちゃん。 ちょいと止めて。 はっはっはっはっ? こんなに急いで、 急いで、 何かかといけないと、 보그시가 백미널을 탁탁 두드렸다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정차된 차였다 낡은 승합차는 말 누군가 사업을 겸해 사용할 법한 차였다 여기에 멈춰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코마가에도 겨우 의심스러운 정을 알아챘다 차에는 인적이 없고 자동차 그림자의 가려진 속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며 움직였다 송전등 부신ですねこんな時間にそれにしてもよく気づきましたね いつも言ってます刑事は四六時中目を皿にしてろってことです 何やってんだろうな不法投棄かな まさか死体埋めてるんじゃないだろうな あるいは刺激不足のアベックかな 車のセンスからしてそれはないか オキノミヤPSどうぞ聞こえてるかな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まさか死体埋める すげえ こんばんは さようなら こちらオキノミヤPS 関東旅行です 車両ナンバー紹介をお願いします 어? 설마 전화 도청하고 있는 거 아냐 얘네? 전화의 원리는 잘 모ň지마 아마도 도시와 마을을 이겨주는 중개기 같은 거겠지 보통rie espagons이잖아 電話会社には見えませんね。 電話会社なら、そう書いた車で来るはずっすよね。 委託の伝説業者か、何かの可能性もあります。 直接聞いた方が早そうですね。 オーシンは、その可能性もあります。 調査工事はないで、この時間は、 工事を終わります。 ちょっと、行ってみましょうか。 フルデさんたちを待たせていますからね。 ほんと行きましょう。 終わった。 そうですね。 遇感は理由がありません。 異常な点は理由がありません。 オーシンは、人間を判断して、この感覚を信じて、 ウグイス2よりウグイス1より、ウグイス1より、 車両が1台停車。 2人降りました。 恐らく刑事です。 そちらへ接近中、1分未満で接触します。 注意を監査は、オトメで動かし、 男性は車에서 내린2人の 모습を、 明らかに観察した。 顔が覚えた夜間2時間は、 オトメで動かし、 全隊員注意せよ。 ウグイス2から5は、 グリーンライトを待て。 ウグイス7から8は、 前後100mのクリアを確認せよ。 ああ、4名や。 待機。 ウグイス4、5。 聞こえたな。 ウグイス4、了解。 ウグイス5、了解。 ウグイス7、了解。 ウグイス8、了解。 電話設備工作中にトラブル。 私服警官2名の職室と思われ、 発砲許可を申請。 本部了解。 許可を待て。 男性は、 電話設備の2名の職室と思われ、 発砲許可を申請。 二人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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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員も、 所謂に通常集結弦で、 アバイノ的地団を締めます。 ような状態で、 、 整理方、 合金掌用。 全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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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しい角度を配置する。 オイスが、 何らかを運ぶれ、 全て、 全て、 射めで、 全て、 温泉の十分の下にも、 人が、 人が、 오이시어 쿠마가 이런 기총을 느끼지 못해서 무리기도 또 아니죠. 저 입술은 계속 그 두 사람의 머리를 겨운치였어요. 저 형사는 꿈에도 사용을 못하겠죠. 자신들이 지금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갈림길이라고. 아직 발표를 막는 안전장치 걸려있지만 엄지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만 해도 풀릴 장치죠. 언제라도 발표를 안가. 자세히 보니 상압차 그림자에는 동굴과 함께 하나가 된 철망의 자연을 녹아낸 채 기계설벨을 들었다고. 전화공사에 로가 생겨진 녹슨 간판에는 칠이 벗겨진 글씨로 관계자의 출입금지에 적혀있습니다. 도모. こんにちは. 실례합니다. 작업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할까요? 오이시. 들을. 오이시타치를 작업복 차림에 남자 4명에 맞이한다. 공감을 펼쳐 배전함에서 뭔가 작업 중이야. 도모. 오이시타치 대학은 전화했습니다. 아 aire가уб지 Suggest. 아니다. kel Brush이 기다려오면 정말 잘하는데. 그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다음 시간에 불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어나자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결합니다. ч. 여러분이 어떻게 있는지? 오우... 굉장히 투명하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약간 이런 선주 특색부대원들이 어디다 걸렸어 어디서 나왔어요? 아 저는 경원전자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약간 이런식으로? 너무 윗사람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는? 근데 존나 있을만함 경원전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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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명칭을 잃어버렸어 아니 그냥 나오자 아니 그냥 나오자 아... 에... 어... 옥이노미야 아니... 회사는 전화전자와 주소 알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이정도까지 물어보는거는 그냥 씨X 빨리 불 나는거 아냐? 아닌거 아니까? 그런데 솔직히 의심 안하면은 이정도까지 압박하지 않잖아요 존나 솔직히 말... 진짜 옥은오기 전자 직원 맞으면은 솔직히 기분 나빠, 솔직히. 야, 안 돼. 위험해. 오우시의 눈이 한층 날카로워졌어. 대답해서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공사업자가 몰고 다니는 상업차는 대체 공구로 가득하자. 하지만 여기 정차된 상업차는 일반적인 상업차가 눈에 띈 특징도 없다. 회사의 차이는 대체로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승합차는 그렇죠. 그러나 오우시가 감지하는 위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였다. 그들의 분위기. 외부으로만 일상의 노동자라 보기엔 피부의 탄정도나 행동과지가 전혀 다르다. 이들 명백히 전화공사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아니었다. 시간도 이상하고 사람 속도 이상하다. 오우시가 볼 때 그들은 확실히 수상하다. 하지만 오우시의 느낌은 거기까지였다. 아무리 수상해도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까지 알아서. 남자는 미리 정해줬던 전화번호 오우시가 받는다. 오우시는 쿠마그를 시키고 그 전화번호를 받을게 한 뒤 서류를 통해 일본 전화문사에서 확인을 받으러 오시지. 너무 빡세게 하는데? 나 불사사 좀 무섭다. 나 불사사 내가 그렇게 짱짱하지 않으려는 거야. 아하하하하하 너가 너무 짱짱하지 못해. 뭐예요? 이따의 작업 상황을 보면 도저히 끝날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작업이 심각할 생각이라면 뭘까. 오이시가 의림장을 놓았다. 정체를 간파한 상대를 자신이 항상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마가인은 잠시 차로 돌아가있다. 무전을 확인하기 위해 홈마가인은 서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무전을 돌아가있다. 서를 통해 전홍사에 직접 묻는다.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다. 제발 피해. 오이시. 이렇게 된 이상. 구마가인은 잠시 차로 돌아가있다. 구마가인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손이었던 안전자치가 어느샌가 끊어졌다. 아니 구마가인까지? 방어세에 검지가 걸린다. 그 손은 장갑 낀 채 검지가 들어가있다. 드라운 손가락은 몹시 거침에 무자비했다. 그 손가락을 아주 조금 당기기만 해도 사람이 중단을 믿었었다. 우그이스바인으로 소개 켠. 올 그린. 구마가인은 피웅하는 소리 들었다. 안돼. 머리에 슬쩍 나일로 놓을 땐. 줄넘기로 놀 때 들었던 바람가는 소리 한 번 좀 닮았다. 그게 구마가이가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손이여. 구마가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자극기를 위해 쓰러졌다. 그렇군요. 정론을 자자. 오우신의 가슴에 총을 맞고 콘크리트 위로 하늘을 보며 쓰러졌다. 새가 피로 갔자 차의 입에선 벌풍받고 선해를 했었다. 오우신은 수평축에 언나간 기울어진 세계에서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장악했다. 그런 기울어진 시야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곤충울린 모습을 대봤지만 자신의 필요에 입사하는 오이식엔 상상합니다. 기온 가수 챕터3 電波悪いのかな。大石さん、おもとお願い。 出ませんね。 大石さんが車両紹介? ああ。 誰の車だよ。 村人の車ですね。至って平凡な。 何者だよ。大石さんが聞いてくるからにはただものじゃないんだろ。 突起事故欄は完全に空欄ですね。S号指定もなし。 原点もなしだし。 パッシングでもされて腹が立ったんじゃないの。 あの人、値荷物となかなか忘れないタイプなんだよ。 あ。 ウグイスより本部。2名を射殺。作業を再開。 本部了解。警官の車両処理は慎重に行われたし。 サンサ。ウグイスは警官2名を排除。作業を再開。 おやすみなさい。大石さん。 うわぁ。 うわぁ。 うん、 좋은데。 私の尻尾をつかめて、もう一息だと思ったでしょうに。残念ね。 うん、うるっはぁ。 コーヒーをもらえるかしら。 うん、どうぞ。しかし、 厄介な展開になってきましたね。 あの、トピークドウのもんか、やかん、メタポーカイズが、 サカノが、 1位の人の人の人の人の人の人の人の人に、 コーヒーを、 コーヒーを、 自分の人の人の人の人の人に、 何かに甘しないと言うの? はい、 コーヒー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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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밝히려고 계속 막는 건가 정체를 밝히려고 계속 막는 게 중요하다 언젠을 밝히면 그만이 아니다 그 타임은 고도로 성격에 대한 결과입니다 病인에 의한 과정한警備에 과연 가빈에 반응하셨을까요? 違うわね 멍멍이예요 예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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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いいわよ リカちゃん あなたと私 どちらがおやしろさまの伝説を受け継ぐにふさわしいか 勝負しようじゃない What? What? 何? おやしろへ ゲスにんが? 何? あなたの死はおやしろさまのたたりの最後を飾り この村の伝説のフィナーレを飾る 私の作り上げた物語はその時こそ本当のたたりになるの 誰になるの 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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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 笑 おやしろ 笑 笑 笑 笑 笑 笑 도중에 식사하고 올지도 몰라 다만 4명의 공간은 편하지 않았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오이시 근처는 몇 시까지 여기에 머물러 왔는지 설마하지 않았다 교대할 거라고 생각한 기색이었다 경관에 전화를 빌려 설에 연락하니 기후에서 여기로 직행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대기하라 했다 오돌이 네 오프라이 carve contrat에荷이도 했다 공간에 무너될다 그리고 왔다 까지도 height 이동하기에 유지어 상 공감리 오시리아도 어퀼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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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아는 과거지 오시어 오시리아 오시리아 마일이 나의 일은疲れる구나 경찰에 비교해 주시고 제가 여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또코의 트람드 워크에서 부신자의 접근을 하바나? 얘들아? 어? 특궁들 막 잠이 파는데 함정 걸려가지고 막 불알 터지고 막 띠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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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n ryn 식사를 배가 부르죠 다시 다들 다시 발견 분위로 돌아왔다 물론 사실은 그렇게 방심해서 안되겠지만 오이시가 곧 도착한다는 사실에 마음날 이유가 생겼다 아즘만 너무 늦다 오이시가 1시간 했으면 1시간이다 교통체증에 휘말렸을거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까지 생각했을 거다 그 시상까지 포함해 1시간이다 하지만 벌써 오이시가 말하는 도착시간에서 1시간 더 넘게 지났다 도중에 식사할지 모른다는 생각보다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이시는 오지 않는다 벌써 시계는 11시 헉!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아래층의 경관들도 점심부터 계속되는 경비로 집중력을 열었다 신사에서 몇 명인가 모여 흡연하는 모양이었다 그건 친구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사투구가 크게 하품한다 평상시라면 이미 불을 껐을 시간 다들 피로와 졸음에 점점 말수가 적어져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만화를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계속된 긴장으로 인한 피로와 졸음이 살당할지도 모른다는 내 감정을 포기한 점이다 조금 있으면 오늘이 끝난다 내가 죽을 예정이었던 나를 넘긴다 그저 하루를 넘기기만 하면 나는 운명을 이길까? 내일 밤 그 후의 밤도 싸워나가야 한다 계속해서 싸우기 위한 방법으로 오이시아 같이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이시아 나타나지 않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침묵을 정확히 드렸다 오이시아가? 무슨 우리집 애가 거기 있는지 물어보듯이 하네 철수 지금 너네 집에서 놀고 있니? 아니오 오이시아 오이시아 아 혹시? 오이시아 어제 제주도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지 일찍 원하고 싶었지만 전화상대가 사우도 없었다 나는 아래친 경관자들에게 전화했다고 말하고 사우려고 했었다 전화는 친구들과 들은 것 같다 어떻게 하셨을까 遅이도 호소가 있었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미치구사에도 먹으려고 했었지? 그래서 전화할 수 있을까 俺から行くって電話したんだよ。これだけ遅くなったら、絶対に電話してくれると思うな。 まさか、東京って連中に襲われたとかか? まさか! と言いたいところですが、リカちゃまの言うような連中の相手なら、絶対そんなわけないとも言い切れないのが怖いところです。 多分、休養が入ったんだよ。それで電話をするのを忘れてるんだと思う。 向こうも大の大人、それも天下のお石だよ。 いや、1チャプターでお石さんとゲジラル 했었는데、美容に。 7チャプターで、 正面でも友達にしたい。 ば…シオンの恋滅だった。 そんな簡単に消えないと言うよ。 来たら早く来てほしいですわね。 사토가 크게 하품했다 모유가 웃었지만 하품을 억지로 지우는 사람들은 문명했다 계속 깨울기도 무리다 교대할 경관이 오면 해소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는 아마 살해당할 시간은 이미 넘겼다고 생각한다 경관을 시켜보기 때문에 틀린 것 같다 아니면 타카노가 아군이고 야마이누도 아군이라 그들이 자객을 미연해 방주해주는 걸까 어느 쪽이 자객의 운명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운명 따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지금부터 나는 살해당하나 경찰 덕분인지 야마이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결과다 이에코 신사안에 자갈발만 소리가 되었다 오이시라고 눈과 말했지만 아닐 거라 생각했다 괜히 기대했다고 오이시가 아니면 큰일임 너무 한유같은 생각임? 오이시가 아니라 동영상 주명했다 그들은 1층을 보고 4명의 경관은 지금부터 귀환한다 코미야마는 못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케이티가 왔는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 손오자키 야쿠자들도 좀 불러라 도도 뭐해 다이치, 오후톤, 네마키도ないのです 자,明日 손오자키 이 새끼들 제일 쓸데없을 때만 힘쓰고 물론 이번에는 잘했지만 중요할 때 아마 그냥 내가 볼 때는 평소처럼 오리오 방에 있는 게 어떨까요? 오리오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미,僕たちの家の床が 抜け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하하하,違いねえな 자, 리카ちゃま 私たちはこれで帰りますけど 用心してください 暗闇で一人になるなんてことは 絶対しないように 아, 안 돼 気をつけますです じゃあね,また明日 여기서 리카가 금발 가발을 쓰고 사토쿠인 척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사토쿠가 어? 여기 남아있고 허수아비로 맞다 아시다 이 말이 과연 현실이 될까 지금은 난 알 수 없었다 백년강은 거의 모든 선석지에서 지험해봤다 제사수일은 이미 경험했다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은 자신의 길은 전혀 예상도 상상도 할 수 없다 자신이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인기 속에 살펴고 있는지 모른다 부서질 때 불안한 밤에 계속 끝나는 사실 잘 준비해 시작한 이사토쿠가 오늘 밤은 잠옷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찾자고 말했다 혹여나 자는 도중에서 격상할지 모르니 항상 입던 평상복이 좋다고 했어 거창하지마서 토쿠가 나름의 배려했다 나는 거스르지 않았다 방학까지 그렇게 졸려했으면서 이 신사 주변에 여러가지 트랩을 설치해둬서 신사 안으로 당당히 들어오지 않는 수성한 침입자는 반드시 눈치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랩자랑이 대부분이자 아마 본인 나름대로 나를 안심시키는 말이다 모두가 돌아간 직구 내 불안한 표정을 눈치채는 거다 사토쿠의 배려 모두의 배려 그것만으로 모두에게 털어놓은 쪽이 정답이었다 내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친다 하더라도 니가 하여가 나타났다 그 표정은 병원없이 어두워서 언제 내가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본인 침입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 조금 안심하기 시작했다 오늘 대신해서 내일 살해당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 미래로 무사히 진행할 거라는 기분이 들어서 오후 2시간 오지 않는 건 불안한데 동영상들의 그 자리를 대신했고 지금도 1층에서 불치만으로 산다 그들이 있는 한 적어도 오늘 밤은 안심이다 한유는 평소 냉장고에 주스를 얘기를 하면 춤을 추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창백하고 담백한 그런 표정 확인이 다릅니다 말한다기보다 선고했다는 표현 죽음 직전의 기억 역시 한유에겐 사라진다 그래도 죽기 직전엔 모른다 그런데도 한유는 그렇게 말한다 분명 우리의 세포가 기억한다 우리가 처할 운명은 방금까지 느꼈던 믿음직한 기분이 모두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기분이 튜브에 난 구멍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다 빠져나가다 연약한 튜브에 의존하던 나의 절망에 빠져나 빠지지 않으려는 발을 봉쳤다 이 감정에 삼켜주면 안 돼 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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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좋브요 한유 하늄 제가 경험한다 다도에 아시타 고로사렐 도시데모 고인야 고로사렐 도유 운명이 다게와 아라가우 하늄유는 열뜬 슬픔으로 슬픔을 얼굴에 띄웠다 내가 쓸데없는 결의를 할수록 깊은 절망으로 이어진다 트랩자랑을 계속하던 사토구 혹은 내가 살해 난 다음엔 함께 있는 사토구도 못할 수 없다 난 사토구의 트랩자랑을 끊었다 시곗바늘에 한시 가르쳤다 도시라면 몰라도 희남의 자와 새벽한 시에는 시간도 빛도 잠든 깊고 깊은 심야 형사들이 진을 친 1층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급에는 7이어도 그렇게 달빛을 즐길 수 있다 예정도 1階에는 케이프가 2명 2階에는 케이프가 2명 2階에는 케이프가 1시간 이상이 1시간 이상이経過 본 부여서 3사 케이프가 결정한 판단을 이렇게 이렇게 月의 이쁘나 夜だもの 시작해 케이프는 케이프는 해주세요 そうね 今夜古出神社にいた人間は全てが忽然と姿を消し、鬼隠しとなる。それでいいわ。 本部より大鳥。作戦開始。保証の刑事2名は実力で排除せよ。 見やましい。 なお発砲は許可しない。繰り返す。発砲は許可しない。本部よりうぐいす。大鳥が作戦を変え、電話線を遮断せよ。 うぐいす。了解。遮断する。 マナナ、ドリフシップ、ドルバルサンの嫌な、電話線を申し込め、電話線に損を捨てた。 オウシデンの本場面が、その本場面が、その本場面が、その本場面が、その本場面。 本場面が始めるかいね。大鳥1より全隊員へ。 突入準備。1階の刑事2名と、2階の同伴者1名を排除せよ。 痕跡を残せよ。発砲禁止。ガスも使えね。 テーサーを使え。単銃で武装してるぞ。打たせるな。 オコノギ。素人相手に手こずらないでよ。 まあ、仕事ですね。 宮塚への悲しさですが。 大鳥7-8全身。 バックアップは、周辺警戒を厳重にされたし。 大鳥7全身する。 大鳥7全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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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準備位置に到着。 突入指示を。 高野です。 綺麗に決めるのよ。 行きなさい。 了解。 突入する! 大鳥7全身。 コチュレーノで担当。 大鳥7全身。 날카롭고 짧은 비명 튕겨나가는 형사들은 그 자리에 썰어졌습니다 쓰러진 몸에 바늘같은 몸간 와이어로 공황조원들의 총목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권총용 스턴벌이 산업 대신 전국에 꽂힌 바늘을 쏴 강력한 정류로 상대를 무력하였다 본래 저하는 범인을 다치지 않게 제압하기 위한 인도적 목이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스팟까지 툴 정도로 개리되었다 쓰러진 형사들의 목에 손을 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두 사람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를 해드렸다 여기가 오또리점 R2가 2명가 간두었다 2階의 왓고라 아... 터미올이다 어? 육라의 시겨미에 도전하고 있어요 오또리, 4, 5, 여기로 가자 오또리, 4, 침묵 숲을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는 수가 데워넣은 뭔가 딱딱한 물체를 벌어갔다 사구레 파우름 하얀 연기 사토카가 설치한 콩알탄 트랩 진짜였어? 너무 하찮았지만 그 하찮음이 의외의 효과가 있다 노련한 상대방의 화약소를 듣고 반사적으로 총 쏘기라 생각해 몸을 쏘겠다 그 찰나의 틈이 리카와 사토카에게 도망... 아 총이라고 생각했나봐 특공대원들이... 총... 누가 총 쏘는 줄 알고 저 엎드렸나봐 흐흫... 흐흫... 하얀 연기 하얀 연기 그때 등산했던거 기억나세요? 부활동 때? 사토코가 트랩을 잔뜩 깔아놓은 산속이 있거든 미니가 오길 기다리면서 한땀한땀 사토코의 영역 호주 사토 보여주나? 이미 숨박질이 아니라 수레자키였다 질주하는 리카와 사토코를 쫓는 작업복찰의 남자들 그들도 바보는 아니게 기다려같은 무인만은 말하지 않는다 조용한 밤에 죽음을 건 조용한 수레자키 어 겁나 먼데? 미혼의 집에 비밀방이 있었어요? 라는 수박한 의문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보기였어 사토콘은 끊어야겠다 왼발 끝에 엄청난 추경에 가진가도 시에 내 몸이 가볍게 균형을 잃고 허공에 진거였다 바닥에 돌이 난 콘크리트 초과에 뭔가 발이 걸렸다 리... 리코! 사토콘은 도망쳐! 너희도 죽여! 하지만 사토콘은 그대로 도망칠 일이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돌아온다 다가오기도 전에 바로 일어났지만 그 시간마저 치명적이었다 남자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나를 잡으려 능력하게 달려온다 난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다 한눈에 내 운경을 알아채니 사토콘은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anesthesia созн formal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억 테페이와의 수련으로 의논한... 그 일격은 내게 집중에 자세를 압췄던 남자의 앞면에 사진을 찍어 보강하고싶을 정도로 깔끔히 들어갔다 위스키 계ieten 화후 richness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2매이 도착하고 말았다 이렇게 남자들과 대체하자 비로소 그들의 정체가 불명해졌다 남자들이 입은 옷은 조경사 차옵고 그건 옷코노기에 복제한 것 같다 야마인 타카노가 흥망이라 가져가자 그 순식간에 모든 의문이 배워졌다 타카노가 범인이란 사실은 아닌상 다음 세계에서 어떻게든 손을 쓰면 돼 하지만 살해당하면 돌아가도 기억이 깨져버리고 왔는데 아! 살해당하기 직전 며칠은 깨진다 죽을 수 없어 이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선 살아남아야 돼 사토코가 주머니에서 뭔가 쥐고 그들에게 손졌다 모래같은 뭔가 그들의 눈을 괴롭혔다 하지만 정말 찰나다 다시 도망가려던 사토콘은 그들 껀의 무기를 먹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권총형 대 스톤건이었다 5 쪽팔려 elekt Vall aston 아 진짜 개 쪽팔려 진짜 고추 떼라 그냥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사토코에게는 진짜 권총허러 보인다 등을 보이는 순간 쏠 거라 생각한 사투꾼은 도망보다 격퇴로 판단을 바꾼다 하지만 그래도 3명이다 아니 특공대 3명을 향해 달려준다고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여자에 둘이 서서 어른 선수 격퇴하다니 상식적으로 무리였지만 사투꾼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등을 보면 100%를 당한다 그렇다면 1% 해버린다 미친 나는 그것을 자신이 믿게 하되어 나만 살려보내려는 사투꾼의 결사의 각오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투꾼가 살해당하고 나만이 살아나는 세계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렵다 어차피 살해당한다면 사투꾼을 죽게 될 바야 사투꾼을 지키고 죽겠어 안돼 하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외친다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겨우 잡은 기억마저 사라져 이 기억을 남기지 못하면 겨우 죽음이다 그러면 사투꾼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소리야? 그래 100년의 세계를 살아남자라면 이 기억을 다른 세계로 기약해야지 어우 기억의 정원시지 진짜 어떡하지? 한세계의 친구 따위 포기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 났잖아 절대 이기지 못해 우물쭈물 싸우는 사이에 다른 곳에 지 원군이 올 거야 책임감 때문에 싸울지 진정한 적을 기억하기 위해 더 과감히 도망치지 알지 나무도 안 눌렀어 리카가 누른 거야 사토코의 용감한 등이 나에게 무한한 용기를 준다 여기서 도망치나가 기억은 남을지 몰라도 이겨날까를 힘 따위 손에 넣을 수 없어 기억을 잃어버린다 해도 상관없어 겨우 백년의 노력을 얻어낸 진상이야 앞으로 백년 같은 유아를 보낸다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의 이 순간 사토코를 친구로 몬치한다니 나한테 불가능해 깨닫는다 그들이 총구를 겨누는 사람은 사토코 나를 쏘지 못하는 사정이야 난 사토코를 등 뒤로 감탔다 이 상대로 그들은 총을 치고 맨손으로 다가온다 너희들은 병이네 너희들은 다가온다 너희들은 다가온다 응 그게 내 마지막 말이라 생각했는지 그들은 내 말이 끝나길 기다려줘 그가 동시에 엄청난 기술으로 한 남자가 눈앞에서 날아왔다 뒤에서 달려온 케이치가 그대로 몸을 던져 날아치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기습에 허리가 상한데 남자는 땅에 엎드려 괴로워했다 갑작스러운 배우로부터 기습에 남자 나머지 두 남자는 부피 뒤를 돌아버렸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미혼이 뒤에서 남자의 총을 쥔 손을 잡고선 몸을 크게 휘둘러 집에 내려 꽂혔다 아 이게 된다고요? 분명 우선 후신술이겠지 영화에서 제가 액션을 봤었다 마지막 한 명에게 레나가 있는 팀껏 몸을 붙였지만 놈은 그 정도는 쓰러지지 않았다 도쿄의 SST 히나미자와의 부활 남자는 휘청있는 몸을 다잡으며 총을 들어 그대로 레나에게 반격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레나는 애초부터 남자의 이목을 자신에게 돌릴 생각이었다 어느샌가 레나을 향해 돌아선 남자의 배우에 나타난 시온이 남자의 목에 스파크가 튀는 스톤건을 가져다닌다 전용무기 스톤건을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스톤건을 가져다닌다 파워용과 함께 남자가 털썩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아니 특공개도 선건은 안되나? 스톤건은 안되네 괜찮나요? 리가야! 정말 기기 일팟이었구나! 너희들과의 길이 빠르기 때문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힘들었지! 계속 기다리고 싶었구나! 하리콘데드가 있었구나! 하리콘데드가... 그 후... 오지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아님 시야에서 놓친건가? 응. 가이리기와니네. 슉거그 부신나히도 쑥거그 부신나히도 쑥거그 부신나히도 쑥거그 부신나히도 그걸 봤다고? 아님. 그 밤에 잘 보았다. 레나는 맹살으로도 못하다고. 미치. 특패궁은 레황 말거면 상대가 사질거라 생각해 다들 몰래 숨어 상대가 합시다. 여기서 바로 역갱까지. 궁 써서. 그리고 코멀타 소리가 들지 그대로 길을 쫓았다고 합니다. 마사카. 거기에 모두가 도와줄까? 도대체. 거기에 있다면 바로 도와줄게. 도대체. 도대체. 우리. 미온. 미온. 도대체. 바로 도대체. 있는 건 당신이 그 장소는 장소가ا에 있는 것에 랜츄의 으로를 꺼내요. 하얀 상압차가 타이어를 소리되며 맹렬하게 달려냈다. 남북한 운전만 봐도 적의 자동차였다. 우리 근처에 급브레이크로 멈춰던 차에서 그대로 모든 문을 열리면 작업복 차리며 남자들이 튀어나온다. 여섯 명 저는 달려 도망가면 발이 느린 사람은 잡힐지 모른다. 여기서 쓰러트리고 도주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라면 면허를 가진 지 의문이지만 미혼과 시혼은 차를 운전할 줄 안다. 승합차만 빼앗으면 도망칠 수 있다. 딱 좋네? 전부의 전력으로 부치너며 차를 받아봅시다. 뭔 말이야? 야마이너들은 그저 도망치는 상태라 쫓으면 그만이란 사기. 아니 좀 당황스럽긴 할 것 같아. 당연히 우리들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반격을 할 거라 상상스러웠다. 아니 애초에 그때부터 당황했겠지. 여초딩이 두 명이 여초딩이 한 명이 갑자기 자기들 세 성인 남자 특공대 세 명한테 달려드는데 그때부터 뭔가 갑자기 좀 머리가 이상했을걸? 뭐지? 이럴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레나였다.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용서도 주져넣고 표적 한 명을 골라 정광석 카처럼 코끝을 때린다. 이게 맞아? 케이치가 레나의 뒤로 돌아서려는 남자의 옆구리를 무선기세로 발로 후려쳤다. 남자를 4명을 상대로 압도적 우유 기습에 안하며 시온의 스턴건은 쉽게 먹히지 않다.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쥔 모습을 보고 상대가 진지하게 걸려버리고 대체했다. 하여간 덕분에 시온은 한 사람의 방으로 발목을 잡았다. 후속으로 나타난 놈들에게는 총이 없다는 사실도 큰 행운이었다. 지금 놈들에게는 시온의 스턴건을 방독할 유효한 수단이었다. 조심스레 뒤로 다가간 사토코가 노물질 못 없었다. 줄넘기 같은 문갈로 먹을 줄 알았다. 잠시 찾아온 턴을 놓치지 않고 시온이 상대를 마무리했다. 아니 샤코 미쳤다. 샤코 미쳤다. 샤토코 샤토코 나는? 무력하게 이리저리 도망쳐 놈들의 주위를 끊은 정도 한 개였다. 녀석들의 목표는 나다. 만약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두 명 중 한쪽이 나라면 놈들은 반드시 날 노린다. 그 점을 노려 자신을 믿게 삼아 틈을 만들어야 한다. 케이치는 곧바로 돼 놀이무수를 깨닫고 내게 달려드는 남자의 배율을 덮지다. 난전이라면 우리에게도 상산이다. 그들 저를 쓰러뜨릴 수 없어도 이 지적을 압도해서 도망치기를 끼려 만들면 된다. 리카책들에게 얘기했을 때 미이책들에게 전투 경험이 너무 배워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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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책들에게 전투 경험이 너무 비 dez larger films이 좀 부족해서 미이책들에게 전투 형성적해 주세요. 비 lados 바이、 미이책들에게 전투 경험하지 않다. 미이책들에게 전투 경험을 넘íem commission 당신보았다. 오늘 사진't을 격한 takich b году Sempre 나가주 Bilder을 только 나오면 늦고 있는 중ма 주사를 실무했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무리였대 순식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왓 내가 이 장소에서 도망쳤다면 내 빈자리 때문에 도와주러 온 친구들도 모자리 살아당했겠죠 아니 특공대 9명 표중딩 상대로 개털이고 차까지 뺏긴 거 싫어하냐 할 수 있어 이번에말로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어 스톰건으로 쓰러트리는 남자들이 비틀비틀 일어났다 저쪽에서 방금 쓰러트렸던 남자가 달려왔다 한 번에 끝내야 돼 이번엔 아무래도 도망치기만 해서 무리였대 딱 좋네 도망치기만 해서 무리였대 띠카 하늉한 아났다와 아이카 러지마 아기라 멈추는 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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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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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책! 가자! 가자! 케이츠의 그 목소리 신호로 전원이 한 번에 야마인도 여섯 명이 달려들었다. 시간이 점점 느려지면 운명을 바꾸려는 있을 수 없는 시간의 벽을 넘으려는 자신의 행위를 다시금 실험했다. 타임홀터? 썬데 비스턴? 하지만 시간은 그대로 서서히 느려져서 이내 멈춰섰다. 이건 대체 마치 영화의 필름이 도중에 끊어진다는 척다. 시간에 멈춘다. 하늄? 무슨 말이야? 그 때가 왔어요. 왜? 야! 하늄가 슬픈 표정으로 케이치를 가르친다. 난 겨우 눈치챘다. 잘 눈치챘다. 케이치만 눈치챘지 못했다. 케.. 케이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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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가 왔어.. 뭐지? 어? 뭐지? 무슨 말이야? 응? 이건.. 그.. 뭐지? 이제 막 덤벼들려는 자세로 시간이 얼풀던 상태에서 케이츠는 자신의 가슴 앞에 이상한 무채가 떠있다는 사실 알아들어 그건 묘사점의 은색의 금속어 으, 우소 케이채 나... 이게 뭐죠? 총알 그리... 연구되네 흐, 흐, 흐... 아니 시가 멈춘김에 해버리면 안돼? 대충 부연연출 아... 안돼... 누가봐도 총알이 와 근데 특공대 진짜 존나 쪽팔린다 진짜 그냥 호주 때라 진짜 와 진짜 개오버하네 진짜 어디가서 어? 뭐 종말작전? 아우씨 아 진짜 개쪽팔려 진짜 뭐 미국을 이겨? 아우 진짜 케이치의 가슴 한관들을 목표로 직선으로 뻗어나와선 가슴에서 15cm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간이 다시 움직이지만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시간이 다시 움직이면 눈 깜짝할 새에 케이치의 가슴을 관통하려 그곳은 완전한 체크임이 시간이 움직이면 케이치는 바로 죽었다 도... 대단히 그 인물은 모두가 안살아라 다카노 위도우셔? 돌아버리겠네 다... 타... 탁... 타카노산다 타카노산가 탁한거 탁한거 타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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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 알겠지 모두 토모님의 말을 했다 하지만 KH가 어떤 조언을 해도 하나는 25cm 앞에 멈추는 세계에서 KH를 벌밤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퍼즐건다고 모든게 바뀌는거 아닙니다 퍼즐건다고 모든게 바뀌는거 아닙니다 음 안죽을걸 살진 않아 죽을걸 살진 않아 전부다 터무니없는 조언들 속에서 KH는 당당히 구사 전부다 터무니없는 조언들 속에서 KH는 당당히 구사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와, 레나 판단시... 왜 이래 전개... 아, 레나 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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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빙글 비틀리며 무너져서 피를 흩뿌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그대로 쓰러진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다들 정신적인 동료가 없었던 거 아니다 눈앞에 적을 못 들기는커녕 이 순간에도 새로운 추격자가 달라서 필사적으로 맞서는 친구들을 뒤에서 붙잡아 취합했다 다들 필사적으로 발방하셨지만 이만큼 많은 어른 앞에서 한없이 노력했다 나도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어느새 뒤에 다가서는 남자가 머리카락을 당겨 가볍게 나를 몸짓에 들어올리지 않다 더는 저항할 수 없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내는 별명이 너물하셨다 케이치가 곤충에 맞기 직전에 믿음직한 결속감과 편안함은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다 발치에 흩어진 반짝이는 파펜들이 한층 슬픔을 더했다 그 아수로장 한가운데서 귀에 거슬리는 착한 의 웃음소리가 비명과 섞여 불합함을 환상했다 아니 씨발 아니 너무 병신같은게 내가 하여튼 7챕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끝내는게 맞아 난 8챕터 9챕터 뭔 얘기를 할건지 모르겠지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세드라미 잘 되니까 괜히 연장하려고 여기서 밴드엔딩으로 가는거 아니야? 제가 랩을 받은 것이다 나는 그 자체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가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 많아서 처분할 것이다 자... 레나가 맺혔지만 타카노는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줬다 레나요? 미온이 부처님이라서 1번이랄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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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고 ㄹ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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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딱한 후에도 시원히 거친 말을 뽑았어 아라? 아なたが先に打たれたいのかしら? 어또게 되면, 이제는 몇 명이 더 오래 죽였다. 야, 잊지마, 시온! 랩을 좀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겨우 알았다. 시온은 단지, 몇 초라도 마지막까지 사토쿠를 지키고 싶다고 하셨다. 그게 사토쿠를 맡긴 사토식에 보다 파센트였다. 하지만 타카누은 그런 시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케이치의 시체로 알고 시온에게 태어났다. 내가, 다시 알았다. 사토쿠를, 너가 죽였다. 아! 그렇구나! 만나요? 메이트는 매우 싫어. 나로,だから教えてあげないわ 無抵抗の人を撃って楽しいの? この、人出なし! あら、次はあなたが撃たれたいの? 黙ってれば最後の順番になったのに 連続開始事件は、全部高野さんの仕業だったんですね 親代様のたたりの代行者のつもりだったんですか? あははは 代行者じゃないわ 私がたたりを下すのよ あなたには見せられないわね あなたは、私のおやしろ様の怒りが、これからこの村に下るのは… あなたの力を記載させてくれるわね あなたの力を考えてくれるわね 変身になるわけですね え… 圧力になるなぁ… その… 私が起こす私のたたりそう私はまさにお社様そのものになるのよ そのとき私は人としての意気をようやく超えることができるの まああなたには私の気持ちはわからないでしょうね人を超えて神になろうとする心地よさなど誰にも理解できないわよ 無理だと思うな 高野さんがどれだけおやしろさまのふりをしたって おやしろさまにはなれないよ 初戦はごっこ遊び おやしろさまになんか あなたはなれない なれるわよ これからなるもの おやしろさまのふりをしていると おやしろさまのふりをしている どうかどうするなのか おやしろさまに何がおかしいのかすら とても怖いのね おやしろさまに何が悪くないのかな あるしろさまに his sisterが心につけるのかな うわよさまにこのように瞑想さまにすれば じゃあだから このようなふりをし hopくなしたら 本当に強いから 今をすると ずらさまに何をわからなかったから 基本的には それで具合さまに真ぐらげが進めると おやしろがさまにあるよ 無理だよ。だって、おやしろさまはいるんだもの。 さて、最後はさとこちゃんね。 あなたは殺しても殺さなくても、どうでもいいの。でも、あなたは生きた研究資料だからね。 東京は、あなたの生きたままの捕獲に懸賞金をつけてくれてるわ。 大した額じゃない。私の取り分はせいぜい。ヨーロッパに旅行に行ったら消える程度よ。 まあ、生け捕りにしても、あなたは結局はろくな目にあわないけどね。生きたまま頭蓋を切開されるのが関の山よ。 それに私、あなたとはお友達だったしね。 この場で打ち殺してあげるのも優しさかと思ってる。 どっちがいい? そんなの決められるわけないでございますわよ。 じゃあ、クイズ。ブロッコリーとカリフラワー、緑色はどっち? はい。 それが、ブロッコリー? 이 씨발 년이 진짜 이번에는 매우 아름다운 날 네? 아납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私を殺すのね。 ええ、殺すは女王観戦者の死体が作戦の鍵なの。 あなたはここから遠く離れた東京の地での醜い政治的勢力争いの具になるのよ。 そして鬼ヶ淵村の伝説のピリオドとなる。 私をどういう殺し方にするか。 タカノの考えそうなことが分かったわ。 あら、分かるの? ミカや、それを一歩一歩一歩一歩一歩。 お? もぎ 잘려 죽을 관상イロウだ。 一歩一歩一歩一歩。 あら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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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経識を持ち PCBと Legal holesまさかうブロックコードは、 バイランと危なきまったス一歩に地理を見せたら自分を持ってもらうち。 あらん。 다음 단계로 양몰이 묻은 손수건이니 뭔가로 날 잠적했지 그 손수건만은 어른 푸시 기억에 남았다 타카노가 턱으로 신호를 보냈자 야만인 한 명이 손수건을 가지고 나갔다 의외의 치안 타카노는 뜻밖에 제안에 놀랐지만 요염한 웃음을 떠올려 적기까지 했다 그 제안에 하늘이 놀랐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란 죽음이 들이란 사실은 무섭지 않다 도우유つ머리? 라쿤이 시누기 가 나이 노? 아니, 아홉 살이한테 이러고 싶나? 辛いわよ. 生きたまま腹을 사かれるのは 忘れないため요. 그래, 이건 잊지 않기 위단 절대 있잖아. 아なた가 私の腹을 사くの 私は 魂に刻みつける それを私は絶対に忘れない 아なたに 再び会った時 아なたが敵であることを 思い出すために あなたが リカが 私達が 私達は 本能的な 不趣感が読みomedicine 私達は 私達が 私達が 私達に 私達が 私達が 何を伝えられてる?? 하지만 당신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경매하네요 1秒 정도 더 오래 일으키면 희망을 내릴 정도의 찬스는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줄죄에 나온다. 타카노가 의뢰한 시체 처리반이겠죠. 모두의 시체를 남폭하게 질질 끌어 큰 가방과 같은 시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모두가 남긴 혈흔을 살아있던 증거를 포티에 틀린 용기에 담아 불러지서 흘려보냈다. 타카노에게 쏜 탄한소를 묻고 판피를 줍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 날이 밝으면 아무도 모른다. 나는 양손을 수갑같은 문과로 묶이고 양발도가 묶였다. 묶인 양쪽 숫자 적어서 묶였기에 마치 새우같은 꼬리들어 더이상 걸을 수 없다. 입까지 막혀 말아서 조종했다. 스스로 움직여봐라. 의사를 표시한다. 그 전부를 빼앗았다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가진 권위를 빼앗았다. 나는 후루다 리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타카노의 장난감으로. 예고 승합차가 출발했다. 왔던 길을 돌아간다 했지만 나로선 아무래도 좋았다. 이렇게 살해당하는 순간 실제로 말자 하려는 이제와서 갈갈이 찢어진 기억이 들어간다. 그렇다. 난 이렇게 몇번인걸 사야당했다. 반복된 세계에 수만큼 사카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참살당했다. 누군가 내버렸어 둥어. 장난치의 생활에. 나는 머리를 흔들어 계속 결코에. 그 모습을 보고 몇사람이 껄꺼울이다. 하늘이 나타났다. 엄청난 슬픔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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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운 한유의 눈물을 보면 확신한다. 방관자 따위가 아니라. 슬픔에 아픔을 견딜 수 없기도 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자 못하셨다. 한유 또한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몇번이 꿈꿨겠지. 하지만 몇번이나 기대에 배신당해 기대하는 것조차 겁날 정도로 상처받고. 신기하게도 한유의 슬퍼 보이는 얼굴을 보고 반대로 나는 침착함을 되찾았다. 한유가 나를 대신해 울어주었기 때문일지 모르는다. 좋은데요. 한유. 우리... 저희들... 저희들만 노력하셨다. 세이팔을 견받았다. 다시 한숨으로... 운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었을 적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적도 없다. 무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몸미라니. 몸미라며 하나하나 세계를 경시한 나로서는 배우지 못한 것뿐. 하지만 그건 단하뿐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하나. 나 혼자 마녀로 살았기에 그런 당연한 걸 배우지 못했다. 이제서야 배웠다. 이 세계에서 나는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노력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닿지 못해 분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만족스럽다. 기묘한 만족함. 이제부터 살았다 가면 기억은 어디까지 깨져버렸다. 항상 기억은 오늘 저녁 무렵까지 무렵도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타카노를 얼굴을 본 게 부자한지 알고. 타카노라는 흥망의 정치야를 붙잡은 건 이 세계의 한정면 산수감뿐다. 금방 잊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타카노랑 사이좋게 지내겠지. 친구들을 벌레처럼 죽였다. 이것만은 절대 잊고 있잖아. 그러나 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죽을 맞이하더라도 효과적지 탁카노를 여래에 새기겠어. 羽生、私はくじけない。この記憶がたとえ引き継げなくてもいい。がむしゃらに生きていく。6月の狭い日々にしか生きられなくなり、最後には、渡流しの日にしか生きていられない存在になってもいい。それが私のせいなら、精一杯生きて、きっと自分の人生を切り開く。 僕も忘れません。きっと覚えてて、もしリカが忘れていたら、きっと僕が教えますから。 羽生、あなたはやっぱり、冷たい傍観者のフリをしていたのは、悲しさに怯えていたからなんだよね。 僕も、みんなと楽しく過ごす未来に生きたかったです。 응 으응 으응 작아 넌 그 습음에서 도망치기 위해 지금까지 방만열 foz 꿈도 기대도 가지않을거 했잖아 그걸 죽을때가 되서 바꾸면 상처받을 뿐이야 이 바람대로 기대가 배신당한 세계가 된 they donc 잎밖으로 나오려던 불평을 조용히 삼켰어 이 곳은 차가 멈취곤 난 두 사람의eral Tambien 후대신사였다 신사의 세손한 맘 engages suspended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리한 날 부치를 땅에 잔뜩 펼쳐둔 채 저걸로 내 배를 갈라 산채로 내장을 뽑힌다 여기였어 맞아 나는 옷이 전부 찢기 알몸이 되었다 하지만 제 갈과 수갑은 벗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들여내는 고력도 지금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 딱 한 번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이 고력을 잊지마 그리고 이제부터 찾아올 아픔을 죽는 순간까지 영혼에 새겨줘 나는 절대로 잊지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겨우 손에 잡은 흥망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버린다면 모두의 증가 노력이 헛일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초라도 길게 살아zeug는 맛보는 관inflamm 그렇게Tech マニュー、目を背けないで。あなたも見ていなさい。そして心に刻んで。 僕には、そのくらいの協力しか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触ることも、喋ることもできない僕には、そんなことしか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それで十分よ。あなたが目を背けないでいてくれたなら、私も多分、痛みに耐えられると思うから。 見たくて、彼女は私を指すことができるために、彼女は走信する時に、彼女が満たせたようなものを取り柔らかくすると、彼女は maken人気がほしいと、彼女が身を救うような事にしていました。 それが彼女が心の中で彼女が身を救うともっともっと酔い。 彼女の市で身を救う。彼女が妖に減っていました。 あとあなたなければ、彼女は把握回することができたようです。 彼女は彼女は、彼女を指すことをすれば、彼女が足に戻れました。 아뇨뿐만이 아니야. 모두가 함께였다. 모두들 내가 아픔을 참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니까 난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아픔 따위 없었다. 고통 따위 없었다. 사카노의 미처가 웃음소리를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가 힘을 모으는 정말로 멋진 세계였다. 운명을 이기지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나. 슬펐다. 안타까운 마음을 씻기지 않는다. 손끝에 미래가 희미하게 닿았다. 조금만 더 뻗었다면 손이 닿았을 텐데. 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나를 칭찬해 줄라. 케이치가 말했다. 그래도 보나다. 미래를 거의 손에 쥐었다. 한 걸음만 더 뒤졌다. 뒤졌다. 왜 운명을 이겨냈다. 도달하지 못한 까닭은 상태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하나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봤다. 전부 봤다. 탁카노가 유일하게 성공하면 탁카노가 유일하게 실패한 게 시원 때문이야. 그때는 어땠을까? 약간은 사토코는 나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면서 분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아마따의 세상과 똑같이 죽을때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이 죽을때나는 것 같다 이 죽을때나는 것 같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 리카찬, 다른 이유가 없지? 레나는 알고있어? 레나는 상냥아처럼 하지만 없었다고 말했다 네,本当にみんな奇跡を起こそうと信じてた? 未来を望むとき全員が信じてなかったら奇跡は起こらないんだよ 하니오 何言ってんだよレナ!俺たちは結束した!団結した! 運命を打ち破れることを疑わなかったぞ! なあミオ! うん、そうだよレナ 誰も運命に勝てないなんて思わなかったよ リカちゃんのこの運命を覆したいと思う誰もが絶対に運命を打ち破れると信じてたよ そうですわ、リカですらそれを信じましたのよ 最後の最後にリカは私たちを信じて運命を打ち破れると信じましたのよ もちろんレナも信じたよ でも信じなかった人がいると思うの だ、誰がです? 何?誰? ねえ、あなた あなた? あ、聞きましたか? リカちゃんが一歩くなったら反映を望むときに戻られた あなた 信じてた? あなた 運命に打ち勝てるって信じててくれた? 아잇뚜렀다 아니 옵저번만 해줬어도 개꿀이었는데 진짜 케이치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책임장구가 아니라 진실을 보냈어 6대7이었어 근데 7대7 할 수 있었어 그쪽은 7명이었어 너희들이 믿으려면 그 정도면 그 마음은 7명이었어 그니까 꼭奇跡이 일어났어 奇跡은 触れたり しゃべったりで起こすんじゃないんだよ 信じる気持ちが起こすんだよ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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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온은 이 슬픈 결말이 운명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자신 갖고 말하자면 이 결말을 받아들인 자신의 약감에 초래한 결말을 깨닫히셨고 볼을 타고 깨달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레나가 레나가 오야시로를 가르치는 날이 오 하니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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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온 하니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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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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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계가 어두워지면 나를 잘게 써는 풍경이 저벌 발밑 저하를 멀어집니다. 자신이 사라진 무가 되는 감방 모두와 맞잡는 성내 감축에 마음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다닐을 띄워. 다닐을 띄워. 그렇군요. 다닐을 띄워. 네가 모두의 말에 가진 말이있어요. 봐. 언젠가도 다닐을 띄워. 자, 다닐을 띄워. 다닐을 띄워. 지금 피곽이 사라진 것이지 못하게 말이죠. 우리는 다닐으로 가진 것이라 조심조심으로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 그 앞에 나한테는 연락을 결정했을 때 어느 정도悲しい 일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絶対に 아났다受け入れてくれるわ 아...아...아...아... 僕가いても... 楽しいでしょうか 僕はみんなに... 受け入れてもらえるのでしょうか 응...だから 오이데 北の方に... ほとすればここに行きたいと思う ご使い切ら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ご使い切ら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ごärenを繋めることだから うんはあ내が分からないとと思う ござるがいいかな 頑張ます 無謀はどうしてやらっしゃいそう その話は中止かですね 何もしてやら件事ができることは 何度もどん切り分からないときは 悔んでむけないときは 그걸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함에 떨어지는 아픔을 실리죠. 비록 그곳이 우물 밑바닥이라 해도 그 끝에 도달하는 세계라면 그곳은 분명 멋진 세계를 보여요. 비록 그곳이 우물 밑바닥이라 해도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결심이 새로운 세계로 향한 게 없어요. 나갈 수 있던 나갈 수 없던 분명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쓰레라면 웃기고 빛나고 있죠. 빡빡이 빡빡이 빡빡이이고 주거운 양자야. 흥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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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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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안녕. 안녕. 일본. vilken. gonna. 御決断 烈禁作戦を承認しない場合のシミュレートを聞かせてください はい 今から36時間後には村人のほぼ全員が末期発症 末期的な被害妄想に取り憑かれ反社会的な行為を行います 想定されるのは自殺殺人 効果強盗強姦治安の完全なる崩壊です 騒動は恐らく 雛泉沢地区のみでなく 周辺地区へも波及します 結果 世界規模での注目を浴び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5チャプター 때는 뭐였어 그러면 5チャプター 때는 얘네는 보고 뭐였을까? 뭐야 리카 죽었어요? 뭐야 일주일 지났다고요? 아니었어? ヘヘ 이러고 끝났겠네 民間の独自調査の結果 奇病が原因であることが発覚するのは食い止められません 野党は奇病の対応の不手際を清掃の具に 次期選挙を有利に運ぶでしょう また東京内でも総理の対応に批判が高まるでしょう 彼らの指示は総理の劣等改造に欠かせません そして何よりも 軍事目的での研究が政府内部から暴か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これだけは断固阻止しなくては 我が国に致命的信用ダメージを与えかねません 逆に 滅菌作戦を承認した場合はどうなりますか はい 自然災害を予想いますので やはり太陽の不手際の野党追求は避けられません ただし 奇病研究について発覚す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もし万が一 奇病の軍事的研究が世界に発覚したら 我が国はアジア地域でのイニシアチブを完全に喪失します 他国の援助を受ける政党は 一大キャンペーンを張るな 売国どもめ そうなれば野党の政権だしは必死だよ 日本は戦線布告なくして占領されるぞ シミュレートの結果では 第2党 第3党が連立した場合 与野党の勢力は完全に反転します 国際世論は我が国を一斉に死な 国連に対し NBC兵器開発疑惑の査察を要求するでしょう 近隣国は政府主導でバッシングキャンペーンを展開 公私自立を背景に対日外交を強行路線に転換します 我が国は政治的衝動と化すでしょう 国際信用はペンペン草一本残らんということかね くそ つまり雛見沢地区と周辺自治体の数十万人だけの問題では すまんということだな しかし全てを闇に葬るための犠牲が2000人とは多すぎる 日本国内において生物兵器研究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露呈することだけは 私はどうやら対戦の亡霊の尻を吹く羽目になりそうですね 滅菌作戦は計画通りに隠密で実行できるのかね 滅菌作戦が発覚すれば奇病研究以上の大スカンダルになるぞ はいご安心ください それにつきましては自衛隊内の機密保持に特化した専門部隊が当たります このような事態を想定し研究と訓練を重ねた部隊です 万一の失敗はありえません 都市沈黙戦という言葉は初めて聞きましたが これはガスによる虐殺のことですね 自衛隊にガス戦を習熟した部隊があったとは驚きました ガス防護を知るにはガス戦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ガス虐殺に備えるにはガス虐殺を知らねばなりません 他の裡充 ATのhd는存在は 王国軍の충る可能性のある全ての攻撃に対してlucaの内で研究を重ねています そこにアカセacial研究を訪問するためにアカセの方法を取るか 罪悪感の伴う任務だが、隊員から事実が漏れ出すことはないのかね? ありえません。隊員は第一空艇から精鋭を選抜し、さらに高い忠誠心を持つ者のみで構成しております。 実戦はこれが初めてになりますが、練度は極めて高く、内部の機密保持も問題ありません。 まさに暗殺の専門部隊ですね。 総理、どうか緊急マニュアル第34号の執行にご決裁をお願いいたします。 防衛町長官、この作戦は必ず成功しますか? 事件が大騒ぎになる前に食い止められますか? いえ、犠牲者を最小限に抑えられますか? はい、総理。すでに予備命令を発し、作戦準備に入っております。 ご決裁がいただければ、直ちに出動して作戦に入ります。 私には、人口2000人を虐殺する命令など下せません。 ですが、内閣総理大臣として、犠牲者を最小に抑える義務もあります。 総理、恐竜をお察しします。 長官、どうか。犠牲者が一番少なくて済む方法を選択してください。 二千人がどうしても治療できないなら、不必要な犠牲者が出ないよう、迅速な対応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はい、ご決裁を感謝いたします。必ずや朗報をお持ちいたします。 二千人の犠牲が朗報と呼べるならですがね。 奥独、東京の皆さんに近日中にお会いできる席を設けてください。 今回の件について、100名を直接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分かりました。 ところで、その問題の研究所長のイリエ氏は逮捕しましたか? いえ、副毒自殺とのことです。 研究の終了が自身の人生を否定されたものと悲観しての オスタ的行動と思われていますが、何が目的だったやら… 彼を狂気に駆り立てた理由は、永遠に闇の中ということですか? 彼を狂気に駆り立てたことです。 彼を狂気に駆り立てたことです。 皆さん、運送の都合で荷物を持つことはできません。 荷物は禁じます。繰り返します。 荷物は禁じます。 現金、通帳、印鑑の類だけを携帯してください。 困難防止のため、車両避難は禁じています。 映像が撮られている所に遺伝見されているんです。 軽く探検することに遺伝説を致します。 魚の中の遠くは第8場所に遺伝説を繰り返している。 卒物は一回通りに浮 blanketを遺伝たことです。 重ねる事を遺伝をしている。 その中に遺伝説を遺伝見するメクロキングです。 地席に遺伝見されている。 地席で遺伝説に遺伝を止めます。 어느새 마을한테 배치된 경찰과 자위대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신앙심이 깊었던 노인들은 얼마 전 후드리크가 죽음으로써 심벌이 내려진 것이라며 하염없이 염주를 만족거렸다. 우야치루님의 저주를 유해물사 지옥의 속상자가 열렸고 거기서 나온 토끼가 마을을 집어삼키게 된 것이다. 가스마스크를 쓴 자위대원들이 사람들을 행렬을 이끌고 피날류도 했다. 제치루님입니다 . 사실과 경유에는 timer을 받은 된 플랭이니깐 나는 전엔 비아무덕을 이끌다. 도땐도로 목욕했습니다 ester commeías질기 되게 명중에 어떻다. 부를 메뉴 된 무편 하나 시조차oka 엥뚜히 들уда 그 생각을 하자. 隊員が補助します。 リカちゃまが殺されたから、おやしろさまがお怒りになったのじゃ。 おやしろさま、おやしろさま、おやしろさま、どうか怒りをお説明ください。 防災訓練通りに避難しちゃれ。班長はテンク終わったら懲戒役員で連絡せんかいね。 鬼が口から正気が溢れ出したんで、おやしろさまはお怒りだね。 こんなに大勢いるんじゃ、助かる方法なんかなかったよ。村で死なせてくれな。 大丈夫です。輸送ヘリと防ガス仕様のバスが回されます。必ず助かりますから。 みんなエイリン署へ集まっ! 4丁目は違うだろ。郵便局裏の公民館だぞ。 みなさん、防災訓練と同じです。落ち着いて災害時避難場所に集合してください。 団体行動をお願いします。一人の乱れが全体の足を引きます。どうか団体行動を家には必ず戻れます。 避難することを想いできます。 まだ須射していたら、どの方はどのように決定できるか? がどのように決めてじゃないし、 何かにもできるのはどうかに戻らないでしょうか? 何かに戻らないように思い切れますか? まだ須る人の時代の人が止められることに決めることに思い出されました。 みなさんの人のように、 1000人に悲をつかることにが思い出されます。 걸어서는 재산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지시를 어교, 자가용 차로 피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차는 교통공세보다 받고 있었습니다. 가스마스크를 쓰는 대원들의 귀한 모습과 코를 찌르는 유황냄새에 그들은 납득하여 발표를 줄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오키노미아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러 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걸어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대죄로 회선이 마비된 것이 일을 그렇게 납득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쓸 줄 아는 삶입니다. 무선으로 말을 밖에 피해성을 알아보랬으나 심한 잡음이 들려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연락처들이 완전히 둘러졌습니다. 자위대원과 경찰관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줄기 등불이 보인다는 누구라도 부족하니 일말을 이기시켰습니다. 전쟁 중에 기지국에서 근무한 노인이 우정교로부터 들려온 잡음을 데리고 중화합니다. 아메산의 전쟁의 전쟁을 끌었을 때도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헉? 정답. 정답. 하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한 채 피난을 재촉하는 이들 아들 부부에 떠밀려 황급비 무선을 쓸 줄 알 것입니다. 마을삼 든 재난 시에 미리 정해놓은 집합당든 방사로 모였다. 학교와 마을회관이었다. 피난을 위한 이동수단에 도착할 때까지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설명하기로는 전무상의 편의를 위해 사라고 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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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카차! 리카채! 오야시로! 오야시로! 사실.. 후루대 진자의 오니 각수는 오야시로의 오이걸이의 손실들이었다. 그날.. 후루대 진자가 오니의 한국에 넘어갔다. 리카채는 오니들에게 인간을 먹었다. 아내들 이가스자에가 우야시로님의 신버리며 전날 밤 변사죄가 발견된 리카 그리고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형사가 실종 내서 뺏기를 할 초자연적인 무언가의 손해라고 쓴다. 여기저기서 오니카푸시라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케이치 일행의 짧았던 한밤의 사투가 희남이자의 운명을 좌왕과 영국을 알지 못한다. 미신에 눈 먼 사람들은 케이치의 친구들과 형사의 실종으로 리카의 죽음으로 크게 노여하시는 오야신호 님이 진정시키기 위해 자전에서 제보이 된 게 필요 없다는 걸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 케이치와 친구들의 노력이 미신에 묻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혔다. 그렇다. 시나비자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 그랬을까? 애초에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라고 불리는 연속배에서 사건이 일어난 일이었다.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라는 단어는 뱀전쟁의 슬로건이나 신상 속에서 등장할 뿐인 입에 담는 사람 부처 거의 없는 말이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대동받았다. 이 말에선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라는 이름이 끔찍한 사건에 해마다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시하는 이상한 품조가 중성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쉽게 미신에 사라졌다. 사여신호 님의 심벌이자 이 뱀전쟁의 심벌이라고 불리자 이렇게 지금까지도의 알새가 종원들의 다리 한 일이었다. once 일어나는 것 같다.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라고 불리자 오야신호 님의 심벌이 아니라 오야신호 님의 사이야 이가가 불가를 위한 이륙지four 親代様の怒りが村に下される それでこの5年間の連続したたたりは 本当の神罰に昇格される もう誰にも事件なんて呼ばせない これは荒ぶる神の怒りなのだから 始めなさい 中隊長より全隊員へ 彼らのために一分間の黙祷を捧げよう サンサン 一分だけご許可を お好きになさい 天に召します我らの父よ 罪なき彼らをどうかお導きください 彼らの尊き犠牲が それ以上の犠牲を防ぐことをどうか報いてください そして願わくば 罪深き我らをお許しください 我らが今日ここにある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 先も先に一人だったら は élect献の仕方は無依だ それ寝の仕方を何かに誕urve した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 それが大事になったら あるような仕方を手に置く もう一人だな 。 たちの訓練れて 仕方を犠牲を防ぎて 彼らの内隠牲を防ぎて を虐めるために あるような仕方を大事だったら お母さんの仕方を防ぎて あるような仕方を防ぎて 仕方を防ぎて なければ あるような仕方は あるような仕方を防ぎて 오야시로를 믿는 희남이자의 사람이네 이 신적인 것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압도적인 일 그래서 타카노가 잡혀서 타카노가 잡혀서 진짠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성경 내용이 그게 이 말이로 너는 언제 가야 할까 나는 그 날을 예전하게 그래서 그 때까지는 그 상황이 없는 일에 이상한 일에 항상 눈을 일어낸 오야시로는 지하여 불이기지 못한다고 그는 안그러면서 안그러지 못한다는 것 마타이의 권력은? そうなの?祖父の好きだった言葉よ。 報われる日がいつ訪れるかわからないから、 常に勤勉であれって言葉だと思っていたけど。 今日が報われる日なのですか? そうよ。あなたにはわからないでしょうけどね。 失礼ながら、主の降臨は慈悲深いものであるべきだと信じています。 このような日にそれを例えられることは、冒陶か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日にそれを例えられることは、冒陶かと思います。 失礼なさいね。あなたは神に試されなさい。 私は今日を境に試す側となるのよ。 以上で、黙祷を終了する。 全招待、滅菌を開始せん。 今こそ、私の理想はすべて完成した。 文字通りの理想郷がここにはある。 ここでは私は神で、私のたたりは永遠に刻まれ、語り継がれるのだ。 文字通りの方からも生き確認してくれます。 앞문과 뒷면에서 시작해 교실전처럼 보자. 정말로 이상해. 뛰어진 바라. 도미노 게임에 따라 어지간히 욕한 건가. 그러나 넘어지는 건 도미노가 아니라 사람. 몇 사람은 가장 멀리 떨어진 창가에 있다고 이상한 건 들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해하고 눈을 떴으나 그 뿐이었다. 나무戦争をきっかけに長き眠りからよみがえった荒ぶる神が 不信心なるものを渡流しの聖夜の旅にたたりを下していく その一年一年の積み重ねが 神の復活 親代様の意向の復活 たたりを恐れるという 原始的恐怖への回帰 三分十分を 열면서 틈새를 비추고 들어온 손이 세계의 스프레이キャンを 교실 안쪽으로 눈다라던지 던져나는다. 도미노 게임を 지켜보던 사람도 도미노일 거다. 슬프고 우스꽝스러운 도미노 게임は 이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아 영림서 다른 방에서 동시에 일어나다. 모든 피상자로서에서 일어나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꿈과 앞날에 대한 희망 그들의 그려가 그리고 왠시né 나rene mak début 완전히 復活 싶다 我 내는 古기 剥culos 하늘 있음 아직 Veterans 이 이世 ¡ MacBook 이 지 목 ef 일季 가 성 coli 世によみがえる 親代様の怒りに触れる時地獄の 窯が開きて正気が溢れ出し人々は 逃げることもかなわずことごとく 生き絶えるなりその最後の審判 がたたりがこうして実現した あなたは死んだら何が残る? 身は鎖り焼かれ骨は砕かれ砂になる 大地の肥やしになる以上の 何が残せるの? 応接室で脱走発生! 4名が窓から脱出!発砲許可!撃て撃て撃て撃て撃て撃て! 4名が窓出て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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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 아... 뭐지? 흔들어졌어? 흔들어! 모두가 죽었고 죽은 중재인 장관을 흔들어 죽었고 흔들어 주지 흔들어 주지 흔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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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존재는 이 곳에서 이 곳에서 심각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희생을 비롯한 이곳은 희생을 위험해, 그恐怖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語り継ぐだろう。 人間の群れの記憶が、私を超越した存在へ昇華させるのだ。 第1小隊より本部、エイリン署の滅菌を終了。 脱走者4名は射殺。 第2小隊より本部、滅菌終了。脱走者なし。 第3小隊より本部、脱走者10名以上。現在相当中。制圧は時間の問題。 第4小隊より本部、滅菌終了。脱走者なし。 第3小隊より本部、脱走者13名。全員の射殺を、全員の滅菌を終了。 了解。機密保持部隊の全小隊は確認を厳重に行われたし。 장난 안 치고、吹き吹きらん 비빈다, 진짜。 中を呈っていると、中骨の射殺を終了。 鎖喉は自身地に変化された。 背後の前を吹きる。 残菌を終了。 全部、この柄に呼ばれた。 他の人に相当很多人の歩くれ、 Afの人の歩くて、 鎖喉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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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の人を殺into。 この掛官は、鎖喉れた。 鎖喉が… 空調者状 daの人に関する人の姿勢を終了。 ずっと、所謂自分の人生の患菌を終了。 그녀는 지휘봉을 휘두르기다 잇따른 죽음 연주하는 장호하면서도 보유한 장성국이 하나씩 표현하였고 다른 누구도 아니 그녀는 자신이 지휘자는 사실이 떠올리게 상사 멕킨 노完全修了を確認 수신 봉가요を修了しますが 에에에 いいわよ 施設処理部隊より定時連絡 機密搬出と溶接封鎖を完了 現在中水中 交通封鎖部隊より定時連絡 封鎖線は異常なし 通信工作部隊より定時連絡 通信妨害を終了 電話施設の現状復帰を開始 ご機嫌ですね 에에에 最高に気分がいい夜よ 貴方には聞こえないでしょうね この新しい神を称える三家が 三家… でありますか? ふふふ 笑 笑 笑 ええ そうよ お 笑 神のいなかったこの地に新しい神が誕生した瞬間この雛見沢には神などいなかった親城様という名が残るだけ神がかつて存在した痕跡が残るだけのただの古ぼけた土地だったその地に私は再び神を取り戻させたのどういうことかわかるわからないでしょうね 今の世界にたたる神が何人いる 人が試すことに耐えられる神が何人いる一人も癒しそれを私がたたった たたりなきは神にあらずたたるゆえに恐れられ 恐れられるゆえにあがめられるそれこそが神の真実 神が信仰を生み出すのでもたいではそれたたたみにこれをダムそれそしてんはぐそつま親子のあなたまた神そいまわれわれわれ歴史われいまわんそしわれいまわれ おやしろさまわれいまわれわれわれわれわりゆきたいがほろびようと思う 遠遠にこの地で語り継がれて 永遠の生を受けるのだ。 あなたが知っている。 隣を知る。 またここでリカは知らないとiemissionにも見えました。 하지만 이 기억이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야 리카는 뒤돌아가면 죽기 직전의 기억을 내여거든 그러니 이 조각에서 얻은 교훈을 살릴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야 어때? 즐거웠어? 이 조각을 봐버린 이상 더 이상 조각 쌓기 놀이 따위는 지루할 뿐이겠지 그렇지만 또 않다고? 확실히 예전 조각으로 다시 한번 쌓기 돌려보면 또 다른 면이 보여서 즐거울지 말이야 어차피 이곳의 시간은 무한하니까 스스로 뭔가 놀잇거리를 궁예하지 않는 이상 여긴 아무것도 없나 상자 놀이도 상자의 내용물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어떤 즐거움도 그럼에도 여전히 상자 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당신도 제법이야 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고 놀이라기보단 심심풀이야 난 리카의 세계 어디가 좋아서 어디서 어떻게 됐냐면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했을지 상상하게 좋아해 그들이 도달한다면 멋지겠다 싶은 세계의 조각은 내 나름의 견해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번 조각으로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았지? 요즘 난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리카가 타카노에게 지지 않았을지 하는 상상이 심취해 있어 어떤 조각인지 보고 싶어? 유감이네 당신에겐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 세계에서 말이야 리카와 친구들은 훌륭히 고난을 이겨내서 운명을 뒤엎고 58년 6월을 넘어선 거야 자기 만족이나 다름없는 조각이라 참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리카가 앞으로 훨씬 더 빛난 조각을 만들어줄 거야 58년 6월 19일 갇혀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리카가 겪는 세계 중 하나의 조각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조각이 되어줄 거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뛰어넣는다면 훨씬 더 빛난 조각이 될 거야 내가 그린 어떤 이야기보다 리카가 스스로 잘하는 쪽이 훨씬 멋진 이야기가 될 거야 리카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와 함께 다시 한 번 세계에 대풍의 이야기로 결심한 거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으로부터 운 힘을 다해 발범을 지나고 그게 자신의 미학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음 조각은 이미 시작됐어 어떤 세계일까? 이제부터 보러 갈 생각이야 당신도 같이 보러 갈래? 안녕하세요 전 병신입니다 쓰라미 울적의 해 미나고 10편을 사다니 병신 새끼세요? 이번 시나리오는 비유하자면 내 수수께끼 문제집에 마지막 해답지 같은 무비건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 존나 다는 나 진짜 지금까지 시나리오들과 함께 읽는 돈 같은 시나리오 쓸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시는 방법을 여러분에 맡길게요 재밌게 읽으셨다면 더 알람이 없습니다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는 채로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만큼 이번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불안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의 종집으로 찍게 될지 모르니까 원피스 작가가 약간 이런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원피스가 밝혀지는 시점은 이제 원피스가 아니에요 발표에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선지 최근대로 불명확한 수수께끼의 존재로 한 작품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해답페이지가 빠진 수수께끼 문제집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처럼 고생해가며 자기 나름의 답을 찾더라도 정란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슬프죠 그 슬프 때문에 수수께끼 문제집을 가볍게 읽어넘기게 되고 고민하는 즐거움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수수께끼 본인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임팩트만 앞세우는 작품이 늘어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라미 울적이에서는 적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해삽지를 제대로 그려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가지 반칙적 표현이 있었던 만큼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적을지도 몰라요 답을 맞췄는가 아닌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몇가지 질문을 찾아내고 그 답을 알아내는가 그리고 답안지 글자수가 얼마나 되는가로 점수를 매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보내주신 여러분의 많은 추리와 감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몹시 훌륭한 추리와 몇몇은 작품의 내용보다 고찰이 깊어서 차를 정답으로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몇번 했었겠죠 웃지마 또한 심도 깊은 추리에 용기를 얻은 덕분에 제 7화까지 좌절하지 않고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쓰라미를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행정에 대한 묘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58년 당시 어땠는가 떠나서 오늘날 아동복지 행정은 매우 친절하고 결코 작품의 내용에서 그려진 것 마냥 심술궂지 않습니다 사과할게 따로 있지 않아요? 연출상 사정으로 짓꽃게 그렸습니다만 오늘날의 행정은 항상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아군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나 청소년 육성 관리하는 종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시고 실수로 이득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분들을 믿없지 않게 그려버린 점 죄송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제 8화 미치리바야시 편분입니다 미치리바야시가 뭔 뜻이에요? 이렇게나게 이야기가 길어진 쓰라미 올 적에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 훌륭하게 다 그릴 수 있을지 마무리야? 구책도 있다며 Aha 축제음악? 아 축제음악? manju 감사합니다 시청 mêmes 시청 governments 아니 제가 라우어 2를 안해봤지만 왜 욕처먹었는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흑막이 그런거였어 아 진짜 역겹네 빌런 빌런이 난 빌런에 이입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약간 작가가 몰입했을때 글이 너무 역겨워요 그냥 어느 때든지 뭔가 특정 순간에 몰입했을때 아니게 사실 34호 작전도 존나 다졌던게 아 이거 무슨 막심 밀떡 진짜 개찐따 밀떡이 설정딸치는 그런거 있거든요 뭐 정부 대응 매토 이 지랄하면서 파스트페이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거 막 존나 똥싸놓은거같아가지고 밀떡이 존나 역겨웠어 그냥 무슨 뭐 누구 장관의 결제가 없을지 절대 허가 불가 책임관리자는 반드시 결제후에 이행할거야 어쩌고저쩌고 어 진짜 존나 찐따같아 진짜 아 존나 토할거같아 진짜 그게 의도라면 모르겠는데 아 나 진짜 토할거같아 진짜 아 진짜 마지막까지 좋았는데 근데 그만큼 다음 챕터가 기대된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안 끝낸거는 내가 볼 때 진짜 빌런을 일부러 역겹게 연출하려는건 뭔지 알겠어요 빠르게 다음 챕터를 하도록 하죠 지금 또 명주 나와서 또 일단 또 달려야되는데 아 역겨운만큼 또 어쨌든 빌런의 악행을 강조하는건 또 그만큼 부수는 맛이 있어 아 힘들어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찐따새끼 글 보시느라고 존나 잘수와요 글을 못쓰면은 본인의 역겨움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찐따가 글쓰는 재능을 악마의 재능을 가져버렸을때 태어나는 일이 안했어 멀쩡한 사람한테 갔어야 될 재능인데 제가 볼때 사실 글쓰는 능력 자체는 보기 드문 정도입니다 진짜 근데 마지막 타카는 진짜 모르겠어 그거는 진짜 읽을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뭐 메타프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게 좀 맞아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어 의미 있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은데 할아버지가 찐따야 그래서 손녀가 타카는인데 계속 손녀도 찐따야 할아버지의 찐따 력을 이어받아서 최고의 찐따가 되는게 목표인거 같아요 그래서 손녀도 찐따가 되는 거에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스타렐 설정 딸 치는 게 진짜 선녀로 보였다 진짜 마치 타카노 마지막 장면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끊기지 않고 시원하게 30초 이상 쏟아지는 똥 같았어요 진짜 압도적인 폭력으로 진짜 짜증나 아니 훅기훅기보다 심했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인간으로서 보기 힘든 장면이라 그냥 너무 좀 그랬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저는 내일 나성님 합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아마 방송 안 켜질 때 나성님의 아스타리라로 내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안녕